여러분께서는 앞으로 8시간의 지식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8시간의 지식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편안함입니다 콘텐츠 내용과 형식의 최대한의 자유도를 위해 각 콘텐츠 제작자들이 각자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녹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녹음 퀄리티의 저하는 있을 수 있지만 양과 내용의 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전벨트는 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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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드 커피 한잔을 씻겨넣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eesips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잊지는 않네 기간 coworkers ז medi 내 속을 태우는 구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커피를 잘 아시나요?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커피의 쓴맛은 인생의 쓴맛과 어느 정도 닮았을까?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신다고 했을 때 지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인생의 쓴맛을 아는 거냐? 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생의 쓴맛이 어떨지, 커피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 따는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늘 깨어있고만 싶을 때 커피 한 잔 마셔주잖아요. 아니면 두 잔 세 잔 마셔주고요. 왜냐하면 커피가 졸음을 쫓아주거든요. 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커피가 졸음을 쫓아주는지? 커피에는 바로 카페인이 있기 때문이죠. 카페인 카페인은 원소기어로 C8H12N4O2 탄소 8개, 수소 12개, 질소 4개, 산소 2개 있대요. 뭐 이런 것까지 알 거 없고요.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자극시켜서 생리적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이 카페인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어떤 식물들의 성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과학적인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카페인이 잠도 깨고 피로도 줄여주고 또 화장실도 자주 들락날락하게 만들죠, 사람을. 그 카페인을 적당히 마시지 못하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카페인은 감정에도 변화를 주잖아요. 감정에도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난 직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직후에 기분이 갑자기 업되고 엄청 기분 좋다가 시간이 흘러서 서서히 카페인이 빠져나가면요. 그때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리고 잠을 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잠을 깨우는 게 밤에 잠을 못 자게도 만들어버릴 수가 있죠. 이 놈의 카페인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어떻겠어요? 저는 어떤 날에 뭐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잠을 3, 4시간 정도밖에 안 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 다음 날은 정말 피곤해 한 그런 오전이나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효과 제대로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할 때 또 시간이 오후나 저녁 때 마시면 그날 밤에는 막 심장이 막 쿵쾅쿵 두근거리면서 막 심장이 빨리 뛰면서 잠을 못 자요.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밤을 꼴딱 세우게 되더라고요. 물론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 즉, 얼마나 카페인을 먹어야 카페인 특징이 나오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커피를 마셔대도 잠이 잘 온다고 커피를 마셔도 잘 잔다고 그래서 린이 너가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너는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이라고 부럽다고 하네요. 뭐 부럽다면야 그 놈의 카페인을 그 놈의 카페인을 너무 섬세하게 잘 받아들이는 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카페인이 있으니까 많이 마시지는 못하는 현실이랍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디카페인 음료도 요즘 잘 나와서 마실 수는 있는데 디카페인은 뭐 많이 파는 매장도 없고 그 커피 특유의 향이 잘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맛이 없어 디카페인은 한때는 커피 메뉴판을 쳐다보다가 그 바닐라 라떼에 눈이 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시켜 먹어요. 그러고 나서 침대에서 잠 못 들고 진탕 후회하죠. 요즘은 나의 독학의 마음 잡고 커피 안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그냥 진짜 가끔씩만 마시고 안 마셔도 살 수 있어요. 제가 뭐 술도 안 마시는데 뭐 커피가 뭐가 힘들겠어요.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오히려 잘 된 일일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부작용도 있고 카페인도 중독이 있거든요. 카페인을 많이 복용하는 것을 계속 지속되면 카페인에 중독돼요. 중독은 어떤 것이든지 나쁘잖아요. 몸에 해롭잖아요. 사람을 망치게 만들죠. 결국에는 그게 뭐 중독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은 그 현재는 괜찮을지도 몰라도 나중에는 좀 망가진 거를 알게 되죠. 제가 만약 커피를 그렇게 마셔대놓고 잠을 잘 자는 사람 카페인을 카페인에 둔감한 사람이었다면 커피를 하루에 세네 잔은 기본으로 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네 잔이 뭐예요. 열 잔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도 많이 들겠고요. 커피값이 밥값보다 더 나아가는데 맞아요. 내가 카페를 좀 신중해서 가는 이유도 뭐 카페인뿐만 아니라 돈이 또 드니까 요즘은 좀 돈을 아끼자는 추세여서 뭐 그렇다고 너무 구두새처럼 아끼는 건 아니고 웬만한 낭비는 줄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그 커피가 뭐냐 하면 그리고 누가 만드냐면 일단은 커피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힘을 뜻하는 카파에서 왔어요. 이 카파는 에티오피아의 산악지대에서 산악지대 어딘가에서 기원된 단어예요.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는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원두재배지이기도 하잖아요. 에티오피아 쓰이다하모 잠을 깨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커피를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잠을 깨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굳이 카페인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뺨을 후려쳐도 되고 음 물을 껴어줘도 되고 뭐 어찌됐든 간에 맞아요. 뭐 커피뿐만 아니라 그럴 거면은 바카스를 비롯한 자연강장제나 에너지 드링크 또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커피를 카페인 찾으려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커피는 잠만 깨려고 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바로 고유한 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커피만의 고유한 향은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요. 향의 핵심은 바로 커피의 원료인 원두에서 시작되고요. 원두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디서든지 많이 봤을 거예요. TV CF에서도 많이 나오고 퍼피 광고할 때나 뭐 손톱만한 갈색깔 콩 있잖아요. 사실 콩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뭐 무슨 나무 껍질 아니면 뿌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원두가 처음에 그 원두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그죠. 역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원두는 열매로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매의 씨앗이에요. 커피 나무라는 식물의 열매가 있어요. 빨간색인데 산수유 열매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커요.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열매를 빨간색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보통 커피 색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 색깔은 깜장색이잖아요. 빨간 열매에서 어떻게 커피가 검은색으로 나올까 하겠죠. 열매를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열매의 씨를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열매의 씨를 그냥 커피 나무 열매 씨앗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커피 나무 열매 씨앗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커피 전문 용어로는 생두라고 해요. 생두는 약간 흙 같은 흙 비슷한 냄새가 나요. 실제로 맡아 봤었거든요. 음 뭔가 돼지의 향기가 느껴졌었죠. 먹어봐도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은 안 쓰고 볶아요. 생두를 볶는 그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해요. 로스팅해서 생두가 알맞게 볶아지면 이제 원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원두를 알맞게 쪼개서 갈아낸 다음에 압축을 하고 물을 통해서 추출하면 커피가 완성되는 거예요. 커피를 처음에 믹스 커피부터 접하셨다면 특히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 커피를 그 엄마 아빠가 드시는 믹스 커피를 먼저 봐가지고 그래서 어? 커피는 그냥 뜨거운 물 부어서 습금은 되는 거 아니었나 싶었었는데 음 이제 커피 내리는 거 뭐 그런 거 알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커피의 정석은 물을 이용해서 원 그 추출하는 거예요. 원두를 통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어 김대리 커피는 그냥 커피 이런 게 아니라 커피는 타먹는 게 아니라 내려먹는 거야. 한 잔 할까? 라고 말이죠. 장난으로 뭐 어쨌든 그 커피를 내가 내린다는 게 아니라 커피를 내가 내려먹는 게 아니라 커피를 내려주시는 분이 있죠. 커피 하면 바로 떠오르는 직업이 있죠. 바리스타 줄여서 바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김바리 이바리 뭐 이런 식으로 커피 전문 직업인 바리스타는 바텐더 아시죠? 바텐더에 대응하는 이탈리어래요. 전문적으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죠. 어 바리스타 비슷하게 생두를 볶아서 원두를 만드는 로스팅 로스팅을 하는 큐그리 큐 어 다시 다시 로스팅을 하는 큐그레이터 커피 감별사라고도 하는 직업이 있는데 뭐 요즘은 직접 볶는 바리스타도 생기고 있대요. 커피도 내리면서 원두도 직접 볶고 마치고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카페에도 아주 큰 진짜 커요. 저보다 더 커요. 거의 크기가 음 그랜드 피아노만한 그런 로스팅 머신이 카페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음 사장님이 원두를 직접 뽑고신다고 네 음 인건비를 아끼려는 건지 아니면 내 열정은 원두까지도 뻗어 있어 라는 마음에 그런건지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네요. 꼭 직접 로스팅을 하는 것 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바리스타는 대부분 커피에 마신 핵심인 원두가 중요하니까 원두가 중요하니까 커피 맛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하는 바리스타는 원두 업체를 꽤나 신경 써요 아무리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다 하고 커피를 탬핑을 잘 하고 커피 압축을 잘 시켜서 좋은 기계로 잘 내린다고 한들 기초 베이스이자 재료보다 중요하겠습니까 한국에 본격적으로 우리 입에 바리스타 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딱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1999년에 스타벅스 프랜차이즈가 우리 땅을 딱 밟고 나서부터인데 그래서 커피 좀 유명해지고 좀 알려지고 특히 예전에 유명했었던 드라마 있어요. 2007년도에 방영했었던 커피프린스라고 왕자님들이 커피 타주는 드라마 그게 방영된 뒤에 바리스타가 각인된 거예요. 매장을 운영하는 바리스타라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원두 커피에서 중요한 핵심인 원두 원두 종류가 참 우리 성시만큼이나 다양하고 또 어떤 향이 나는지 풍미를 포함해서 특징도 원두만의 특징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원두 추출 시간이나 커피를 어느 정도 입자로 갈아야 되는지 그런 분쇄도도 잘 생각해야 해서 따질 줄 알아야 해요. 조건이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달라지면 맛이 확 바뀌는 게 커피인지라 커피인지라 커피 로스팅 등 연구할 것들도 진짜 많은 편이에요. 요즘은 커피의 맛을 감별하는 커피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원래는 와인 소믈리에가 원조고 거기서 유래된 거지만 파생된 거지만 뭐가 됐든 커피는 대중화가 되었고 커피 소믈리에도 생겼죠. 커피 소믈리에는 커피의 맛과 향 산지 등 뭐든 뭐든지 커피에 대해서 모조리 깨틀고 있는 전문가라서 이 커피가 무슨 맛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 등도 느끼고 구별할 수 있어요. 매우 섬세하고 민감한 미각, 후각 그런 쪽이 필요해서 민감한 감각이 필요해서 그 커피 소믈리에가 흡연했다가는 저는 평생 그 직업에 다시 발 못 담그고요. 여러분은 지나갔다가 많이 느끼실 거 있어요. 아, 내가 서울, 강북 어디 시내를 지나가는데 대체 한 블록에 어, 이 6층짜리 건물에는 대체 카페가 몇 개씩이나 있는 거야?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냥 시내 어디에 든 카페는 많이 널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커피는 지구인들이 즐기는 음료라고도 행성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티 같은 외계인 만났을 때 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소개하는 것 중에서 커피도 빼놓을 수 없는 커피는 지구인들이 많이 마신다. 이런 식으로 그러기에 그만큼 커피를 생산시키는 곳도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시든지 하겠죠. 커피 커피 교역량이 석유 다음으로 버금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허위 사실이지만 어쨌든 커피 교역량이 많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커피 커피 벨트 혹은 커피 존이라고 아예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곳을 정해놓기도 했어요. 세계 세계지도 딱 보면 정말 그게 벨트처럼 되어 있어요. 그 적도선을 벨트가 쭉 지나가는 거를 딱 보면서 아 커피나무는 이러한 기후에서 자라는구나 이러한 기후에서 재배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커피 나무는 보통 아프리카 열대 아시아 같이 더운 곳에서 자라요. 근데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원두를 생산한다고 들었어요. 음 그게 음 저한테는 뭔가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어? 한국에서 원두를 재배한다고? 와 이런 느낌보다는 음 제주도가 그만큼 더워졌다는 뜻을 돌려서 말한 것처럼 느껴져서 음 암튼 마음에 안 들어요. 세계 3대 커피가 있어요. 세계 3대 커피가 있어요. 아 그게 사실 근거 없는 소리예요. 3대 커피가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과거 영국 왕실에서 마시던 커피를 일본이 이제 그걸 와 멋있다 왕실 커피 멋있네 하고 생각해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생겨난 일종의 마케팅이에요. 블루 마운틴 이랑 코나 원두가 일단 먼저 일본으로 수입된 뒤에 역 수출하는 유통 과정이 그걸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3대 커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본인이 만든 본인이 맞는 본인에게 맞는 원두 찾아서 드세요.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코엑스 같은 공개적인 곳에서 커피박람회를 많이 열거든요. 아니 사실 커피박람회는 어디든지 해요. 꼭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시음행사도 많이 하고 커피 관계자들은 원두 설명도 절대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게 마시는 원두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때 많이 알아가 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공개적으로 커피 마케팅 전략 중에서 원두에 대한 게 많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에티오피아의 이르가체페 예가체프라는 원두를 좋아하세요. 예가체프는 가장 세련된 맛을 가졌다고 해서 별명이 커피의 기부인 기부인 이래요. 과일 향도 나고 무엇보다 톡 쏘는 신맛이 나요. 커피 향은 과일 향에 가까울수록 높게 평가 돼가지고 어 진짜 커피 제대로 하는 집에서 예가체프 원두로 내린 커피를 딱 마시는 순간 와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그리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갈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고요? 음.. 지금 졸리셔서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면서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 조곤조곤한 목소리 듣고 졸음운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뭔가 나른하신 거 같다면 라디오는 계속 들으시면서 졸음쉼터 가서 잠깐 쉬시거나 어 이왕 커피 얘기하니까 커피 한 모금 하시는 건 어떤가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막 나오는 거 같아요. 처음에 이거 녹음 분량을 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막 20분 정도 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해야되는데 그래서 좀 좌절 스러웠는데 마음 잘 추스려서 뭐 또 제가 써놓은 거 메모한 거 더 들여다보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더 없나 하니까 또 그게 써지고 써지더라고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렇게 버젓이 8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예 여러분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거고요. 식사는 하셨나요? 요즘 날도 추운데 찬바람 쐬면서 빈속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체할 수도 있어요. 굶고 계시다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고 오세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 듣다가 갑자기 국밥보다 비싼 커피가 먹고 싶어 지신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질 거 같네요. 책임 못 져요. 커피를 마시다 보면 신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신맛이 느껴져요. 특히나 뜨거운 커피를 시켜서 먹을 때 더 그러고요. 신맛 레몬이나 식초같이 먹었을 때 시큼한 맛 이것을 산미라고도 표현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다 보면 커피를 마셨을 때 나오는 표현이 커피가 시다 보다는 커피에서 산미가 느껴진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산미를 알게 될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커피가 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커피에서 산미가 느껴져 라고 말하는 게 더 전문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말하지 않나요? 커피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맛과 다양한 향은 뭐 그게 어떤 품종인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로스팅하는 과정 즉 커피를 볶는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데요. 볶을 때 발생하는 열이 생두 안에 있는 성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산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두에 포함된 많은 유기산들 중에서 사과산 구연산 초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생두 상태에서는 신맛이 잘 안 나지만 로스팅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두 안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산미가 느껴져요. 그렇다고 욕심내서 너무 오래 뽑는다고 산미가 더 잘 느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욕심부려서 적정 시간을 넘기면 산미가 오히려 날아간다고 해요. 모든 커피 품종이 어느 정도 신맛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마치 커피에서 마치 과일을 먹는 것처럼 과일 맛이 나는 단맛과 신맛을 많이 가진 커피일수록 높게 평 높게 평가되는 편이래요. 아까 예가체프 말했었죠. 단맛과 신맛을 많이 가진 과일 향이 나는 커피일수록 높게 평가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카페에 갔는데 거의 카페에서 원두가 쫙 다양하게 나와있고 설명이 원두마다 있는 그래서 원두를 골라보라는 그런 카페에 가셨다면 나는 원두에 대해서 힐도 모르겠는데 일단 골라보셔요 라고 하는 카페에 갔다면 어쨌든 선택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일 맛이 나는 원두를 선택하시면 돼요. 설명란에 요런 요런 향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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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특히 사과 향이나 감귤 향 나는 원두가 달콤 쌉싸름하고 음 괜찮아요. 그리고 커피 진짜 맛있는 집은 커피 진짜 잘하는 집은 쓴 맛보다는 신맛이 더하다는 느낌을 줄 거예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맛은 커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감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커피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계속 설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아니 뭐 장황할 것 까지야 없죠. 이건 다 기본적인 지식 아닌 지식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바리스타도 아니고 바리스타 지망생도 아닌데요 내 대학 전공이 커피과도 아닌데요 그런데 커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어요 비전문인이 그저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조사한 것도 있죠 물론 좋아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나에게 내 머릿속에 지식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체 나에게 있어서 나와 커피는 무슨 사이가 맺어졌길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 내 인생 처음 커피 내가 커피를 처음 만난 거는 맥심 커피였어요 그때 뭐 초등학생이었나 그랬죠 내가 초등학생이면 카페 가지는 않았을 거고 뭐 카페를 갔었어도 그때는 엄마가 뭐 딸기 스무디나 하추코 같은 거 사줬겠죠 어찌됐든 나는 믹스 커피를 먼저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엄마가 커피 몸에 안 좋다고 한두 모금만 마시게 했었고 그때는 달달구리한 믹스 커피도 쓰다고 느꼈죠 엄마가 한 모금 주시면은 외약서 하면서 다시 엄마한테 넘기고 그래서 엄마가 내가 마신다고 했을 때 말리지는 않으시고 어 한번 마셔봐 이러고 내미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시지는 않았고 음 과자 에이스 과자 있잖아요 에이스나 식빵 찍어 먹었어요 커피에다가 그것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아직도 충분히 맛있는 거 같으니까 생각날 때 먹어야겠다 아무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친구들과 카페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시켜보게 되고 막 그랬죠 아메리카노는 써서 그냥 나한텐 별로여서 카페모카나 바닐라라떼 시켰죠 달달한 거 카페모카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카페모카는 뭐가 이렇게 위에 올라간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한테는 무조건 단 게 최고였어요 단 거 맛있잖아요 핫초코 아이스 초코도 휘핑크림 올려서 막 떠먹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이었나 어떤 브랜드의 따뜻한 바닐라라떼였나? 카페모카였나? 어쨌든 바닐라라떼를 마셔봤는데 그게 뭔가 달달하고 따뜻하면서 탄 맛? 뭐가 탄 맛? 바베큐 같은 느낌의 기분 좋은 탄 맛이 느껴졌어요 막 이렇게 요리 망쳐가지고 으악 그 쓴 탄 맛이 아니라 진짜 바베큐 같이 기분 좋은 탄 맛? 그런 게 혀의 감도는 적당한 탄 맛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저한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슬슬 초딩 입맛을 버리고 씁쓸한 커피로 갈아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메리카논을 마시게 되었냐고 묻고 싶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 에스프레소 먹는 여자예요 정확히는 에스프레소 콤파냐라고 에스프레소 콤파냐 그냥 콤파냐라고 불러도 되고요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얹은 음료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그냥 에스프레소도 좋지만 그래도 심심하잖아요 당 섭취도 하고 기분전환도 되고 거기다가 시나몬 파우더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다요 어찌됐든 에스프레소 콤파냐의 매력을 알게 된 거죠 좀 날이 덥다 싶으면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 휘핑크림 대신에 아포카토를 나는 메뉴를 먹으면 되고 휘핑크림 대신에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 아포카토 발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헷갈려요 그 발음 비슷한 게 또 있거든요 건강한 과일 중에서 아보카도 라는 게 있어서 음 이게 철자도 달라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음료 아포카토는 A-F-F-O-G-A-T-O 이고 과일 아보카도는 A-V-O-C-A-D-O 에요 아포카토 아보카도 애니웨이 어쨌든 간에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얹어 먹는 컴파니아와 다르게 아포카토는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뿌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커피를 즐기게 되었고 커피는 저에게 있어서는 힘을 주는 활력소나 다름없어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저는 카페 가서 앉아있는 것도 즐겁거든요 내가 카페에 앉아서 제 할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음료까지 같이 올려놓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아 저는 카페에는 혼자 다녀요 요즘은 공부하러 가고 책 읽으러 가고 뭐 할일 하러 갈 데가 많아가지고 카페가 시끄럽던 조용하던 저한테는 다 상관없어요 이어폰이 있으니까 그거 끼면은 그냥 안 들리잖아요 귀구멍 막는 거니까 음악이 또 귀에 들어가면 내 달팽이관에 들어오면 장소는 더할 나이 없이 더 좋아지고요 내가 앉은 자리에 겉옷을 걸어놓은 것도 의자에 겉옷을 걸어놓는 것도 사랑스럽고 그냥 내가 착석하는 순간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세상이다 하고 느껴요 어떨 때에는 피난처 같기도 하고요 지친 일상을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 이렇든 저렇든 한껏 분위기를 만끽하고 오면 그것도 좋은 추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세요? 친구가 많다고 적다고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페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친구들이랑만 다니지 말고 기회가 되면은 책 한 권 딱 들고 카페에 혼자 가보세요 아무도 눈치 안 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혼자 카페 가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요 책을 딱 들고 가서 이 책을 여기까지 읽겠어 이 장까지 읽겠어 목표를 정해놓는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드는 음료를 주문해서 적당히 좋은 자리에 앉으신다면 새로운 경험을 할 거예요 꼭 책을 읽는 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할 일이 있다면 그 할 일 하시면 되고 정말 저랑 커피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 인 것 같아요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이라도 우연이 아니더라도 음악과 책에 잠깐이라도 잠깐이 아니더라도 연관된다면 커피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피가 볼 수 있습니다 커피가 따라오는 것을 오늘 한 시간 내일 두 시간 모레는 4시간 들으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시간밖에 안 남네요 이렇게 신기한 일이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내가 카페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카드를 긁어가지고 뭐 어떨 때는 현금을 낼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시켜 먹는 이 음료가 대체 뭐로 만들어졌을까 그게 물음표를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카페의 음료 얘는 뭐고 얘는 뭐길래 구분을 짓냐 그래서 모를 때는 직원한테도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뭐냐고 아인슈페너가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베스킨라빈스 31에서도 엄마는 외계인이 밀크, 다크, 화이트 이 세 가지에 초코볼이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이 음료는 내가 이 카페에서 마시는 음료의 정체는 왜 모르고 있지? 하고 궁금하잖아요 커피 메뉴는 정말 다양각색입니다 사람 입맛도 다양하니까 그러겠죠? 예전에는 블랙커피 뭐 다방 같은데 가면 쌍화차가 있었어요 아 쌍화차 계란 하나 딱 띄워 먹으면 고소해가지고 힘이 불끈불끈 나는 그런 차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아 쌍화차 먹고 싶다 아 사실 저 쌍화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그냥 먹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음료 뭐 아메리카노는 알테고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탄 거 이제는 에스프레소도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우유 타면은 라떼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라떼에다가 시럽을 넣으면은 헤이즐넛 라떼가 되는 거예요 또 헤이즐넛 시럽이면은 헤이즐넛 라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메뉴들은 이제 다 아신다고 저는 믿겠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상한 거 많아요 무슨 그거 뭐였지 무슨 티라미수 라떼 라떼나 티라미수 라떼나 토피넛 라떼도 있고 또 요즘은 연기가 나오는 음료가 있어요 음료를 시키면은 거기서 막 연기가 폴폴폴폴 폴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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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질소인데요. 그래서 질소커피라고도 하고 질소커피는 콜드브루에 질소 넣은 커피인데 콜드브루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다나 뭐라하나 굳이 몰라도 돼요 있는 거 먹어요 그냥 궁금하면 도전해보셔도 되고 별의별 음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질소커피가 있다고 원조 메뉴가 질소 없어 원조 메뉴는 내가 말하는 원조 메뉴는 바로 카페에 가면 딱 고정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그런 메뉴들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뭐 이런 거 아 뭐 새로 나오는 음료들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잖아요 뭐 이걸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재미도 있고 어쨌든 그 음료들도 연구를 했고 테스트도 했었겠고 이런 저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신제품들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진짜 그 신호등 치킨은 무슨 과일 맛나는 거 치킨 중에 과일 맛나는 치킨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김치 치킨은 이해할 수 있어도 신제품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났었어요 다시 커피로 돌아갈게요 일단 카페에서 만들어 마시는 음료 특히 라떼 위주로 그런 음료는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바리에이션은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변형을 뜻해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바꾸는 거죠 음악에서는 변주곡을 말하고 음식 쪽에서는 오리지날, 원형을 기본으로 변화를 준 거예요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본질로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기본적인 형태로 유지한 다음 변형을 줘요 이게 변형을 준다는 뜻이 결국에는 우유를 첨가한다든지 뭘 추가한다든지 그런 뜻이고요 에스프레소는 원두 가루를 곱게 갈아서 뜨거운 물을 높은 압력으로 통과시켜서 다시 말해서 곱게 간 원두를 일단은 압축시켜 놔야 돼요 물이 잘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기구로 탬핑을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에스프레소 찍어 눌러서 내리는 데다 끼울 수 있게 한 그 장치를 또 포터필더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압축이 된 그 에스프레소가 담겨진 아니 압축이 된 원두가 아직 에스프레소가 안 됐으니까 압축이 된 원두가 담겨진 포터필더를 에스프레소 머신에다 끼워요 그런 다음 뜨거운 물을 흐르게 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 내리는 거예요 즉 커피의 기본이자 베이스라고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베이스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악기 베이스나 그냥 애초에 베이스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아까부터 계속 베이스 베이스 거렸었던 것 같아요 샷 추가라는 말씀 드려보시지 않았습니까? 에스프레소 더블샷 원 투 쓰리 샷 우리는 이제부터 에스프레소를 샷이라고 부르기도 할게요 샷은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샷 이렇게 주문을 건 게 아니고 어쨌든 에스프레소를 샷을 바로 보신다면 에스프레소 내린 거를 바로 보시면 갓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보신다면 옅은 갈색에 거품이 있어요 그 완전 검은색 물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에스프레소 고를 추출 떨어지면서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바로 크레마라고 해요 마치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의 나무가 몇 살인지 그 나이를 추측하듯이 크레마는 에스프레소 샷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의 여부를 보여줘요 에스프레소의 지문인 셈이죠 얘가 등록표예요 주민등록표 같은 거예요 원샷은 에스프레소 투샷은 도피오라고도 해요 자, 이제 이 에스프레소에서 다양한 메뉴들이 파생돼요 아메리카노 부드러워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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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서 좋은 아메리카노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어서 연하게 마시는 커피랍니다 그냥 에스프레소에 물 탄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노예요 물의 양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져요 어쩌면 아메리카노를 통해서 커피 본연의 특징을 에스프레소보다 더 잘 느낄 수도 있어요 커피 본연의 특징을 아메리카노를 통해서 잘 느껴져요 아까 제가 산미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지 않았었나요? 커피는 신맛이라는 감각이 잘 느껴진다고 했었잖아요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액이다 보니까 좀 많이 쓰고 그런 게 있는데 아메리카노는 좀 물로 중화를 시킨 거여서 이제 향에 좀 집중할 수가 있는 여유가 돼요 막 너무 그렇게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음... 그 특징들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커피의 특징을 내가 잘 딱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는 기호에 따라서 시럽까지 첨가한다면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음료예요 생크림까지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차갑게 먹고 싶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물이 아니라 얼음과 찬물이 들어가는 거죠 먼저 먼저 컵에다가 얼음을 퍼 넣은 다음에 물을 계량해서 부은 다음 마지막에 에스프레소 샷을 딱 위에 부어주면 물감이 빠르게 퍼져 나가듯이 에스프레소 샷이 물에서 퍼져나가는 미술 작품을 구경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이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보다 좀 더 맛이 깔끔하거든요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아 그리고 아메리카노 중에서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라는 것이 있어요 물 대신 우유 넣으면 헤이즐넛 라떼가 되는 거고요 헤이즐넛은 어딘가에서 들어는 보셨을 텐데 왠지 자세히는 모를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헤이즐넛을 이미 맛보셨을 맛봤을 확률이 높아요 이미 헤이즐넛을 먹어봤을 거예요 왜냐 하면요 왜냐 하면요 페레로 로셰라는 초콜릿 아시죠 그 금박지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된 그 초콜릿 말이에요 내가 이 초콜릿을 가나 다음으로 좋아할 정도로 내 베스트 초콜릿 중에서 2위에 들 정도로 그만큼 많이 좋아하는 초콜릿이기도 한데 페레로 로셰에서 깊게 나는 특유의 향이 바로 다른게 아니고 헤이즐넛의 향이에요 애초에 헤이즐넛 전체의 20%를 페레로 로셰의 회사인 페레로 그룹이 소비하고 있대요 어쨌든 페레로 로셰 그 초콜릿 안에 발려진 초코잼이 누텔라고요 결론적으로 누텔라도 헤이즐넛이라는 점 헤이즐넛은 개암나무 열매의 일종이에요 생긴거는 무슨 도토리 같이 생겼는데 도토리보다는 조금 납작해요 밤이라도 살짝 비슷해요 그러면 도토리랑 밤 둘 다 닮은 걸로 합시다 그 껍질을 까면은 크림색의 알맹이가 나오고요 이 알맹이를 향신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헤이즐넛은 바닐라 향이랑 언뜻 비슷할 수도 있지만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요 이런 헤이즐넛이 뭐 라떼도 맛있지만 아메리카노의 쌉쌀한 맛이랑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혹은 라떼는 웬만하면은 카페 가서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대역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즉 가공된 음료에는 사실 헤이즐넛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첨가향을 넣는 거죠 협성착향료 같은 거를 넣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사탕도 진짜 과일 과일 사탕도 진짜 과일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헤이즐넛 원료가 싼 편이 아니라서 그걸 만약에 음료에 넣고 판다면 뭐 남는 장사 되겠으니까 원가가 안 맞죠 헤이즐넛을 맛보고 싶다면 카페를 이용해 주세요 카페라떼에서 얘기할게요 이제 아메리카노가 물이었다면 카페라떼는 우유입니다 카페라떼는 이달리아어로 우유 커피를 뜻해요 진짜 우유 플러스 커피예요 커피 커피 우유예요 카페라떼는 보통 샷을 바닥에 깔고 우유를 스팀에서 부어줘요 거품은 조금 올려줘도 되고요 스팀을 얘기했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일단은 우유를 뜨겁게 데우는 건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카페라떼가 카푸치노와도 언뜻 비슷하지만 카푸치노는 들어가는 우유 양이 적고 대신 우유 거품이 신경 써서 들어가요 그만큼 카푸치노는 훨씬 부드럽고요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와 우유와 우유 거품의 비율이 1대 2대 3으로 맞아야 맛있는 음료가 돼요 에스프레소 우유 우유 거품의 비율이 1,2,3으로 맞아야지 카푸치노는 계피가루나 코코아 가루를 좀 뿌려 드셔도 정말 맛있답니다 개인적으로 계피가루 뿌려 드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제가 계피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막 계피차 같은 거 먹어보라 하면은 수정과도 그렇고 윽 싫어 이러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뭐 디저트에 약간 첨가해 넣는 거 그러니까 계피가 음식의 핵심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향만 독군다던지 뭐 그런 거는 먹을 수 있어요 카페모카 아시죠? 카페모카는 초코향 나는 거 라떼 라떼 우유와 샷으로 된 라떼 초콜릿 시럽 혹은 초콜릿 파우더를 첨가해서 초코향을 강조시킨 음료예요 카페라떼에다가 초코타면은 카페모카인 거예요 카라멜 마키아토와 함께 달달하기로 유명한 음료이죠 카라멜 마키아토는 초콜릿 대신에 카라멜 넣은 거고 어찌됐든 카페모카는 휘핑크림을 주로 올려줘요 아 카라멜 마키아토 여기서 마키아토는 마키아토가 무슨 뜻이냐면은 얼룩진 점찍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에스프레소에 거품인 크레마를 잠깐 얘기했었죠 크레마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부으면은 크레마 때문에 얼룩진 모양이 돼요 거품과 우유가 만나니까 뭔가 모양의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지 않나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그래서 크레마 위에다가 스팀 된 우유를 부으면은 부을 때 스팀 된 우유를 부을 때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면 라떼 아트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카페 마키아토 또 다른 말로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가 이 점찍다의 의미를 가진 마키아토의 기본적인 음료가 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만 얹은 거여서 우유를 부는 게 아니라 우유를 부으면은 카페라떼나 카푸치노가 되는 거고 그냥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만 얹은 거여서 에스프레소 더하기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다면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에서 파생된 마키아토는 우유 거품이랑 샵만 있는 여기다가 우유를 더 붓고 카라멜 시럽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제가 어 카페 모카가 그 초콜릿 넣었고 카라멜 마키아토는 거기다가 카라멜만 넣으면 된다고 이게 썼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카라멜 마키아토는 우유 거품이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웬만하면은 우유 거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카라멜 마키아토가 그 제가 잠실역에서 음 어디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음료를 금방 만들어 주겠거니 싶었어요 아이스는 좀 빨리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음료를 급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카페 알바 하고 있는 도중이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아니까 한 이때쯤 시기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스팀을 하는 거예요 그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를 시켰는데 그래서 음료 받아서 여쭤보니까 아 이게 카라멜 마키아토에다가 거품을 우유 거품을 얻느라고 스팀을 하는 거였대요 저는 뭐 감사했죠 그 풍부한 맛에 카라멜 마키아토를 즐길 수 있으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정석은 우유 거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카라멜 마키아토가 카페에서 제일 단 음료예요 뭐 요즘은 다른 신메뉴들도 나와서 그거들도 달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제일 달고요 실제로 제가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 때 카라멜 시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줄은 몰랐었어요 완전 달아요 당이 현저하게 떨어지시면 추천해 드리는 음료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닐라 라떼도 있죠 바닐라 라떼는 라떼인 샷과 우유에다가 바닐라 시럽 아니면 파우더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카페 모카랑 얘랑 친척인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아메리카노는 그렇다 쳐도 카페 모카나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를 아이스로 먹을 때에는 뜨거운 음료를 먹을 때처럼 시럽이라든지 이렇게 넣은 게 다 섞이기는 할까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으세요 에스프레소 샷이 뜨거운 물을 통과시켜서 추출되는 거다 보니까 샷이 뜨거워요 거기다가 시럽이나 파우더를 섞으면 녹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유, 얼음 넣는 거여서 다 섞여요 음료 중에서 카페수와 연유라떼라는 음료가 있어요 돌체라떼라고도 하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달아요 우유랑 연유 우유랑 연유 연유 빙수 먹을 때 뿌리는 그 하얀 색깔 그거 있잖아요 달달구리 한 거 그건데 그거를 섞은 다음에 우유랑 연유를 섞은 다음에 뜨거운 음료면은 데우거나 아이스는 그대로 얼음을 넣거나 한다면 샷을 부으면 돼요 그게 이제 연유라떼예요 그것도 만만치 않게 달긴 한데 카라멜 마키아토 연유라떼랑은 색다른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드셔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할게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조심하실 게 있다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차가운 연유라떼는 누군가의 설사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배 아플만한 음료이긴 해요 하지만 맛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맛있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먹어야겠죠 아까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얹은 음료 내가 좋아하는 음료는 컴파니아라고 했었죠 에스프레소 컴파니아 컴파니아?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은 음료? 어? 내가 뭐라는 거지? 아니 죄송해요 에스프레소 물을 넣은 음료인 아메리카노에도 휘핑크림을 얹은 음료가 있어요 아까 내가 말하겠다고 한 거 바로 비엔나 커피 아인슈페너라고도 하는데 이게 컴파니아랑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컴파니아가 씁쓸함과 달달함의 조합이라고 말하자면 아인슈페너는 그 씁쓸함보다는 쌉쌀함이 느껴져요 에스프레소에 물 탔으니까 쓴맛이 이제 덜해지니까 쌉쌀한 게 느껴지는데 그게 휘핑이랑 만나면 또 색다른 맛이죠 진짜 꽤 매력적이어서 그 아인슈페너가 매력적이어서 아메리카노 먹는 게 지겨우시면 도전해보세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생기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비엔나 커피 아인슈페너는 비엔나 커피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장난이 있죠 비엔나에는 왜 비엔나 커피가 없을까 그 오스트리아의 도시 비엔나 에이 설마 없겠습니까 어딘가에는 있겠죠 여러분 콜드브루 아시죠 네덜란드식으로는 더치 커피라고도 말하죠 영어로 차갑다를 콜드라고 하잖아요 콜드? 브루는 우려내다 라는 뜻이에요 콜드브루 즉 차갑게 우려내다 라는 뜻으로 진짜 말 그대로 찬물에 커피를 우려내는 거예요 원액을 하루 이틀 정도 냉장고 같은 곳에 보관되면 와인처럼 숙성되는 거예요 숙성되면은 카페인 함량도 높아지고요 콜드브루는 아메리카노나 라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떼 콜드브루 라떼 좋아해요 학교 앞에 학교 앞에 학교 앞은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고 학교 근처에 학교 건널물 건너서 쭉 골목으로 들어가면 마카롱 가게가 있는데 거기 마카롱도 맛있긴 한데 더치 커피 라떼를 더 사먹는 것 같아요 히히 우리 이정도면은 카페 이외에 웬만한 메뉴는 다 깨뚜려 본 것 같은데 그치 않나요? 그쵸? 근데 좀 아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까질 거 커피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도 잠깐 알아볼게요 핫초코 핫초코 알죠 집에서도 타먹을 수 있지만 왠지 카페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그 음료 스위스미스라고 마시멜로우 들어있는 핫초코는 맛있는데 난 그래도 카페 가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 우리가 집에서 먹는 핫초코는 뜨거운 물에 타먹는 거지만 카페에서는 우유를 높은 퀄리티로 데워가지고 쓰거든요 그게 집에서는 우유를 잘 데우지 못하잖아요 온도도 알맞지도 못해가지고 자칫하면 덩어리 지고 근데 카페는 우유도 잘 데워주시고 맛있는 시럽이나 파우더를 넣어서 준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진한 다크초코를 쓰기도 하죠 저는 다크초코가 안달고 깔끔해서 좋아요 그 폴바셋 카페에 메뉴 중에서 라떼 위드 발로나라는 음료가 있었어요 핫초코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발로나 초콜릿이라는 것을 라떼에다가 타한 거라고 해가지고 라떼 위드 발로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 발로나가 되게 진한 초콜릿이여서 되게 진하고 맛있거든요 최근에 단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 같은데 그 매장에서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매장에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왠지 슬퍼요 그거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 다음은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나 에이드 에이드 많이 드시죠 톡 쏘는 탄산과 달달한 과일이 들어가는 에이드 그 음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해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에이드는요 과일청 있잖아요 과일을 설탕에 과일을 썰어가지고 설탕에 절인 거 그래서 유자 유자차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마트에서 그거를 사잖아요 그게 유자청인 거예요 끈덕끈덕하고 그 잼 같은 과일 그대로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과일청이라고 하는데 그 청에다가 탄산수랑 탄산수를 붓고 그리고 에이드니까 그 얼음을 넣고 심심하다 싶으면 시럽을 좀 더 넣어요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시럽을 좀 넣어주어요 만약에 사이다를 넣는다 넣는 집이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만 하고 잘 저어주면은 그게 에이드에요 그럼 끝나요 정말 별거 없죠 버블티 버블티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흑당라떼 요즘 핫하다는 음료라는데 이것도 재료는 사실 간단해요 버블티의 버블인 버블티의 버블을 맡고 있는 타피오카 펄이 있어요 검고 동글동글하고 쫀득쫀득한 그게 처음에는 냉동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동시켜줘요 적당한 용기에 담아가지고 뭐 전자레인지나 오븐 같은 데다가 해동시켜주고 그 해동시키면은 그거 따끗따끗한 거를 흑당시럽 흑설탕시럽을 나섰고 그 다음에 그걸 컵에 담은 다음에 얼음 우유 이렇게 차례로 두고 장식으로 시럽을 흘러내리는 연출로 드리즐링 해주면 끝이에요 그것도 어렵지 않고 벽에 따라다 이렇게 시럽을 짜주면 되는 거고 스퀴즈바틀로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소스톤 같은 걸로 짜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마시면은 아까 제가 뜨겁다고 했었잖아요 굵은 빨대로 버블티 딱 꽂고 흑당 버블티 딱 꽂고 마시면은 뜨끗한 흑설탕 시럽이 늦게 됐다가 바로 우유가 침투하는데 진짜 괜찮아요 물론 혈관이 힘들어 할 음료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맛있는 거 어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버블티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음료죠 아마스빈이라고 거기도 괜찮고요 거기는 버블티 전문점인데 가격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자주 찾을 수 있게 가격도 괜찮고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스탬프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스탬프가 두 장을 주거든요 하나는 이거 10개 모아서 10개였나? 그거 모아서 음료 하나 공짜고 또 하나는 스탬프 하나당 100원씩 할인해 주는 거 왠지 음료 먹는 것도 그렇지만 도장 모으는 재미도 쏠쏠해지는 그래서 괜히 음료 땡기지 않는데도 도장 또 찍고 싶어 가지고 음료 사 먹을 때도 있었던 거 같아요 다 부질없는 짓인 거 알겠지만 버블티 그리고 더 엘리라는 데가 있는데 무슨 사슴 모양 로고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버블티를 팔더라고요 거기도 먹어보진 못했는데 진짜 맛있다고 들었어요 네 커피를 먹으러 카페에만 다니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집에만 있고 싶은 때도 있는 거고 그때 또 음료가 땡길 수도 있는 거고 집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 뭐가 있어요 믹스 커피라도 그래도 있지 않나요? 없으면은 가까운 슈퍼 같은 데서 사면 되고 슈퍼야 뭐 잠옷바지 입어도 되고 그 상태에서 롱패딩 하나 딱 걸치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믹스 커피를 그냥 드시지 말고 조금 맛나게 즐겨 먹는 방법을 한번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막 그렇게 거창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맛있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집에 믹스 커피랑 그 가루랑 얼음 우유 믹서기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가운 거 위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일단 하나 정해 놓고 갈게요 믹스 커피는 블랙 커피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설탕 프림이 들어간 그 내리면 딱 연갈색 커피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얘기할게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아주 적은 양의 뜨거운 물에다가 그 믹스 커피 가루를 섞어요 그러니까 물은 믹스 커피가 섞일 정도로만 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섞으면 약간 좀 농도가 있을 거예요 좀 걸쭉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섞어 놓으신 다음에 얼음을 컵에다가 준비해요 얼음을 얼음을 반 정도 퍼넣고 우유도 그 정도 부어주시고 우유는 반보단 적게 부어주신 다음 아까 그 섞어놨던 시럽을 딱 부으면은 그게 풍부한 다 들어간 꽃 비 às 다른 satisf 제품이 먹음 다 In 투 실패가 될 수 있는 거면 좋아요. 흔들 때 새어나오지 않는 거. 텀블러에다가 얼음 두세 개랑 우유를 많이 다 채우진 마시고 한 4분의 1? 잘 흔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요. 많이 넣지 마시고 우유를 조금 넣어요. 음... 내 손가락 반 정도만 그만. 어쨌든 조금 그렇게 넣으시고 뭐 간 하고 싶으면 기호에 따라서 백설탕을 조금... 설탕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시럽 있으면 시럽 넣어도 되고. 아 근데 설탕이 나을 것 같아요. 시럽 뭔가 이상해. 그리고 텀블러를 꽉 잠가주신 다음에 그러면 그 텀블러 안에는 우유랑 우유 조금이랑 얼음이랑 설탕이 들어있겠죠? 그 텀블러를 마구 계속 흔들어줘요. 그냥 계속 흔들어주세요. 일단은 힘이 다 할 때까지 막 흔들어요. 처음 만드시는 거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일단은 최대한 많이 흔들어주시고요. 그렇다고 팔 빠질 때까지 흔드시진 마시고 그렇게 흔든 다음에 아까 만든... 제가 아까 얘기한 아이스커피 위에다가 그 텀블러를 열고 따르면은 훌륭한 거품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우유 거품을 만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만들고 어디 커피 용품 파는 데서 우유 거품 만드는 그게 따로 있어요. 되게 펌프질 하듯이 그렇게 생긴 거품기가 있는데 뭐 일단은 집에 없잖아요. 없으면은... 없고 텀블러 있으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집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을까요? 투게더도 괜찮고 뭐 엑셀런스 같은 것도 괜찮고 아 근데 웬만하면 떠먹는 거 투게더가 좋을 것 같네요. 그거를 티스푼으로 크게 한 스푼 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만든 아이스커피 엄청 우려먹는다. 그거를 두 개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준다면 티스푼으로 한 번 뜬 아이스크림 이라고 했잖아요. 한 두 스푼 넣어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넣고 갈아주면은 그게 블렌디드 음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커피 음료만 얘기했었죠? 제가 오레오 음료도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얘기하는 김에 같이 얘기해 볼게요. 집에 있는 컵에다가 얼음을 반 정도 넣고 우유는 얼음을 막 채우지는 않게 넣어요. 그리고 오레오 과자 있죠? 보통 오레오 과자 그거를 한 세 개, 네 개 준비해요. 기호에 따라서 더 넣으셔도 되고 일단 세, 네 개 거기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을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이것들을 모두 우유랑 오레오랑 얼음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이걸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면 오레오 쉐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농도는 우유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요 요즘은 마트에 별의별 분말로 된 음료가 많이 나와있는 것들 같아요. 보시면은 딸기 요거트 라떼 고구마 라떼 이런거 또 설명도 보면은 그냥 뜨거운 우유나 물에다가 분말 타면 끝이다. 이렇게 좋게 많이 나와서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간단하니까 그게 너무 카페까지의 퀄리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카페에서 먹는 음료의 퀄리티 까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마트에 팔고 있는 분말 음료 같은 것도 나름 봐줄만 해요. 요즘은 솔직히 편의점에서도 커피가 나름 괜찮게들 나오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가기 진짜 귀찮은 날에 오늘 같은 날은 집에 있어줘야 한다. 나 자신을 오프 해놓고 집에 있어줘야 한다. 이러면은 2 플러스 1 행사할 때 쟁여놓았던 편의점 커피나 그런 거를 가지고 방에서 뒹굴거리면서 노트북 펼치는 걸 심심치 않게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저는 에너자이저여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그런 거 몇 번 집에서 몇 번 처박혀 있다가 제 텀블러 들고 뛰쳐나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라는 사람은 활동적으로 막 돌아치면서 그럼 걸음수 8천에서 만걸음 이상 채우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날은 씻지도 않고 페인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도 있고 네. 암튼 그런 생활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페인과 에너자이저의 생활을 공평하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맨날 밖으로 나돌아 다니기만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무리하면 다치니까 커피로 커버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춥다고 집에만 콕 박혀있으면 또 사람이 나태해지고 말이죠. 무엇이든지 뭐 제가 활동을 하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한쪽에 치우쳐지는 것보다는 딱 중간축을 지키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8시간의 수면 8시간의 노동 그리고 8시간의 쉼표 8시간의 수면 8시간의 노동 그리고 8시간의 쉼표 지식 ASMR 8시간의 everything 8시간의 카페 알바를 1년 넘게 했어서 음료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스팀 도 배우게 되었답니다. 스팀의 고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엔간하게 했었어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계속 여쭤봐도 화 안 내시고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좋았었죠. 스팀은 아까 말했었죠. 우유대우기라고. 정말 말 그대로 우유를 데우는 거예요. 스팀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우유 거품도 내고 우유를 부드럽고 알맞게 데워 가지고 이제 커피 중에서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의 질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라면 스팀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우유 들어간 커피 사람들이 자주 찾거든요. 스팀 피처라는 은색 주전자 같이 생긴 도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유를 넣고 데우는 거예요. 스팀 피처는 위는 좁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스팀 피처 안에서 우유가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고운 우유 거품 모양을 낼 수 있어요. 우유 거품 모양이 고워야 된다. 그게 저는 해봐서 아는데 제대로 데피지 못하면 약간 개거품 같은 게 나면 그거는 쓸 수 없는 거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팀도 나름 기술이 필요하다고 네 이게 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좀 느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생겨야 된다 생각해요. 아까 회전이라고 했었죠? 갑자기 회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스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스팀으로 우유를 데우는 원리는 치지지직 하잖아요. 그 증기를 이용해서 데우는 건데 이게 진짜 높은 압력의 증기가 그 높은 출력의 증기가 액체인 우유 속에 들어가면 우유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스팀을 내는 스팀 완드가 있는데 좀 막대기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우유가 담긴 스팀 피처에 알맞게 갖다 댄 다음에 이제 출력을 키워요. 그러면은 이제 카페에서 흔히 들려오는 그 치이익 막 요란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우유는 마구 이제 돌기 시작하고 스팀 완드를 우유 표면에 우유 표면에다가 마찰시키는 것을 잘 맞춰서 계속 유지시키면은 그 요란한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내다가 어느 정도 원하는 양의 우유 거품을 냈다 싶을 때 그 완드를 그 막대기 완드를 표면에서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집어 넣으면은 그 소리가 치익 그 소리에서 이제 쿠쿠쿠쿠쿠쿠쿠쿠쿠 거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잠잠해지고 우유가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요. 이때 스팀 피처가 작거나 우유 양이 그 담겨진 스팀 피처에 비해 좀 좀 많다 싶으면은 넘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라면은 이게 폭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막 폭탄 터지는 것처럼 폭발한다는 뜻이 아니라 막 넘쳐가지고 이제 우유가 난리나고 막 그런 건데 이게 머릿속으로만 그리시면은 좀 애매하고 막연할 수도 있어요. 직접 보셔야지 직접 눈으로 직접 보셔야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거든요. 혹시 시간 나시면은 그 유튜브에서 스팀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카페 영상 특히 많은데 그러면은 바리스타가 카페 관계자가 올린 여러 전문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친절하게 많이 잡혀 있으니까 보시면서 아 스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쨌든 스팀은 일정 온도를 넘기지 않고 스팀 출력을 멈춰요. 그러니까 일정 온도에서 멈춰요. 우유를 데우면은 너무 그 데우면은 못 쓰잖아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무슨 우유 비린내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적정 온도로만 맞춰주시고 보통은 스팀할 때 온도계를 꽂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팀을 수없이 많이 한 사람은 온도계 없이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굳이 온도계 꽂을 거 없이 많이 해봤으니까 그 막 주차 같은 것도 막 처음에 면허 딴지 얼마 안 됐을 때 했을 때만 막 그렇게 허둥거리지 나중에는 이제 운전 좀 하실 줄 아시면은 주차할 때 눈 감고도 그냥 하시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아 그렇죠. 그냥 눈 감고 하면은 괜히 뭐 어디 박지 말 거시고 제대로 빽 밀어 보시고 하세요. 이제 카페에서 우유를 어떤 식으로 데우시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아시겠죠? 카페 가서 앉아 계실 때 어디선가 치지직 소리가 난다면 아 스팀하는 거구나 바로 생각이 나오실 거예요. 네 이제 제 카페 알바설을 알바 썰을 슬슬 풀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맞죠? 제 알바했던 썰 음 네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카페 알바를 어디 하나 했었는데 음 이제 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음 지금은 근데 그만두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과거형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구하기 전부터 입사하고 퇴사하는 과정까지 모든 그 전체적인 과정을 말이죠. 저는 작년 가을 그러니까 2018년 9월쯤이 되겠죠. 지금은 2019년인데 어 2019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벌써 2020년이네 음 시간 참 빠르다. 어쨌든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 이 나이 먹고 더 이상 부모님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은 까닭에 음 그리고 음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막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고 싶어서 음 뭐 직원까지는 아니어도 학생이니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사실 아르바이트는 전에도 몇 개 해왔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뭐 그때 알바 다른 알바 하면서도 느꼈었던 게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알바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진짜 좋아하는 커피 알바를 제대로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확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게시를 했죠. 주말 시간대로 맞추고 알바 구하는 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데에서 카페 알바만 카테고리에 놓고 마구 구하기 시작했죠. 막 지역도 막 처음에는 막 동네 알아보다가 막 다른 서울까지 알아보고 처음에는 진짜 안 구해줬어요. 아니 계속 안 구해줬어요. 이게 안 붙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카페 알바를 1년 넘게 했었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독자적 아이러니가 있어서 긴장이 잘 되지 않겠지만 저는 그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 오자마자 바로 노트북 붙잡고 알바 공고 되게 쳐다보고 막 패임돼가지고 막 그러고 안 붙으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와 이거 할 수는 있는 걸까 확신을 확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안 갔어요. 뭐 사장님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도 있었겠고 그때 제가 그렇게 매력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확실히 제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교회랑 학교를 다녀서 시간대가 막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좀 까다로웠죠. 근데 그렇다고 알바가 그것들보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죠. 그것들보다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카페는 누구보다 경력자를 원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닌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능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 둘 중 누구를 뽑을래 하면 누구든지 당연히 능숙한 사람을 뽑겠죠. 미숙한 사람은 그 사람 두고 가르치는 시간도 일 가르치는 시간도 걸리고 할 테니까 저는 경력이 없었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아 근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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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싶긴 했어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냥 다 경력자를 원한다. 경력자를 내놔라 이러면 아니 그러면 커피 알바 중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쩌겠다는 거야. 잠재력 같은 거 측정기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커피 알바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카페 알바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이 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 들여서 구하고 그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당장 지원하면 붙고 싶다면 시간이 덜 걸리고 싶다면 그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민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보단 낫겠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세요. 그러면 알바를 해보지 않아도 커피를 그게 실기도 있단 말이에요. 직접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카페 알바를 해보지 않았더라도 이제 거의 구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수습하는 시간이 교육시키는 시간이 그렇게 막 들지는 않겠고 바로 이제 일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을 좋게 보실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카페 알바는 식품 쪽과도 관련이 없지 않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보건증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면접 볼 때 보건증 발급 할게요. 이것보다 보건증 가지고 있어요. 일개 더 좋아요. 보건증 발급 받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정상적으로 영업 보건소 그러니까 평일에 6시 이전이었나 5시 이전이었나 여유있게 여유있을 때 보건소 가셔가지고 안내데스크에서 그 안내데스크 앞에 가서 보건증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처음이니까 처음에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신체검사 CT 찍는 거랑 세균검사 이렇게 그냥 진짜 간단하게 오래 안 걸리고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다시 가면 다음에 언제 또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때 또 찾아가면 돼요. 그게 일주일 뒤에 찾아오라 그랬었나? 네 어쨌든 그게 웬만하면 가까운 최대한 여러분이 잘 갈 수 있게 가까운 보건소로 가시고요. 보건증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스케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말한 거예요. 알바는요. 어느 알바든지 잘 붙는 사람의 유형이 있겠죠. 대체로 좋은 인상과 좋아 보이는 얼굴 인상이 좋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 저는 무엇보다 면접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떨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가서 면접을 볼 때 나를 내 눈을 쳐다보면서 그 나에게 묻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충분히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저 사람이 날 떨굴지 안 떨굴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보는데 나한테 막 물어봐 보고 있고 그래도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알바 면접을 보는 사람은 사장님이거나 뭐 면접을 볼 만큼 나름 그 직책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일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사장님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호감을 호감을 좋은 감정을 사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이게 면접이면서 인간 대 인간의 대화 일종이죠. 애초에 알바 면접의 취지도 면접 보는 사람 사장이나 매니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보는 그 알바 알바 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알고 싶고 자신의 가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여부를 가진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떨지 마세요. 면접 때 떨지 마세요. 라는 말을 풀자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알바를 했을 때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할 자신이 있다. 이런 거를 잘 표현하시면 돼요. 아무튼 다시 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자면 저는 계속 붙고 떨어지기를 반복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주 지나니까 진짜 전 너덜너덜 해졌어요. 절망적이었고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알바 구하는 거를 그런 심정 속에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해보자. 여기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거리가 좀 먼 곳이었는데 신입도 오케이 라고 하길래 공고에는 그렇게 쓰여있는 것 같나? 그랬었나? 그래서 일단은 가봤죠. 카페 분위기는 제가 밤에 가서 저녁쯤에 갔었는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머릿속에 들었어요. 점장님이랑 면접을 봤는데 그때 거기서 일하시는 점장님이랑 느낌이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았어요. 진짜 되게 면접도 재밌게 봤었고 그분이 워낙 좋은 분이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일하게 되었어요. 붙었죠. 거의 카페는 좌석 버스 타고 30분에서 50분 걸리는 또 그리고 이게 버스 시간대는 유동적이잖아요. 밀릴 시간에는 진짜 밀리고 그 동네는 밀리면 답이 없는 동네였던 것도 있고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데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동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데였는데 학교만큼은 걸리지 않았고 저는 상관없었어요. 네. 저는 상관없었어요. 저는 커피가 진짜 좋은가 봐요. 물론 제 얘기를 듣고 아 커피 알바는 불가능한 정도인 건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게 구했던 것이 제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 아예 서울 안에 아닌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쪽이어서 좀 카페가 감으로 메마른 점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반영하자면 좀 있겠죠? 여러분이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저랑 비슷하게 경기도 쪽에 사신다고요? 빨리 바리스타 자격증 따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니폼을 받고 사번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말 마감 스텝 이었거든요. 주말 마감 스텝 한 5시인가? 그때부터 한 10시쯤까지 했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문 닫을 가게를 문 닫을 때까지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을 때까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 그 위치가 학교 쪽이나 집 쪽 그런 막 그런 데가 아니라 회사 근처여서 오피스 쪽 이어서 주말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평일 점심때 비하면 뭐 음 어쨌든 제가 할 일은 진짜 다양했어요. 음료 음료도 만들거니와 환경을 생각해서 다이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매장이어서 설거지도 식기세척기 돌려가면서 해야했고 내가 집에서 설거지 진짜 안했었는데 설거지 하게 돼서 요즘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알바 그만두고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야죠. 그리고 마감이니까 가게 정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를 해야 했거든요. 할 일이 진짜 많았으니까 배워야 할 게 참 많았어요. 하나하나 다 배워야겠죠.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게도 욕 까지는 안 하셨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죠. 모르면 계속 알려주시고요. 실수해도 막 그렇게 뭘 안 하시고 진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다 추억 속에 계시는 분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서 라디오까지 나왔어요. 혹시 이거 들으시면 본인이다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못해서 일 잘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도 주말밖에 안 나오는데 헷갈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주시기도 하고 다정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거의 계셨던 분들 싹 다 다정하셨어요. 음료 같은 경우는 외워야 할 게 진짜 많았어요. 4분의 1스펀으로 두 번 킥킥 메뉴가 적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차 우려내는 시간도 알아야 했죠. 녹차는 3분 홍차는 5분 허브티는 7분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레시피가 많았는데 레시피 공부를 카페에서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학교 시험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좋아했으니까요. 저는 고집스럽게도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해요. 독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진짜 독하게 해요. 좋아하는 거는 붙잡고 진짜 엄청 몰입하고 좋아하는 것만 해요. 때로는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냐고 하는데 글쎄요. 싫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억지로 할 이유라도 있나요? 애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싫어하는 곳에 안 가겠다고 완강하게 말하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 뭐 힘들 때도 있지만 뭐 시도는 해볼 수는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혹시 몰라요? 그 한 번 시도한 거랑 시도도 안 해본 거랑 뭐가 달라질지? 마감 청소는 정말 말 그대로 가게 문을 닫고 내일 열기 위해 정리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딱 클로즈 시간이 되면 손님들 나가라고 하고 아니 진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시간 약속 지켜야죠. 영업 시간이 종료되었으니까 정리해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내보냈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가게 다 나가고 이제 가게 손님 한 분도 안 계신 다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문을 잠가 놓자 해서 문을 잠근 다음에 마감을 진행했죠. 매장 바닥도 닦고 컵도 다 정리하고 식기 세척기 끄고 개수대도 솔로 빡빡 문 대고 또 카페는 쓰레기가 다양한 종류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단거에는 벌레도 꼬이니까 쓰레기 봉지도 쓰레기 정리도 잘하고 그 봉지도 종류별로 묶어 놓는 거를 진짜 확실히 해야 돼요. 사람들이 서비스티블 쪽에 보면 음료 버리는 통 있잖아요. 컵 버리고 음료 버리고 음료 버리는 통 그것도 확실하게 닦고 말려야 돼요. 어쨌든 엄연히 입에 들어가는 뭔가가 많은 곳이니까 위생은 철저히 관리하겠죠. 하겠죠? 확실히 위생 관리 쪽에서 철저하게 돌다 보니까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위생은 카페 기물뿐만 아니라 그냥 위생 쪽은 전체적으로 만만치 않았어요. 스팀 타월 그러니까 스팀 완드 닦는 그 타월도 진짜 진짜 깨끗하게 해야 하고 카페 쇼케이스 유리 이런 쪽도 신경 쓰고 아무튼 다 신경 써요. 솔직히 제가 음료나 그런 걸 팔고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서서 보니까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팔고 손님들이 깨끗한 거를 먹고 쓰고 그러는 거니까 오히려 더러운 것이 보이면 제가 더 마음쓰이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처음 들어왔던 9월도 지나고 12월이 되고 한 해를 넘겨서 2019년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처음 들어왔던 시절이 처음 들어와서 교육했던 시절이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능숙해졌죠. 그때는 직원도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주말반이어서 평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계시는지 잘은 몰랐지만 나름 크게 변동이 있었죠. 변동이 계속 되어가고 있었고 가맹점 프랜사이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매장은 직원들이 진짜 자주 바뀌거든요. 빠르면 3개월 1년 넘으면 진짜 오래 계시는 쪽에 속해요. 그 매장에서 어쨌든 그 직원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매장으로 발령이 난데요. 뭐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방침에 보면 뭐 우리는 너네가 이 매장 저매장 다양한 곳에서 일하길 바래 뭐 이런게 있는건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발령나고 바뀌고 그런데요. 점장님 까지도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이 직원도 아닌데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매장에 1,2년 넘는 때도 있는 참 아이러니한 그림이 연출되죠. 아르바이트생은 딱 이 장소 보고 구한 거니까 어떻게 옮기지를 못하나 발령은 안 나요.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알바 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 매장에서 일하고 제가 새로 온 사람도 들어오면 일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매장에서 제일 오랫동안 일하던 시절도 얼마 전까지는 있었어요. 제가 그만두기 전에는 제가 고참이었죠. 제일 오래 있었죠. 4번 새로 오신 분이나 원래 계신 분 매장 놀러오면 리니 4번 봐봐 4번 2 4번 되게 오래된 4번이어서 신기하지 않냐 이러면서 제일 오래 일하 일하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 그렇잖아 그러면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어차피 저도 좀만 있으면 나가는데요. 저도 좀만 있으면 그만두는데. 네 저에게도 끝을 맺을 때가 찾아온 거죠. 저도 이제 알바를 그만둘 때가 된 거죠. 박수칠 때 떠나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단은 거리가 멀었던 게 슬슬 슬슬 지쳐왔어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비 최근에 인상 됐었잖아요. 원래 그냥 버스비도 깝깝 했었는데 근데 버스비 버스비는 교통비는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교통비랑 거리는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진짜 커피가 좋아서 여기 온 거니까 이거 그거 다 감안하고 온 거니까 견디고 하자 그 생각으로 1년 넘게 버텼지만 또 다른 현실이 있다면 제가 아예 몰랐던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지만 그게 바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학교는 저를 그냥 곱게 졸업하게 두지 않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알바를 제때 안 관뒀으면 난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알바를 알바를 관두면서도 바쁜 상황이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는 날에 바로 전날까지도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알바를 하고 제 인생 첫 카페 알바는 막을 내렸죠.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들 많이 떠오르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커피향은 원없이 맡을 수 있었고 그 차 티 차도 이것저것 저거는 실론티 저거는 홍차향 뭐 이런 여러 향도 맡아보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고 음료도 1인 1잔 원없이 마셨고 음료가 그게 하루에 한 잔씩 제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블렌디드 음료 그거 만들 때 은근 많이 남아요. 맨날 그거 긁어서 마시고 어떨 때는 케이크나 베이커리 그거 패기 그거 가져가도 되고 진짜 완전 좋았지. 케이크들 진짜 다양하게 맛보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오가니까 여러 이야기도 들으면서 여러 인연들 만나고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회생활이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때 그 알바하던 시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 순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카페에는 참 여러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일단은 우선 카페는 누가 오죠? 전단지? 낙엽? 뭐가 오죠? 아니죠. 손님들이죠. 카페에는 하루에 한 잔씩 무료 직원 음료를 제공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만드는 도중에 그거 이제 목말라서 당 떨어져가지고 아 빨리 먹어야겠다 하면서 만드는 도중에 누가 누가 들어오면은 아 주문 받아야 되고 음료 만들어야 되니까 하던 거 멈추고 손님 받아야 되니까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들어오셔야 가게 매출이 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내 알바 시급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거고 손님을 계산대에서 딱 보면은 포스기를 두들겨야 되고 머릿속이 하얘질 것만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그거는 뭐 포스기야 뭐 시간 들여서 계속 누르고 혼나고 하면은 다 외워지고 좋아지니까 걱정하실 거 없지만 뭐 어쨌든 내가 손님에게 음료를 주문 받아야 하고 결론적으로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뭐 타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연히 서비스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거든요. 이게 뭐 하나 잘못하면 매장 전체 책임이 있고 그럼 난리 나는 거여서 잘 해야 돼요. 보통 포스기야 앞에 유니폼 입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돼요. 나는 매장에 방금 들어온 이 사람이 음료를 주문해서 제대로 가지고 가는 과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도와줘야 한다. 이게 서비스업에서 시키고자 하는 일이죠. 그러려고 사람을 구해서 일하게 하는 거고요. 진짜 없던 인싸력도 강제로라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건 잘 늘어요. 저도 옛날에는 어디 가족들이 치킨 같이 시켜 먹을 때 야 리나 네가 전화해봐라 이러면 되게 대대대대대 하면서 바람 진짜 버벅거리면서 그렇게 주문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저는 서비스업 알바를 좀 하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진짜 그게 효과가 효과 하나는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유니폼을 입고 입고 웃으면서 물론 일부는 진짜 웃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계적으로 웃으면서 기계적으로 어서오세요. 땡땡 커피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주문을 받는 직원도 여러분 그 직원도 사람이에요. 나는 돈을 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손님이 왕이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목이 말라서 가게에 들어왔을 때 뭐 마시려고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내가 쥐고 있는 화폐를 음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직원이에요.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이라고 해도 어쨌든 직원은 내가 직원은 직원 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배운 거고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직원한테 돈을 던지고 초면인데 반말하고 그 직원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화내고 그러면 직원도 사람이니까 상처받아요. 이거는 어딜 가든지 기억하셔야 할 기본적인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상처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직원으로서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손님이 되어서 주문할 때 직원이었다가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매장을 가서 주문할 때는 왠지 반갑고 그 주문받는 사람이 반갑고 내가 몰랐던 걸 아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보이지 않던 세상까지 보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하고요. 아 물론 기분 나쁘게 반대로 기분 나쁘게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잘 제대로 주문하고 있는데 저분이 정색하면서 되게 무서운 분위기로 그렇게 모래하게 그런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죠. 반대로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화내지 말고 진정하시고 심업을 하시면서 내가 받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놓고 계세요. 카메라처럼 이렇게 찰칵 그 순간을 담아놓으시고 프랜차이즈라면 구체적으로 컴플레인을 거세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되고 개인 카페면 다시는 안 가면 돼요. 우리 인연은 그렇게 쉽게 닿아지는 게 아니고 진짜 귀하게 만나는 거니까 이왕 만났으면 유쾌하게 지내다 가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세상 살기도 힘든데 우리 카페는 이유는 정말 모르겠는데 내가 만났던 손님들 중에서 내가 상대한 손님들 중에서는 진상은 진짜 없었어요. 뭐 제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사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걸 막 그렇게 담아두는 편이 아닌가 봐요. 아니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뭐 어쨌든 뭐가 됐던 축복이죠. Thank you for God. 대신에 일하다가 감사하게도 웃음을 웃음을 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감사하게도 귀한 웃음을 선사하신 분들 일단 첫 번째로 만나보실 손님은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음료를 엎으신 분 여러분 음료 엎어보셨나요? 얼마나 엎어보셨어요? 통째로? 아니면 찔끔? 그거 당해본 사람들만 알잖아요. 진짜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냥 일단 기분 좋은 거 아니지. 그 액체는 웬만한 궤도라면 옷에 당연히 갈 테고 그 쏟게 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제가 혼자 이제 바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을 때 주문을 손님에게서 주문을 받고 바로 음료를 만들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손님께 음료를 드린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았나? 갑자기 손님 아까 주문하셨던 손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빈컵을 들고 막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음료를 쏟은 것 같다고 아 그 뭔가 슬픈 마음은 알겠는데 손님이 그 울상 비슷한 울상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그 상황도 웃기고 손님이 귀여우시고 입술 웃음 참느라 입술 꽉 깨물어 가면서 바닥 치우면서 그게 저는 그게 바닥 치워서 귀찮은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음료 엎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게 그 상황이 웃겼어요. 그래서 웃음 참으면서 그래도 웃으면 안 되니까 슬픈 상황이니까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네 듣고 음료 다시 만들어드릴게요. 그러고 손님이 계속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 들으면서 음료 다시 만들어드리고 그 손님분이 진짜 천사시기도 하죠. 솔직히 음료 쏟아놓고 쏟아 아 음료 쏟았는데요? 하고 당당하게 철면필 같은 사람 있으면 아 진짜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만나보실 손님은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은 기프티콘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기프티콘이라고 하면 모바일로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 받고 그런 게 있는데 모바일 상품권인 거죠. 일종의 이제 선물 받으신 인기쟁이는 그걸 받았으니까 사용하러 카페를 또 온단 말이에요. 오겠죠. 유통기한 지나면 그거 못쓰니까 와야죠. 그것도 돈으로 주고 산 거니까 매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 가격대 비슷한 음료나 개인에 따라 가격 더 추가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음료 그거 결제 진행하는데 바코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이제 그 음료 바코드 휴대폰으로 보여주셔서 찍는데 내가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계속 그 바코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찍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 뭐지 뭐 이미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손님 기프티콘을 그 핸드폰을 매 눈으로 싹 훑는데 스캔하는데 아 그 다른 가맹점 가맹점 기프티콘 다른 데 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C 가맹점에서 S 가맹점에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C 가맹점에서 S 가맹점에 기프티콘을 사용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진짜 막 서로 몇 초 동안 눈물 빼면서 웃음 주고 잘 해결됐어요. 그냥 그 손님 돈으로 사셨어요. 뭐 그 기프티콘은 다시 S점 가셔서 잘 사용하시겠죠. 뭐 아 근데 진짜 웃겼던 손님은 제가 진짜 막 웃었던 손님은 카페 알바 때는 아니고 빵집 알바 때였는데 그냥 웃기니까 해줄게요. 뭐 웃길진 모르겠지만 그 빵집 알바 거기는 통신사 할인 시켜줄 때 그 T 멤버십이나 T월드 앱 보여주셔야 그 바코드 인식하고 되는데 그 손님이 그 T맵 T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어 근데 그게 그분 잘못은 아니고 저도 가끔 헷갈려요. 막 카카오톡 들어가야 되는데 셀카 어플 누르고 앉아있고 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게 뭐 피해가지 않는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무의식 중에 그 실수가 터지면 뭐 웃음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웃고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은 이거는 저만 웃길지도 모르겠는데 주문 받는데 어떤 아저씨가 진지하게 저를 보면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와 어느 때와 다름없는 손님이었죠.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음료시키는데 평범하게 근데 그 티셔츠에 그려진 캐릭터가 뭐가 이렇게 티셔츠에 무슨 뭐 되게 올채이같이 생긴 게 막 그려져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 그거 보고 진짜 웃음 참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막 엽기적으로 그려진 막 그런 거 아닌데 막 무슨 니엣이나 뭐 무슨 그냥 되게 웃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웃는 웃고 있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빵 웃음 빵 터진 걸로 작용을 한 거고요. 근데 옆에 직원분은 안 웃으셨어요. 음 음 그거는 그냥 제 감정이 메말라 있었던 때였던 걸로 음 세상은 넓고 재밌는 사람도 많고 또 재밌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웃으세요. 그거 아세요? 웃으면 이뻐져요. 진짠데. 바깥에 비가 올까요? 아니 해가 뜰까요? 구름이 많은가요? 바깥 날씨와 상관없는 우리들만의 세계 듣고 있다는 것조차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여러분은 커피 들고 들고 다닐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무 생각 없죠? 네 그게 정상인데요. 근데 커피 어디다 들고 다니세요? 종이컵? 아니면 플라스틱 컵? 엥? 아직도 그런 거 들고 다니세요? 음 이런 거 장만하셔야죠. 마이스 아니 4컵 정도는 있어야죠. 저는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하나 장만했어요. 텀블러 말이죠. 텀블러를 하나 장만했는데 직원가로 싸게 구매했다구요. 색깔은 연한 연한 핑크색이고 연핑크색이고 아 진짜 이뻐요. 음 제 이름이 방수 스티커로 예쁘게 린 하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음 내일 내일 아니 내일이 아니 좀 있다구나. 이따가 카페나 갈 건데 챙겨야겠네요. 지금부터 텀블러 즉 개인컵을 들고 다닐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 꽤 좋은 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텀블러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카페에서 파는 제품들이 품질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나름 텀블러도 뭐 브랜드가 있다는 느낌도 연출시킬 수 있죠. 그 텀블러 카페에서 파는 텀블러에는 자기네들 상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표가 새겨진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아 쟤는 H브랜드 좋아하는구나 아 쟤는 E회사 아하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어 그래서 텀블러 개인컵이 가지고 있어서 가지는 이점이요. 음 가맹점과 그 프랜차이즈와 개인카페에 따라 다른데 아 일단은 그 두 개의 카페의 차이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뭐 개인컵이 있어서 가지는 이점은 가맹점이나 개인카페나 어디든지 좋아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간다 하면은 설거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즘은 어느 매장이든 음료를 마시고 갈 경우 머그잔이나 아이슬 경우 유리잔 플라스틱잔 같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용기가 아니라 다시 설거지에서 쓸 수 있는 다의용기를 이용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고 갈 경우는 웬만하면 머그잔에 다 내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바했었을 때도 사람들이 마신 컵은 모아서 꼭 설거지 한 다음에 식기세척기가 필수였어요. 식기세척기 돌리는 게 필수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돌려쓰는 거여서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설거지를 한 거니까요.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나면 컵이 진짜 뜨겁게 뜨거운 물로 돌리고 그러는 거여서 엄청 깨끗해져요. 포크 같은 경우는 설거지 식기세척기 까지 하지만 추가로 뜨거운 물에 담가서 열세척 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님이 음료를 마시고 간다 하는데 그럼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 컵을 내민다면 얼마나 감사할 상황이겠어요. 설거지 설거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다 마시면 그냥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뭐 예외인 경우는 헹궈 달라 하겠지만 웬만하면 다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맹점 쪽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S 회사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컵 DC 그러니까 개인 컵을 가져오면 음료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 회사는 음료 적립에다가 음료를 마시면 적립해주는 거에다가 또 적립을 추가로 더 시켜주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쪽 회사에 멤버십이 있다면 회원이라면 회원 창에 들어가서 나는 결제할 때 내 컵을 쓰고 적립을 하느냐 아니면 DC를 받느냐 할 때 DC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개인 컵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뜻이에요. S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이제 개인 카페를 간다면 이거는 사장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간 곳은 웬만해서는 이랬어요. 일단 텀블러 내 개인 컵을 내밀면 일단 의외잖아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텀블러를 안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아하시면서 주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음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 음료는 원래 정량이 이런데 그냥 이만큼 4컵 더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텀블러가 웬만하면 기본적으로는 스몰 사이즈 컵 들어가는 것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득 채워주겠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인심을 베풀어 주세요. 뭐 개량하기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심을 베푸시는 것이니까.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쨌든 개인 카페는 방침이나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사장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개인 컵은 혜택이나 환경도 그렇지만 솔직히 종이나 플라스틱 컵에 비하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컵들 중에서 완전 밀폐가 되는 그러니까 뚜껑을 확 돌려서 잠그면 액체가 어떻게 흔들어도 흘러나오지 않는 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편하겠죠. 그냥 원래 그냥 카페 음료 테이크아웃 해서 컵 가지고 다니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드신 거 아시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커피 마실 때도 확실히 내꺼 구분이 잘되고 말이죠. 막 개인컵 들고 다닐 때 또 어디 길거리 같은데 개인컵 하나 들고 다녀주면 좋은 시선들이 다할 거예요. 저 사람 뭔가 간지나는 걸 들고 다니는데 하고 아닌 것 같다고요? 나중에 한번 해봐요. 한번 어쨌든 이게 텀블러 무게만 빼면 텀블러 들고 다니는 그 무게만 빼면 그 개인컵을 들고 다니면서 뭔가 윤택한 느낌이 들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보이는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카페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카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들 아시죠? 뭔가 알잖아요. 딱 지금 생각나는 회사 S회사 T회사 E회사 A회사 등등등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고 지나가다가 길 건너다가 보이는 저 카페들은 그 익숙한 간판들은 대부분 체인점일 겁니다. 본사는 뭐 어디 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다 체인점일 거예요. 체인점이란 이게 일단 본사가 본사가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크게 있는데 이게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즈 체인점에게 자기의 상표랑 본사가 체인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해서 자기랑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을 판매해요. 뭐 레시피라든지 재료도 다 동일하게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오차나 틀린 거 하나 없이 다 이렇게 해야 해.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도 일정하게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가게가 어떻게 돌아간지 막 보면 지켜보면서 통제도 좀 하고 지원도 하고 재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아 지원은 이제 그거예요. 가게에 뭐 의자가 파손되었다 이러면 이 의자로 이렇게 교체하고 그거를 거기서 다 대주는 거야. 그 컵 같은 것도 깨지면 이제 이렇게 처리하고 즉 본사는 마스터키이자 코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음료 레시피도 동일하고 유니폼도 동일하고 뭔가 규정 같은 게 딱 잡혀 있어요. 간판도 다 똑같잖아요. 뭐 어디 저기 뭐냐 뭐 이디아 커피에서 뭐 이디아에서 에디아 커피 이렇게 된 거 없잖아요. 다 똑같이 이디아 커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똑같으니까 뭐 티회사 커피는 티회사 광나루역점 이렇게 말하고 어디 지역을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하고 어쨌든 프랜차이즈는 체계적으로 잡혀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프로모션 이벤 시즌마다 이벤트도 있고 네 대부분 이벤트가 있는데 뭐 계절마다 이벤트는 주로 계절마다 사이클을 돌려요. 완전히 똑같지는 아니고 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어느정도 차별성을 두면서 이벤트를 하는데 뭐 이렇게 신메뉴가 나와요. 계절마다 뭐 가을이면 무슨 밤라떼 같은 거 나오고 겨울이면 또 무슨 고구마라떼 같은 거 뭐 이렇게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여름이면 또 수박라떼 수박 수박 라떼 수박 주스 같은 거 뭐 그런 거 신메뉴로 나오고 그렇게 계절메뉴를 내고 근데 그 계절메뉴는 이제 그 계절이 끝나면 먹지는 못해요. 고정 메뉴가 아니야.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는 뭐 또 사람들 인기가 많으면 고정이 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신메뉴가 나오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 이제 시험적인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이제 멤버십인 사람들한테는 공지를 줘요. 이렇게 문자라든지 뭐 알림을 받아놨으면 이제 이 메뉴 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먹어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맛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주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신메뉴가 아니더라도 그 시즌 테마에 걸맞는 아이템을 이렇게 해요. 에코백이나 뭐 담요나 이런 배지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음료 사서 금액 얼마 더 주면 그런 거 파는 것도 있고 뭐 가을이면 단풍단풍한 그런 다이어리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절 따라 가는 이벤트가 많아요. 가맹점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회원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거잖아요. 가입하라고 여기 가입해 여기 가입해 비회원이랑 회원의 차이점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 프랜차이즈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 회원이 아니다. 그러면 좀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내가 회원이었으면 이렇게 많이 누렸을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거니까. 카페는 이 카페는 정말 많이 가는데 그거는 많이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회원 그러니까 음료를 얼마나 산 금액에 따라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나눠요.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 계속해서 가맹점을 이용해요. 말 그대로 마음에 드는 가맹점에만 가게 될 거고 그거 단골이 되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이 회원 저 회원 다 해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 가맹점은 딱 그 매장 그 장소여야만 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이런 데여도 같은 가맹점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료를 살 때마다 포인트 같은 걸 막 쌓잖아요. 이게 쌓일 때마다 그 아까 말했던 그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등급이 올라가고 또 그 등급마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뭐 혜택은 예를 들면 매장마저 다르겠지만 원두나 텀블러 같은 걸 구매할 때 몇 프로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샤츄가나 사이즈업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죠. 생일 때는 또 생일 쿠폰도 나가고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개수만큼 커피를 사면 커피 12개 먹으면 커피 하나 공짜 이런 거 어디든지 동일할 거고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장점은 어딜 그 프랜차이저 장점은 내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프랜차이저 매장을 많이 볼 수 있고 커피를 많이 즐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일정하게 커피를 마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혜택은 회사마다 다 상의하겠지만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어디 회사 커피를 좋아하는지 단점은 가격이 만만치는 않다는 거겠죠. 상표 값도 있고 그게 대부분 5천원 넘을걸요? 그게 학생인 저한테는 뭐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이 제공되어서 가게가 대부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좁은 편은 아니에요.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의자나 이런 것도 좀 편해. 그런 거에 자릿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카페 분위기도 프랜차이즈 카페 특유의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뭔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프랜차이즈 특유의 딱 거기 어디 티회사 카페 들어갔을 때 딱 풍기는 그 분위기 이제 개인 카페 개인 카페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론 개인 카페도 카페마다 천차만별이고 매우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볼 수 있는 개인 카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프랜차이즈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보통 지나다닐 때 개인 카페를 본다면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프랜차이즈 처럼 막 널찍한 공간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작은 공간에 소박하게 되어 있죠. 의자도 딱 의자 무엇보다 카페에는 사장님만 계실 때가 많을 거예요. 직원 한 분만 딱 계시죠. 개인 카페라고 가격이 무조건 저렴하다고만 보장하지는 못해요. 진짜 비싼 곳은 프랜차이즈보다 비싸요. 여러분 이런 데서 속으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카페 음료가 비싸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고 말지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카페에 은둔 고수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냥 고수들이 많아요. 고수들이 커피 진짜 잘 만들어요. 원두를 좋은 걸 쓰는 것도 있고요. 비싸 하면서 혀를 내두르면서 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안두름에다 저 너머로 빠져버리는 그런 황홀한 커피 황홀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실제로 몇 번 경험해봤어요. 강원도 저 산골짜기 어디 카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카페가 7천원 이었나? 진짜 비쌌죠.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그래도 커피는 먹고 싶었으니까 사 먹었는데 한복음 마시는 순간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옆에 사주셨던 엄마도 인정하셨고 진짜 딱 그 가격 만큼의 맛이 느껴졌어요. 진짜 7천원이 아깝지가 않았죠. 개인 카페는 이색적인 아이템을 가진 곳이 아니라면 바리스타 경력을 가진 분들 커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커피 잘 아시는 분들 커절할 분들이 주로 많이 차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커피를 너무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커피를 정말 진지 빨고 만들게 되세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 에다가 원두랑 영혼을 같이 갈아 넣으신 것 같아요. 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함께 계실 거라고 전 믿어요. 분명 제 얘기를 듣고 맞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 계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 카페는 분위기도 확연히 다르죠.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 딱 앉 자리 앉으면 한 시야에 가게가 다 들어오잖아요. 가게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위기 뭔가 내가 뭔가 여기 이렇게 어쨌든 딱 앉으면 한 시야에 다 들어오고 그런 장소에서 이런저런 사람 인연 생길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저도 카페에 앉아있다가 여러 인연 받고요. 만약 친구가 개인 카페에서 알바한다면 한번 놀러가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솔로이신 분 지금 당장 할 거 짐 싸들고 가서 개인 카페로 가세요. 네. 그렇다고 안 생기죠. 아아.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가맹점을 가던 개인 카페를 가던 발걸음을 돌리시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기분 따라 취향 따라 가시면 돼요. 기분이 우울하시다고요? 오늘은 적당한 조명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는 건 어떤가요? 커피 관련된 게임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죠? 네. 이름하여 아이러브 커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생소하신가요? 그럼 제 세대가 아닌 걸로? 아이러브 커피 스마트폰 게임이죠? 네. 게임이에요. 그 게임 아직도 하냐고요? 네. 아직도 해요. 제 레벨 44예요. 게임 잘 안 하는데 하게 됐어요. 올해 다시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원래 했던 계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가게를 차려나간다는 거 꽤 재밌잖아요. 아이러브 커피는 본격적인 커피 체인 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경영 시뮬레이션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기자기한 느낌이 강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근성 있는 사람 이라면 뭐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게임 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 게임 처음 나왔을 때가 중학생 때였죠. 제가 중학생 때 아 진짜 옛날이다. 그 진짜 오래전인데 강산이 바뀔 때잖아요. 지금까지 서비스 종료 안 되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지금까지도 그만큼 이 게임은 진짜 잘 만들어줬나 봐요. 이 게임이 친구들끼리도 서로 가게 도와줄 수 있어가지고 막 서로 막 야 이거 해줘 해줘 이랬는데 친구들도 한 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만 하죠. 지금은 저만 하죠. 저랑 같이 합시다. 제 가게 원두 좀 볶아주세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프로루그는 할아버지로부터 가게를 물려받는 연출로 시작돼요. 와 가게 상속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좁은 가게에서부터 그 가게를 차리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내리는 커피 머신을 작업대에 놓고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얘기했었던 커피 뽑는 거 L로 시작하는 거 로스팅 머신 로스팅 머신도 가게에 놔요. 그리고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과 의자도 놓고요. 그렇게 처음에 튜토리얼 해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봐라. 하라는 대로 하면 진짜 제가 카페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게 게임 속에서 카페를 게시했을 때는 진짜 아까 제가 말한 딱 소박하고 분위기 좋은 개인 카페 같아요. 어쨌든 게임을 진행하면서 가게를 확장해 나가고 이 내 가게를 나만의 인테리어로 꾸며 나가는 게 이 게임의 관건인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골드랑 캐시가 있어요. 골드는 게임 속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피를 팔아서 벌면 돼요. 커피 가게니까 커피를 팔면 돼. 커피 머신으로 말 그대로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디테일 하진 않고 그냥 커피 머신 누르면 아메리카노 바닐라떼 이렇게 나와요. 가게에 배치되어 있는 로스팅 머신에서 원두를 수확하고 원두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 로스팅 머신에 보면 원두 종류가 있는데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시다모 브라질 산토스 이런 거 등등은 이제 그 종류 그 원두 종류들은 로스팅 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표현했더라고요. 1시간 이거 이 원두는 5시간 이 원두는 5분 뭐 이렇게 그리고 로스팅 그 걸리는 시간이 지나서 로스팅이 끝나서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된 그 원두를 일정 시간내에 수확하지 못하면 원두가 타버려요. 타버려서 못쓰게 돼요. 수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되게 현실적이죠. 어쨌든 게임의 액션 포인트이자 핵심이 바로 원두예요. 그래서 원두 로스팅 시간을 내가 게임에 들을 수 있는 때에 맞추고 그래서 들러서 수확하고 이제 뭐 까먹으면 타버리는 거고 그 수확한 원두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요. 캐시는 말 그대로 캐시 네 여러분 캐시 창을 누르면 구글 결제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지를 하라는 거예요. 내 진짜 돈을 써서 이 게임에다 받치라 뭐 이런 거죠. 뭐 하지만 무과금 유저인 돈을 안 쓰는 저는 현질 하지 않습니다. 캐시가 필요해서 그 돈을 결제하지 않아도 그 캐시를 벌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근데 뭐 게임 진행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전 신경 안 써요. 뭐 맘대로 써요. 캐시는 커피 등급 즉 커피를 일정 개수만큼 팔면은 이제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바리스타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거를 이제 보면은 3등급이랑 5등급을 통과할 때 캐시를 줘요. 바리스타 테스트는 말 그대로 커피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라면 그냥 샵만 내리면 되고 카페라떼는 진짜 우유를 데워서 붓고 아 부을 때 어떻게 붓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들고 있는 내 핸드폰을 기울여가지고 진짜 마치 뭐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요.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이 게임 아 진짜 어렸을 때 이 게임을 접했을 때 정말 현실감 느껴졌어요. 근데 이 게임은 적당히 이입하고 즐기는 것이 좋아요. 커피를 알고 싶어서 이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적당히 그냥 참고하시면서 게임을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메뉴마다 경험치도 다르고 주는 돈도 다르니까 커피를 파는 그 금액도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메뉴를 새로 열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메뉴를 NPC가 알려줘요. 그게 진짜 그 메뉴를 만드는 방법이 맞아요. 진짜 실제로 커피 만드는 그 메뉴대로 가 맞아요. 약간의 오차 아닌 것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뜨뜻한 모카라떼를 만든다 한다면 샷을 내리고 일반우유 저지방우유 중에서 아 두유 선택 두유를 데우고 붓고 모카 시럽 두펌프 휘핑크림 이만큼 뿌리고 초코 시럽 드리들리 완전히 다 같다는 건 아닌데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나름 재미있어요. 근데 바리스타 테스트 그러니까 커피를 일정 개수 팔게 되어서 커피 등급을 올릴 때가 되었고 그때 테스트를 본다 하면 좀 깰 거예요. 일단 테스트를 어떻게 보냐면요. 테스트 보는 등급에 따라서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이 중에서 이 등급 만큼 몇 번 통과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해줘요. 예를 들어 제일 높은 등급 5등급 테스트를 보면 그 조건이 다섯 번의 기회 중에서 퍼펙트 즉 만점으로 다섯 번을 통과 다섯 번 중에서 다섯 번으로 퍼펙트로 통과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그 기회수 만큼의 사람들이 쩌라락 앉아있어요. 그 사람을 눌러서 그 사람이 제시해주는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레시피를 보여줘요. 근데 몇 초 동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몇 초 동안만 보여주는 레시피를 우리는 그거를 외워야 돼요. 그 레시피를 기억해서 그거대로 만들면 돼요. 만들때 한번 틀리거나 헷갈리고 그러면은 틀리면은 등급이 잘못 누르면 등급이 떨어지고요. 잘 만들어야 돼요. 그 기억해서 근데 이제 그 메뉴가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핫초코를 만드는데 휘핑크림 까진 얹을 수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카라멜 시럽을 뿌리는 일이 있다든지 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만들어 먹을 수 없는 메뉴를 요구해요. 현실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요구해서 그냥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 테스트 레시피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면 차별성도 없잖아요. 그 어느 정도 난이도를 두자는 점에서 그런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어쨌든 캐시는 바리스타 그 아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퀘스트로도 얻을 수도 있고 이벤트로도 얻을 수도 있고 네 그 캐시로 가게를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새로 들어오시는 뉴비 분들은 뭐가 이게 아이템을 확실하게 챙겨주니까 뭐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설치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것저것 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게임에서 재밌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그건 바로 길거리 영업을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길거리 다니면 말 거는 사람들 있죠. 그래요. 돌 아십니까? 얼굴이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도재기들이 많긴 하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게 좋은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게임 안에서도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길거리 영업을 해요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고 말을 걸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대충 영업 멘트거든요 그 중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손님들마다 다들 인상착의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 풍겨오는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아 근데 사실 인터넷에 공략법 치면 있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선택지를 고르면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세 번 안에 제대로 맞춰야 돼요 그거 둘 중에 확률은 50% 하지만 세 번이면 확률이 8분의 1인가? 뭐 어쨌든 근데 올바르지 못한 선택지를 고르면 올바르지 못한 선택지를 고르면 쌩뚱맞은 말을 해버리면 흥 하고 가버려요 뭐 그래서 길거리 영업을 많이 한다고 손님 많이 꼬신다고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게임이라서 그런 거 상관없이 손님들은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길거리 영업은 주로 퀘스트 같은 거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특정한 사람이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게 바로 단골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오는 특정한 NPC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건데 걔네들이랑 잘하면 특별한 아이템도 주고 그러는데 각자 명칭이 있어요 뭐 전교 1등, 쌤 1병, 홍대 소녀 등등 저마다 다른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등장하는데 막 우리 가게 앞에 지나다니면 지나간다고 떠요 그러면 영업해보면 돼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데 단골 손님들이 막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막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마법사도 있고 근데 클리셰로 이 가게를 지나다니게 돼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해서 영업을 총 8번에 성공하면 이제 막 가게에 들어와요 막 사장님 지역 가게 왔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대화도 하게 되고 특별 주문도 해줘요 특별 주문 특별 주문 진짜 깨는 게 그 단골 손님들 중에서 전교 1등이라는 내가 있는데 걔 주문이 갑자기 사장님 물 한 잔만 줘요 내 나이수만큼 한 번 맞춰봐요 이런데 저 녀석이 17살이거든요 그래서 17만큼 주면 돼요 근데 아마 물의 양을 16.79 이렇게 주면은 가차 없이 내려버려요 반올림하지 않고 가차 없이 내려버려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버리고 사장님 실망이에요 이러고 흥 이래버릴 거예요 괜히 전교 1등이 아니에요 게임을 할 때 팁을 하나 주자면 공식 카페? 커뮤니티 같은 곳에 가입해서 많이 물어보고 도움 얻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로커 고인물들이 게임 고인물들이 많이 계셔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하하 아이러브커피 고인물 유저분들 접지 말고 힘내세요 어쨌든 게임 개발자가 커피 카페를 잘 분석하고 요소들을 게임에 잘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완벽하다고까지는 감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도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게임 만들려 하면은 이렇게 잘 만들 자신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면서 내가 만약 카페를 차린다면 가게를 이런 식으로 꾸미지 않았을까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가게 어떻게 꾸몄냐고요? 저는 제 가게는 1, 2층 있는데 1층은 북카페 북카페로 해놨고 도서관 같이 해놨고 2층이면서 2층이면서 옥상은 뭔가 밴드 공연하는 디너쇼 같이 꾸며놨어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두서가 길어진 것 같은데 커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주긴 해요 게임하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게임하니까 게임하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게임은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줍시다 적당히 듣고 나면 꽤 많이 알게 된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다리를 더 뻗으셔도 좋아요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이것저것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커피 원료부터 커피 원두부터 제조하는 방법 그리고 알바 경험 커피 관련된 게임까지 여러분은 들으셨고요 벌써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절반이라고 믿고 싶군요 아니 재밌어요 라디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은 카페를 갔을 때 가실 때 커피만 드시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카페 가서 커피만 주문하시나요? 아니면 빛이 반사되고 있는 쇼케이스에 눈길이 가고 있으신가요? 뭔가 단 게 땡기고 있으시다면 몸에서 단 것을 집어 넣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면 어떤 때는 아마 커피만 드시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디저트는 커피랑 친구라고요 그냥 친구도 아니고 맨날 붙어 다니는 그런 친구 말이죠 지금부터는 커피의 단짝 친구인 디저트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디저트는 보통 후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식사 후에 먹는 간단한 음식을 일컫는 단어예요 원래는 프랑스어로 식사를 끝마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대요 여러분 프랑스시 식사 아시죠 제가 먹는 밥 먹는 속도가 진짜 빠르지는 않고 근데 전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주변에 먹고 있는 사람들이 빠른 것 뿐이지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식사를 거의 15분 만에 마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25분에서 30분씩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천천히 먹냐 이런 식으로 피팍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아니 프랑스에서는 식사를 3시간씩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내가 식사를 30분 한 거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프랑스가 식사를 되게 오래 해요 밥을 먹는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밥을 먹는다는 것이 되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니까 식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상을 차릴 때도 한상 차림 우리는 우리 한국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밥 찌개 국 찌개 아니면 국 김치 파전 불고기 뭐 이렇게 한꺼번에 한 상에 차려서 막 먹잖아요 프랑스는 그런 게 아니라 순서대로 뭐가 배열되어 있어요 음식을 식사를 한상 차림이 아닌 코스별 음식으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 3시간 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시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순서가 있고 이제 그 맨 끝에 후식이 있는 거예요 맨 끝에 후식이 있는 거야 식사 후에 먹는 식사 그 메인 요리 그 후에 먹는 간단한 음식 그래서 식사 후에 뭐 푸딩 같은 거 과일 뭐 이런 거를 입가심으로 먹는 식사를 마치고 입가심으로 먹는 디저트는 간식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지만 의미가 진짜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디저트나 간식이나 둘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간식과 후식은 간식과 디저트는 섭취하는 뭐 그것들을 먹는 시간대가 다른 거지 딱히 그 두 단어를 가지고 굳이 구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디저트는 요즘 카페에서 주로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프랑스에서도 후식을 먹을 때 블랙 커피를 같이 먹잖아요 커피와 디저트는 서로 상어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가지고 먹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디저트의 달달함 커피의 쓸쓸함 커피와 디저트의 상어보완적인 관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얘네 둘이 되겠죠 달달함과 쓸쓸함 얘네는 제가 맨 앞에서 얘기했었던 제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컴파니아 같이 달고 쓴 조합 단 쓴 조합 카페 쇼케이스에서 주로 진열되어서 판매되는 디저트는 주로 케이크 마카롱 타르트 머핀 쿠키 초콜릿 브라우니 등이 있어요 이것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자니 내가 가져온 주제는 분명 커피 쪽인데 디저트가 메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적당히 간추려서만 얘기해볼게요 제가 준비해온 디저트는 뭐 사람들이 많이 먹은 그런 거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온 인기수는 아니고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저랑 관련이 많고 저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 디저트랍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케이크는 참 먹고 싶은 것 같아요 항상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케이크는 말이죠 느끼한데 자꾸만 자꾸만 떠먹고 싶어지는 도발적인 녀석이에요 내가 배부른 거 알면서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를 홀케이크가 됐든 조각 케이크가 됐든 진열되어 있는 그 조명 아래 있는 케이크를 바라보고 만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케이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케이크가 있답니다 뭔지 맞춰볼래요 풋 바로 티라미수라는 케이크입니다 티라미수는 생긴 거는 무슨 색조합이 갈색 계열로만 된 무지개떡 같이 생겼어요 그게 층층이 뭔가가 잡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티라미수 구조는 커피 에스프레스 원액에 적신 카스테라를 바닥에 깔고 치즈 중에서 마스카포네라는 치즈가 있어요 고소하고 특유의 향이 있는 부드러운 그 치즈는 티라미수 풍미의 전체적인 뼈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 마스카포 치즈로 아까 커피 적셨던 카스테라를 바닥에 깔아놨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 덮은 다음 마지막으로 코코아 가루를 솔솔 뿌려주는 거예요 그 코코아 가루 알잖아요 좀 되게 입자가 좀 고와서 그런지 마시면 들이마시면 잘못 들이마시면 질식해 버릴지도 마스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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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로 마스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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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로 아까 커피 적셨던 카스테라를 깔아놨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다 덮은 다음 마지막으로 코코아 가루를 다 덮은 다음 마지막으로 코코아 가루를 솔솔 뿌려주는 거에요 코코아 가루 알잖아요 마스카포넷 치즈로 아까 커피 적셨던 카스텔라를 바닥에 깔아놨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 덮은 다음 마지막으로 코코아 가루를 솔솔 뿌려주는 거예요. 그 코코아 가루 알잖아요. 입자가 좀 고와서 그런지 마시면, 들이마시면, 잘못 들이마시면 질식해버릴지도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놈. 실제로 티라미수 떠먹을 때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되게 막 기침하고 그렇답니다. 어쨌든 그게 티라미수가 되는 거예요. 티라미수의 뜻은 이달리아어로 티라미수 나를 끌어올리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영어로는 픽 미 업 픽 미 픽 미 픽 미 픽 미 업 그거 다시 말해 기운을 도둑이 하는 뜻이에요. 정말 티라미수를 한입 먹는다면 그 뜻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저도 티라미수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직접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어요. 진짜 만들어 봤어요. 막 바바에서 카스테라 사고 마트에서 마스카포네라는 치즈 사서 그때 집에 코코아 파우더가 있었거든요. 그 씁쓸한 거 씁쓸한 거 써야 돼요. 코코아 파우더 씁쓸한 거 안 쓰면 그냥 모카 케이크 돼요. 티라미수가 아니라 그냥 모카 케이크 돼 버려가지고 그 특유의 씁쓸한 맛이 있어야 하겠다네. 이제 카스테라를 마구마구 블랙 커피에다 담가 제끼고 집에 뭔 원액이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쓰다고 생각하는 커피 그 블랙 커피 사용했죠. 어떻게든 티라미수를 만들어 봤는데 네 그래가지고 완성은 했거든요. 사진 속에 그 딱 각이 잡혀있는 티라미수는 아니어도 어쨌든 구색은 갖춰진 그런 티라미수를 말이죠. 맛은 괜찮았어요. 티라미수 맛이 정말 났었고 되게 내가 만들고 나서도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티라미수 그냥 사드세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만들어 먹을 보람을 느낄 만큼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진짜 만드는 장인들 진짜 너무 감사해야 돼. 티라미수는 홍대 쪽에 있잖아요. 그 2호선 경의주원선 홍대 입구역에서 거기 동네 분위기 잘해서 거리 악사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 실컷 젊음의 분위기 실컷 즐기면서 거리를 15분 정도 20분 정도 걷다 보면 연남동이 나오거든요. 연남동 그쪽 티라미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냥 보통 티라미수도 있고 딸기 티라미수도 있어요. 가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홍대 연남동 쪽이 미치도록 예뻐서 가는 곳마다 포토존이야. 반자동으로 셔터 누르게 되고 그래서 얻어가는 게 티라미수만은 아닐 거예요. 티라미수를 카페에서 먹겠다면 음료랑 같이 먹겠다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도 잘 어울리고 의외로 산뜻한 허브티랑도 잘 맞아요. 레몬 캐모마일 같은 거 허브차 같은 거 그리고 마카롱도 제가 티라미수 못지않게 정말 좋아하는 디저트예요. 마카롱이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캐스터넷츠? 그 귀여운 악기를 그 캐스터넷츠라는 캐스터넷츠? 캐스터넷츠? 그 귀여운 악기를 무슨 성대한 행사에 사용하려고 예쁘게 치장해놓은 것 같아요. 파스텔 색깔에 알록달록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카롱들은 때때로 저에게 동화같은 환상을 가져다주곤 한답니다. 정말 현실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서 저걸 한번 집어보고 싶게 되는 마카롱은 진짜 달아요. 달콤해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달콤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조그마한 덩치에 그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그 2, 3천원 하거든요. 그 조그만한 게 조그만한 게 그게 만만치 않은 가격일지라도 그 비싼 걸 사 먹으면은 이상하게 후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카롱은 마카롱은 두 개의 머랭 크러스트 사이에 과일잼이나 가나슈 같은 필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랭 크러스트는 달걀 흰자를 달걀 흰자를 달걀 흰자를 마구 휘저어주고 사람 손으로 저으면 두렵기 힘드니까 대부분은 기계의 힘을 빌리죠. 그렇게 휘저으면서 아몬드 가락도 솔솔 뿌려줘요. 마카롱을 만들다가 남는 흰자로 머랭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카롱 가게에서 머랭 쿠키도 겸사겸사 파는 거예요. 마카롱 가게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단짠단짠이 대세인지 프레젤도 많이 끼워서 팔더라고요. 머랭 쿠키에다가. 마카롱 사이에 있는 잼 즉 아까 말했던 필링은 영어로 필링 F-I-L-L-I-N-G 즉 채우고 있는 이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마카롱을 계속 채우고 있다는 거죠. 마카롱은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촉촉하잖아요. 속은 꽉 차있는 느낌을 줘요. 마카롱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카롱은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들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꽤 까다롭죠. 그게 그거를 좀 만들 줄 알면 그 막 내가 만든 마카롱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며 둥근 테두리를 따라서 잔주름이 마치 커텐 레이스 처럼 펼쳐져 있대요. 이 레이스 같은 것을 마카롱의 발이라고 불러요. 달걀 흰자가 마카롱의 주재료라고 했잖아요. 그런 흰자를 머랭 쳐서 그 반죽을 오븐에 구울 때 반죽이 살짝 부풀면서 그런 레이스 모양 마카롱의 발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발을 통해서 마카롱의 품질을 확인할 수도 있대요. 요즘 은요. 필링이 아주 묵직 하게 당겨서 뚱뚱하게 나오는 그 이름마저도 뚱카롱인 마카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풍미가 정말 가득 하겠죠. 그래서 한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포항의 수컵당 이라는 유명한 가게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렇다네요. 우리 학교에도 마카롱 잘하는 집 있어요. 그분 마카롱 정말 잘 짜세요. 마카롱 먹으면 기분 좋아져서 수업 세 번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점짜리 그럼 뭐예요. 이제 졸업인데 아 네. 맞아요. 제가 학교와 마카롱 집 얘기했었죠. 초반에 콜드브루 더치커피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던 그 집 맞습니다. 거기 더치커피도 맛있다고 마카롱이랑 잘 어울리는 커피는 당연하겠지만 당연 씁쓸한 맛을 가진 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티라미수가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잘 어울렸다면 반대로 마카롱은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프레소와 함께 드셔볼 것을 추천해드려요. 과자가 영어로 뭐죠? 네, 쿠키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쿠키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자랑 쿠키 한글과 영어의 차이인데 한글과 영어의 차이일 건데 과자라고 하면 흔히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공장에서 찾아온 봉지 과자 친구들이 떠오르고 또 쿠키라고 하면 앞서 앞서 말한 애들 보다는 왠지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곳에서 진열되어 있는 수제로 만든 쿠키가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저는 정말로 친구가 홈런볼이나 뿌셔 뿌셔 같은 걸 드시고 계실 때 그 친구로부터 그 친구가 굳이 영어 써서 나 쿠키 먹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장과자를 쿠키라고 부르거나 앞골목 카페 사장님이 만드신 초코치 쿠키를 과자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좀 생소하게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반죽하고 구워서 만든 쿠키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비스킷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쿠키는 작고 동그랗고 납작한 게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쿠키를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와 내가 보기에도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여러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 종류로 파생시킬 수도 있지만 쿠키는 무엇보다 무난하잖아요 무난하게 특출나게 특출나게 단맛을 내는 것들은 영광할 사람들은 열광할 사람들은 열광하겠다만 그 단맛 단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선호하지 않을 사람은 선호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바삭해요 단맛을 내는 것들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카페에 갔는데 뭔가 출출해 식사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왠지 입이 심심하실 때 하나 집어서 커피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게 쿠키밖에 없지 않을까요? 딱 적당한 그 크기 아 앉아서 녹음하는데 왜 이렇게 발에 쥐가 날까요? 요즘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올 때가 많아서 아니 매일 거의 그렇게 해서 요즘 저에게 있어 집에서 쉬고 있는 휴식하고 있었던 기억이 희미해요 아 고양이가 필요해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워낙 그 시절에는 베이커리 만드는 거를 좋아했었나 봐요 만들었던 티라미수가 맛은 있어도 원했던 모양이 아니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또 브라우니를 만들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 태워 먹어서 실패했겠지만 브라우니도 태워 먹어서 실패했어요 제가 쿠키만큼은 그렇게 망치지 않았어요 진짜 잘 구웠어요 중딩때 커피 동아리를 들었던 사람인지라 아 커피 동아리에서도 커피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진짜 디저트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쿠키 쿠키 허니브레드 치즈스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랑 디저트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쿠키는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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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전기화동만 장만하고 있으면 어렵지는 않아요 어쨌든 잘 꺼내는 것이 관건이니까 반죽을 잘 쳐내고 뭐 간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쿠키를 만들 재료랑 쿠키를 만들고 싶은 소망만 있다면 눈 한번 딱 감았다가 뜨면 내 손에는 어느새 갓 구운 따끈따끈한 쿠키가 쥐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완성 어 아니 피곤해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네 그 당시 쿠키를 만드는 저는 제가 와구와구 먹으려고 구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굽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완성된 쿠키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맛있어 하면 전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빠 생일 선물로 초코칩 쿠키 쿠키에 초콜릿 박아가지고 그런 쿠키를 구워다가 주기도 했었고요 아 물론 지금은 안하죠 지금은 쿠키 굽는 것보다는 작가들이 구워낸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뭐 매번 똑같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쿠키의 일종인 다쿠아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쿠아즈는 프랑스 누벨라 키텐 레지용 랑드 제파르드망 닥스 지방에 내려오는 과자예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누벨라 키텐 레지용 랑드 제파르드망 닥스 마카롱의 마카롱의 사촌이라고 불리는데 머랭 반죽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불려요 차이점이 있다면 마카롱은 쫀득쫀득 하지만 다쿠아즈는 식감이 좀 더 부드러운 편이에요 쿠키하니까 지금은 안하고 옛날에 신나게 썼던 게임 쿠키런이 생각나네요 별의별 쿠키 가지고 계속 점프 슬라이드 점프 슬라이드 음 과자 중에서 쿠키에 가까운 과자를 하나 꼽자고 하자면 오레오가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쿠키 쪽에 가까운 듯 싶어요 저는 오레오 정말 좋아해요 우유에 찍어 먹으면 너무너무 맛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쿠키랑 어울리는 커피는요 우유가 들어간 커피가 좋아요 카페라떼나 카페모카 그렇다고 카라멜 라떼까지 는 너무 달달해 버리니까 딱 거기까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커피가 안 땡길 시에는 핫초코도 좋아요 처음부터 듣지 않으셨다구요?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들으면 되죠 지금부터도 좋습니다 너무 커피 옆친구들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커피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장소에 있는 카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상에 반복되는 똑같은 사이클이 지쳐서 그윽한 커피향만 맡고 싶어지는 굳이 커피를 먹고 싶지 않아도 커피향만 향만이라도 맡고 싶어지는 순간이 그리워질 때면 저는 카페에 가볼 것을 권해드리지만 그마저도 지겹다면 좀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뭐 거기서 돈 받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장소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바로 테라로사 라는 장소입니다 테라로사 테라로사는 들어봤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카페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거예요 테라로사는 커피공장이기 때문이죠 커피공장이요 공장이 딱 드는 느낌이 있죠 한적한 시골에 자리잡고 있는 테라로사는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물론 사람들이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여기서 핸드드립을 말했었죠 핸드드립은 가장 자연적인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이에요 자연적인 방식이라 말하자면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핸드드립은 핸드드립은 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터 커피 혹은 드리 커피 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커피 원행 내리는 방법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은 기계를 이용하는 걸 말했었잖아요 원두를 그라인딩 갈아준 다음에 압축시키고 머신에 장착시켜서 버튼 삑 누르면 원행 나오고 핸드드립은 사람 손으로 직접 내리는 것이어서 그러기에 필터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멜리타 라는 독일 사람이 발명했어요 깔때기 모양의 드리퍼라는 받침대가 있어요 드리퍼 이는 뜨거운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경사지고 홈이 파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 드리퍼에다가 필터를 끼워 주고요 알맞게 갈아 놓은 원두를 정량 적당한 양을 필터에 주로 메리타 스푼으로 떠서 넣고요 메리타 스푼은 그 약간 원뿔 모양으로 된 스푼이 있어요 티스푼에서 좀 모양이 어 깊게 뒤에 파여있고 크지는 않은데 어 조그맣고 어 스푼이 깊게 파여서 있어서 원두를 뜨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스푼이 있어요 그걸로 떠서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필터에 원두가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줘요 한 번에 한 번에 확 붓는 게 아니라 뜸을 들여서 천천히 부어줘요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골고루 따라 줘야지 커피가 제대로 추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경을 써줘야 신경을 써가지고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핸드드립 커피의 맛은 비교적 깔끔하고 깔끔하면서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또한 커피에는 침전물이 있어요 보통 커피는 뭔가 시커먼 원두가루 같은 게 막 제대로 안 갈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로 딱 두고 봤을 때 그게 정말 잘 보이는데 그런 침전물이 보통 커피에 있다고 하면 핸드드립은 그런 게 덜 하대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하지만 커피의 기름 성분과 에센스가 종이 필터에 걸러져 가지고 그런 없는 느낌이 될 수도 있대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가벼운 느낌이어서 좋지만 커피의 무거운 맛을 찾는 분이라면 어 핸드드립 쪽은 약간 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카페도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핸드드립 카페에요 언제 한번 거기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서 뭐 시간도 되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었는데 확실히 재밌고 좋았어요 직접 체험도 해봤었고 이것저것 강의도 들었고 거기 카페는 진짜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커피가 내가 오토바이만 있었어도 매번 갔었을 것 같은 그런 카페에요 제가 이랬던 매장에도 핸드드립 까지는 아니라 해도 핸드드립 머신 핸드드립이 아니지 드립 머신은 있었어요 원두를 갈아서 압축하고 머신에다 끼우는 게 아니라 원두를 가는 것 까지는 똑같은데 그거를 필터 드러퍼의 아까 깔때기에다 끼우는 거죠 필터랑 깔때기에다 끼우는 거죠 정확히는 깔때기에다가 필터를 깔고 원두를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잘 맞춰 놓고 기계 장치를 누르면 내가 주전자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알아서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면서 커피를 내려요 손님들이 의외로 드립커피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전기식으로 내리는 드립커피는 편하겠죠 굳이 걱정할 거 없고 기계가 알아서 물을 똑똑 떨굴대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직접 내리는 핸드드립은 또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핸드드립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는지 아시겠나요 드립커피는 굳이 굳이 큰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크게 구비해 놓는 게 아니어서 여부가 있으시다면 집에서도 내려먹을 수 있어요 그 장비만 잘 준비하면 대신 대신 요령을 잘 터득해야 겠죠 그래야 마음을 마음에 드는 커피를 내릴 수 있으시겠죠 장비는 아까 말했던 깔때기 그 드립퍼랑 그게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필터 저울도 준비해야지 커피의 양을 일정하게 정하실 수 있겠죠 조금만 저울이면 돼요 저울 재실 때 0점 잘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선택사항이지만 드립포트라는 그 드립 전용 주전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카페랑 테라로사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핸드드립 카페에서 사용하는 주전자고요 음 모양이 길고 아래에서 위로 휘어져 있는 좀 예술적인 모양으로 생겼어요 음 그게 모양이 예쁜 것도 있지만 물의 줄기와 물줄기랑 양을 조절하기 편하라고 그런 모양으로 설계한 거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전자의 그런 특징으로 커피 추출을 좀 일관성 있게 매듭 지어준답니다 아 또 원두가 있죠 원두를 갈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싶을 텐데 원두는 요즘 카페 같은데 가면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원두를 살 때 카페에서 갈아 줘요 카페는 그라인더 그 원두 가는 게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원두 계산하면서 저쪽에서 먼저 어 고객님 원두 갈아 드릴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막 얼마나 어떤 입자로 이렇게 갈아 주실지 뭐 이런 것 같이 여쭤보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원두 굵기까지는 음 뭐 거기서 갈아 달라는 대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먹으려면 네 다시 얘기를 테라로사 쪽으로 돌려보자면 어 테라로사가 죽기 전에 가볼 만한 곳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런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무 뜻도 없는 거는 아니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리스트에 넣었겠다 그렇죠?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테라로사 본점은 강릉에 있고 뭐 본점이 아니더라도 테라로사는 양평에도 있어요 물론 삼성동 거기나 뭐 여의도에도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양평이랑 강릉 이렇게가 유명하죠 두 가게가 테라로사가 테라로사가 그렇더래 하고 소문나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지역에서 각지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아마 시간이 좀 늦으면 뭐 오후에 테라로사를 간다면 그렇게 자리가 좁은 것도 아닌데 되게 넓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어 팥죽지세 그 자체 아니 그냥 인기가 많아요 완전 그 주차장도 넓은데 막 차 엄청 미어 터지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추천하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쪽 근방을 걸으시다가 좀 산책하시다가 음 시간이 지나서 햇살이 슬슬 땅에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한 10시쯤이 될 거예요 오전 10시쯤 그때 테라로사에 가시는 겁니다 노곤한 피로가 커피향을 눈치채고 금방 상쾌함으로 바뀌겠죠 저는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서울 쪽이나 강릉 보다는 양평에 그러니까 테라로사 서종점을 주로 가게 돼요 양평 서종 양평에는 예술가들이 참 많이 살죠 저는 테라로사를 어머니랑 함께 다녀요 요즘은 저도 많이 바쁘지만 뭐 중얼거려요 시간이나 시간 되면 시간만 된다면 테라로사나 같이 가고 싶다고 말이죠 맨 처음 테라로사 갈 때도 어머니가 알려주셨고 데려가셨죠 양평에 어디 커피 공장 예쁜 데가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어머니는 저에게 예쁜 곳을 자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시간만 맞으면 어디 같이 가자고 하세요 그래서 옷도 많이 사주시려고 하고 네 우리 엄마가 참 예쁘셔서 그런가 봐요 저는 커피 좋아해서 당연히 오케이 가자 이랬고 오케이 가요 그랬고 그때 갔는데 갔는데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많아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랬겠지만 제발 자리가 있기를 바랬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없으면 정말 슬프겠죠 차에서 양평 가는 길 팔 땅 팔 땅댐을 넘어가면서 펼쳐지는 황홀한 풍경 그때 처음 갔을 때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경치 좋았죠 그렇게 가는 길이 봄엔 또 벚꽃이 펼쳐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으니까 어우 누누강 했죠 누누강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도착하더라고요 다행히 자리는 있었고 거기는 무슨 공장 같기도 했고 아 진짜 공장이긴 하지 그리고 레스토랑 같기도 했어요 건물이 꽤 컸는데 음 막 천장도 엄청 높았고 그 탁 트인 공간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었더라고요 어 네 진짜 말 그대로 공장 같았어요 공장이었죠 거기서 티라미수도 꽤 유명하고 진짜 맛있고 어 뭐 그래도 어쨌든 커피가 주제니까 음 커피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팬들이 커피는 진짜 이 맛에 마시는구나 어 확연하게 느낌이 진짜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라떼를 먹었었는데 스팀 스팀도 진짜 부드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라떼아트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음 그냥 거기 있었던 시간이 꿈 같아요 저한테는 꿈만 같아요 뭐 테라로사 몇 번 갔었는데 어떤 날은 어떤 날은 핫초코 먹은 날도 있었고 커피가 안 땡긴 날이었나봐요 어 그 그 핫초코는 또 어 제가 전에 말했었던 그 폴바셋에 라떼 위드 발로나 못지않게 찐하고 맛있었답니다 핫초코는 달지 않은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디오에 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테라로사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근데 지금은 새벽 2시 11분이니까 당연히 열지 않았겠고 내가 지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테라로사가 테라로사가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음 또 엄마 차가 있으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가는 거 같아요 언젠가는 강릉에 있는 본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DSL을 카메라 목에 걸고 딱 KTX 타고 한 번 가봐야겠다는 다짐을 여기서 다져봅니다 테라로사도 물론이고니와 강릉 바다를 또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떤 것들보다 최고로 높은 화소를 가지고 있는 눈 그런 눈에 나 그게 아니어도 카메라 렌즈 나 최대한 많은 것을 담고 싶어 한답니다 그게 저예요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어 어느 날인가 테라루사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이유는 자세히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건물 옮기는 뭐 이사를 하나봐요 그래 맞자 아예 없어진다 저기로 간다 그런건 아니었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옮기는 거였죠 실제로 지금 가보시면 처음 있던 데랑은 위치가 달라요 저는 처음에 그게 어디 있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음 아 처음에는 저기 있었지 여기가 원래 이 자리였지 하죠 어 좀 더 넓어졌죠 2층짜리로 개조한 거예요 저는 어 먼저뿐의 인테리어가 더 좋았어요 아직도 아쉬워하는 그거는 테라루사는 처음 갔을 때의 실내 장식이 가장 베스트였는데 뭐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아쉬워한다고 제가 그 가게 주인도 아니니까 지금 서종에 있는 테라루사는 주변에 그 카페 주변에도 뭔가 이것저것 많이 생겨가지고 가보시면 작은 마을 같아요 식당 같은 데도 있고 기념품 판 곳도 있고 네 거닐면서 느끼는 건데 꽤 예쁘더라고요 그런 화려하고 기품 있는 것들이 많고 맛 좋은 커피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 순간 제가 행복하거든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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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테라루사라는 장소를 갈 때는 저는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서 더 그랬어요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하고 아껴줘야 하는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 네 우리 어머니가 함께해서 저는 저에게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아요 커피 맛도 특별하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번을 기약하면서 가는 장소도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도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거잖아요 슬프겠지만 내가 슬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가 캡처해놓은 장면과 순간들 그분과 나눴던 대화들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할 거고 지금도 그렇고 그 나중도 그렇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장소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셔터의 빛이 셔터의 밝기가 달라질 테죠 특별한 특별한 것은 진짜 별거 없어요 거창할 필요 없고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다 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한다는 것이 커피 커피 커피에 있어야 담기듯이 특별한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거죠 여러분은 여행 좋아하세요? 어떤 여행 좋아하세요? 무전여행? 아니면 짐 잔뜩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여행? 무슨 여행이든지 무슨 여행이든지 그냥 여행이면 좋지 아니할까 싶은데요 저 오늘 떠나요 어딘가로 찾지 마세요 하고 나는 떠나는 거죠 연락하지 말고 이러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행을 가시나요? 어? 잠깐만 근데 손에 쥔 거는 뭐세요? 그거 혹시 커피신가요? 어? 여행의 시작은 보통 아침에 시작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손에 쥐어지는 게 커피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전날 밤까지 여행 준비 막 구한 다음에 다음날에 여행 갈 생각 설레가지고 잠 못 이루고 밤 꼴딱 세우고 그러다가 아침 길에 아침에 아침에 여행길에 오르면 피곤하니까 본능적으로 커피를 찾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여행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의 맨정신을 되도록 깨워줘야겠다는 생각이 있겠지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커피 마시면 갈증 나고 그러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지거든요 잠 깨는 게 껌이나 물로도 껌 씹는 거나 물 마시는 걸로 충분하다면요 아니지 물도 화장실 가겠구나 그런데도 아니 나는 커피 포기 못해 이 분위기에는 꼭 커피를 마셔야만 해 이러면서 커피를 굳이 마셔야겠다면 마시셔야 하겠다면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만 뭐 말릴 자격도 내가 없겠지만 어 라떼 쪽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라떼 먹으면 배 아프잖아요 화장실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보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차가운 거 말고 따뜻한 걸로 드세요 그럼 됐죠? 협상 끝난 거죠? 요즘은 커피라는 테마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커피 여행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카페를 탐방하는 거죠 그만큼 커피 매니아 층도 두둑해졌다는 거죠 미국, 미국, 시애틀도 가면은 꼭 가야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 별다방이라고 별다방 꼭 아니더라도 시애틀도 카페 좋은 데 진짜 많아요 잘 찾아가세요 한국 쪽에서는 제가 또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경기도 중심으로 추천해 드릴만한 카페가 있겠죠 있어요 네 혹시 광주 가보셨나요? 광주? 광주 가보셨어요? 아니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도 광주 경기도에 있는 광주에요 전 분명 말했어요 광주는요 음 주변이 여행지로 삼기도 딱 안성맞춤인데 거든요 물론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대요 가보지도 않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 음 광주는 양평 근처에 있긴 해요 성남이라도 성남이랑도 가깝고 광주가 하남 밑에 있었다고 왔때나? 경기도 하남시 밑에? 아무튼 이제 하나씩 추천해 볼게요 첫째 스멜츠 스멜츠라는 장소가 있어요 스멜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요 거의 카페가 단풍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말이 있어요 단풍 그게 왜 그러냐면 카페 내부가 그 통유리로 비쳐가지고 바깥이 경치가 보이는데 그 카페가 산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산이 보이겠죠 그래서 카페 안에서 산을 볼 수 있는 가을에 가면 진짜 끝내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눈 쌓였을 때 가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카페가 더 플레이스 토픽 해석하자면 주제 장소? 그냥 영어로 아세요 더 플레이스 토픽 영업시간 똑같고요 볼거리가 참 많아요 많대요 전시회를 열기 때문에 그래요 테마는 항상 새롭게 준비한다고 하네요 전시회 테마는 새로우니까 재밌겠네요 그 음료 주문은 자체적으로 주문은 저녁 8시에 마감된다고 하니까 괜히 그 이후에 가서 허탕치지는 마시고 제 시간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배제 제방 2배제 제빵소 다 아이예요 2배제 제빵소 이름 그대로 이름대로 맛있는 빵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주차 공간이 넉넉하답니다 여기는 밤에도 이뻐요 건물 외관 보니까 조명 되게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밤에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날씨만 좋다면 비 오지 않고 눈 오지 않고 우박 떨어지지 않고 태풍 안 오면은 해 쨍쨍 하시다면 야외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나들일 때 한번 꼭 가보세요 나들일 때 한번 꼭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오 라운트 오 라운트 거기는 양촌 사거리 쪽에 있거든요 여기도 빵을 팔고 뭐 뭐 그리스 식빵 같이 되게 특이한 이름 이런 것도 팔고요 무엇보다 공간이 넓어요 이 카페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1층은 키즈존 2층은 노 키즈존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장소 보통 카페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2층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과 동반한다 하더라도 17세가 아닌 아이들은 2층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지 대체 왜 이유가 뭐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는 동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광주가 이렇게 좋은 장소가 많아요 여러분 뭐 광주가 아니더라도 어 서울 근교에 있는 구리도 워낙 괜찮습니다 구리가 또 어 지하철 노선도 보니까 한 2022년인가 그 잠실에서 구리로 가는 그 8호선이 뚫린다고 들었는데 아 대박이겠다 그럼 진짜 음 구리 저 학생 때 진짜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음 워낙 제가 그렇게 범생이 같이 살고 있어요 요즘 구리는 어 어 구리가 원체 맛집이나 숨겨져 있는 명소가 많아서 어 그 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정보력을 믿어 볼게요 여러분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느낌 아하니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 어느 곳을 찾아서 가서든 어 여길 다녀왔다 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눈에 딱 담아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캡쳐라고 하죠 눈에 딱 담아놓는 거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게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는 그러려고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새롭고 신선한 것을 찾고 싶고 목적지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고 마침내 찾았을 때에는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나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아 본격적으로 겨울이 진행되고 있네요 여러분 여행 다니고 있으세요? 어 저는 왠지 스키장에 가고 싶어요 긴 눈 사이로 보드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케도 하다 스키보단 보드를 타고 싶은 그런 보드 한 번도 타본 적 없는데 배워보고 싶네요 가르쳐 줄 사람 있나요? 딱 보드 타고 내려와서 카페모카 먹으면 되겠구먼 커피는 커피는 어쨌든 간에 특징이 확실할 만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특징이 확실해서 그런 거고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들의 소재로도 활용한답니다 커피를 사람, 캐릭터에 비유하기도 하고 나의 이러한 감정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럴 때 커피가 필요하길 갈망하는 감정을 나타낸다든지 등등 커피는 내가 창작자라 하면 다양하게 나타내기에 충분하군 그런 피사체가 커피예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딱 몸에 카페인이 돌 때 카페인이 작용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음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인디밴드 인디밴드인가 밴드 모즈? 모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M.O.T예요 그분 보컬이 늙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부제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엄청 동안이에요 뭐 어쨌든 그분들 작품 중에 카페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음악이 음악이 카페인을 표현한 거죠 음악이 전개되는 속도 그 템포는 차분하면서도 느리지는 않아요 나른 나른하면서도 햇살이 스며드는 카페 그 자체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툭 던집니다 늘 깨어있고 싶고 모든 중력을 모든 중력을 다 거스르면서까지 나를 더 괴롭히고 싶다고 이런 시적인 가사는 저한테 저에게 많은 공감을 많은 공감을 불어 일으킵니다 커피를 마시고 카페인이 몸에서 감돌고 있으면 딱 그 기분이거든요 딱히 그 그 기분을 느끼거든요 잠들고 싶은 마음은 일절 없고 그냥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망가져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언젠가는 풀릴 일시적인 상태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는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가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딱 내뱉고 간주가 돼요 그때 또다시 카페인의 무화지경에 빠집니다 그때는 그 구간은 좀 더 다른 느낌이에요 카페인을 내 몸보다 조금 버겁게 섭취하면은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위태위태하다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화학적인 작용이 나에게 참 여러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그렇게 자초하고 만든 것이지만 그래서 기분은 참 이상해요 물론 멋이라는 밴드가 던진 음악의 주제는 커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카페인이었지만 그 음악을 그 음악을 들은 저로서는 커피를 마셨을 때 커피를 마셨을 때 커피를 마셨을 때의 카페인 그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왠지 악기 왠지 악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커피를 영화로도 연출시키지 않으면 섭섭하겠죠 꼭 봐야 할 영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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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폴라 감독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라는 작품이 있어요 해석하자면 아프리카 바깥으로 EBS 프로그램 중에 3개의 명화에 방영될 정도로 진짜 명작이에요 영화 도중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도 정말 좋지만 모차르트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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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에 더 집중해야겠죠 우리는 커피 얘기하고 있으니까 배경이 아프리카라고 했는데 케냐는 에티오피아 못지않게 커피 생산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이작 디네센 또 카렌 디네센 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좀 많아요 카렌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이나 다름없는 원작을 영화로 제작한 겁니다 카렌은 카렌은 과감하게 고지대 높은 지대에서 커피를 파종하고 아프리카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사실 커피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에서 크게 드러나지는 나라 요 뭐 이거를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해 막 그렇게 할만큼 큰 비중은 없는데 우리가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집중한다면 알 수가 있어요 영화 장면 중에서 커피나무꽃이 화사하게 핀 장면과 커피체리 과공 과정 등 영화에 좀 섬세하게 연출되거든요 그렇게 섬세하게 연출된 이미지들은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눈을 떼실 수가 없을 거에요 어쨌든 케냐에서 17년 가까이를 커피농사에 맷달렸건만 결국 이익을 내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카레는 떠났어요 그래서 제목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인가봐요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뭐 수익은 내지 못했지만 사업은 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상을 남겼고 그녀 그녀가 살았던 집은 카렌 블릭센 이라는 박물관이 되어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웃 오브 아프리카 라는 작품은 스토리고 연출이고 빼놓을 수 없이 다 좋으니까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봐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또 책을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름하여 이름하여 커피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커피 생활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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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커피 인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자는 장현우라는 분으로 프로페셔널한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그분은 라떼 커피를 녹여내듯이 책에 커피를 녹여냅니다 책의 형식은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 편합니다 그는 책에서 풀어나가는 커피의 내용이 뭔가 대학을 가서 들어야 할 것 같은 내용 커피 개론의 방향으로 커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실제로 커피를 마셨을 때 직접 내렸을 때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 라는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풀어나가고 그래도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할 만한 기초적으로는 알아뒀으면 좋겠을 만한 지식과 이론만 가져와서 전문적으로 쉽게 얘기해준답니다 제목 그대로 라이프 커피 라이프 삶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피를 가지고 커피 라이프 여유와 낭만이란 게 뭔지 여유와 낭만이란 게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감성적인 이미지와 단어로 호기심을 만들죠 호기심을 만들죠 호기심을 들게 하죠 책을 넘기는 페이지마다 사퍼나 사진도 있어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커피 도구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막연해야 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커피 도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깔때기를 얘기해도 그게 이미지가 완전히 똑같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텔레파시를 보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막연한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에서는 사진을 준비한 거예요 다양한 앵글과 각도를 이용해서 보게 해서 여러분을 입체적으로 더 이끌게 될 거예요 커피 쪽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전체 샷이나 그런 쪽으로 시각화를 줘요 정리하자면 책이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볼만한 거고요 제가 그가 제가 그분이 남긴 명대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분주하고 사소한 하루 속에서 아름답고 소주한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커피는 참 고마운 친구다 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있었네요 장현우 저자 아니 바리스타님 팬입니다 사인해주세요 여러분 카페 가실 때 딱 이 책 들고 가시면 되겠네요 커피 한 잔과 너무 잘 어울리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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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듣지 않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언젠가 다시 들으면 되죠 지금부터도 지금부터도 좋습니다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그리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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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를 내리는 데에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머신도 말했었고 핸드드립도 말했고 드립커피도 말했지만 사실 다양한 방법이 아주 많죠 제가 말한 거 외에도 다른 카페나 그런 데서 봤었는데 진짜 다양했어요 무슨 하나는 무슨 과학적인 기구로 예전에 학생 때 과학실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플라스크 같은 데에다가 커피를 내리는 것도 봤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나중에 또 알게 될 거니까 얘기 안 할게요 저는 돈만 조금 더 쓴다면 돈을 조금 써주면 편하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게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저렴할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그 큰 거 그것보다 저렴할 거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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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커피 요즘 캡슐 커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대표적으로 네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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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계를 딱 보면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기계예요 정말 먼 훗날, 먼 미래에는 제가 살아있지 않을 때로 생각해볼게요 그때는 바리스타가 없고 기계가 커피를 내려주는 현실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 기계가 해먹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또 찾아오겠죠 아무튼 전용 캡슐 하나당 한 장 분량의 분쇄된 커피가 캡슐에 담겨져 있는데 이 캡슐을 분쇄된 커피가 담겨져 있는 캡슐을 전용 머신에다가 넣으면 머신이 알아서 추출해요 기계에 따라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뭐 진짜 좋은 거는 카페라떼도 추출하고 카푸치노, 카페모카 등 다양한 메뉴를 기계가 알아서 뽑아내요 커피를 이게 진짜 커피 자팡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삑 나오는 살짝쿵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커피 자팡이랑 감히 어디다 대고 비교합니까 퀄리티는 이게 훨씬 더 좋죠 기계에 나와있는 메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똥손이다 내가 곰손이다 이렇게 해도 누구든지 괜찮게 균일하게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고 또 크레마가 풍부해서 크레마 아까 제가 말했었죠 자꾸 아까 말했었쪼라는 말 많이 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고요 크레마가 그거잖아요 에스프레소를 내렸을 때 생겨있는 거품 그게 진짜 어느 정도 적당히 많으면 맛있거든요 크레마가 풍부해서 기계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추출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먼저 홀더에다가 캡슐커피 넣는 데가 있어요 구멍이 거기다 캡슐커피를 넣고 그걸 머신에 장착한 다음에 컵을 갖다 대면은 그리고 버튼 누르면 바로 추충이 걸랑요 또한 캡슐은 어디다 놓든지 간에 상온 보관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구한 시중에서 구매한 갈려진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향미를 그 원두 본연의 장점이자 특징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갈려지지 않은 원두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갈려지지 않다고 해서 뭐 이게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딱 산 지 2주 지나면은 이제 이게 슬슬 원래 본연의 특징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캡슐커피는 믹스커피만큼 간편해 가지고 그런 걱정이 없고 또 이제 커피를 타면은 막 가루 여기저기 날리고 꼼꼼하지 않고 그렇게 타면은 여기저기 막 가루가 날려 있을 텐데 캡슐커피는 지저분하게 커피를 타먹게 될 일이 없겠죠 그러나 단점도 있겠죠 단점 캡슐 껍데기를 처리하는 게 곤란할 거예요 캡슐 재질은 그 껍데기 재질은 대부분 플라스틱인데 만져보면 알 거예요 플라스틱이에요 재활용이 어려워요 직접 분해해서 비닐이랑 원두가루랑 빈 캡슐 이렇게 뜯어낼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진짜 번거롭고요 심지어 어떤 거는 잘 벗겨지지도 않는 기종도 있을 거예요 처리는 해야 되는데 까다롭고 캡슐은 간편함을 추구하는 일회용인지라 재활용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결국에는 자원이 낭비될 테고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위생과 건강 쪽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일회성 식품이 그렇듯이 세균 오염에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서 기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진짜 꼼꼼하게 청소해야 돼요 또 캡슐 재질 자체가 아까 플라스틱이라고 말했었잖아요 플라스틱이면 환경 호르몬 문제도 피해갈 수 없을 테고요 그래서 캡슐 하면은 응 환경오염 안 먹어 라는 말도 나오기는 또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요즘은 캡슐 두유라는 게 중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차가 유명한 나라인 중국답게 뭔가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으시군요 어떤 커피 전문점 가면은 빙수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빙수 아시죠? 정작 커피가 전문점인데 빙수가 유명한 집이 있어 빙수는 빵집에서도 그렇겠지만 카페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판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여름 한정 메뉴에요 물론 어떤 카페에 따라서는 빙수를 안 파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일했던 카페에서도 빙수를 안 팔았죠 그래서 저는 좋았고요 여름에 일하는데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는 빙수 안 파나요? 그래서 네 안 팔아요 빙수 만드는 거 드라마 맞지만 얼마나 번거로운데요 완전 할렐루야 했죠 뭐 빙수 대신에 블렌디드 음료 많았으니까 그거 대신 드시라 했죠 근데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셨어요 아 지금 빙수 아니면 안되겠다 하면서 빙수 먹으러 왔었나봐요 빙수만 더울 때는 그러니까 빙수가 먹고 싶어지잖아요 딱 빙수라고 이렇게 꽂히나 봐요 빙수 아니면 이것도 돼 저것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빙수가 입력되나봐요 빙수 얼음 부셔가지고 팥이랑 연유 넣고 인절미 떡도 넣고 당 섭취 제대로 되는 빙수죠 어떤 빙수는 휘핑크림이나 아이스크림도 얹잖아요 여름에는 빙수가 그렇게 생각나죠 저는 어릴 때 뚜레주르 빙수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뚜레주르 빙수가 그냥 팥빙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다 아이스크림을 얹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다같이 먹는데 아이스크림을 쓱가가지고 먹으면 그게 진짜 맛있어요 지금도 있을랑가 모르겠네 하도 메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한 중고등학생 때 먹었었던 것 같으니까 모르겠네요 지금도 있을지 그리고 또 카페베네라는 카페가 또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음료보다는 빙수를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음료는 그냥 그래요 아니 아니 어쩌면 먹을만 할 수도 있는데 빙수의 위력에 파묻혀서 우리가 안 찾는 걸 수도 있겠죠 저만 안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오해 마세요 어릴 때 친구랑 학교 끝나고 자주 가서 먹었었는데 그때는 오레오 빙수 먹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초코 악마 빙수 뭐 그런 것도 먹고 진짜 달달고리한 거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꽃 빙수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눈꽃 빙수가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눈꽃 빙수가 눈처럼 갈려진 빙수예요 거기는 웬만하면 우유 위주로 갈아 넣었었고 네 눈꽃 빙수가 그래서 먹기가 좀 더 편했죠 얼음을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고운 입자의 얼음을 입자가 고운 얼음을 먹는 거여가지고 이게 입에 넣으면은 그냥 사르륵 녹거든요 어 그 카페변에 그 눈꽃 티라미수 빙수 맛있어요 진짜 티라미수 맛나요 티라미수 라떼는 그냥 그런데 티라미수 빙수는 맛있어요 네 빙수 원조는 팥빙수인데 아니 애초에 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원전 3000년경 진짜 오래됐죠 3000년경에 기원전 3000년경에 중국에서 하도 더우니까 어 빙수를 빙수를 그 얼음을 잘게 부셔가지고 꿀과 과일즙을 섞어 먹었다고 해요 빙수를 이렇게 만들어 먹은 거죠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 그때 좀 오래됐죠 서빙고 아시죠 얼음창고 서빙고 서빙고에 얼음이 그렇게 많잖아요 얼음을 잘게 부셔가지고 쟁반에 과일을 얹어서 화채로 만들어 먹기도 했대요 역사적으로도 과거부터 더위는 그지 같았고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죽부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더워서 더워 죽으려니까 이제 뭐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부채나 이런 것도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아이템들의 다양한 아이템의 빙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다양해요 뭔가 과일 빙수나 눈꽃 빙수 나왔고 요즘은 당고 뭐 그런 빙수도 나왔고 별의별 빙수가 다 나와서 저는 지금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요즘 빙수도 잘 안 먹고 그 설빙 빙수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저는 아빠가 언제 한번 기프티콘을 가져오셔가지고 근데 저희 집 주변에는 빙수가 없거든요 그 설빙 그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랑 차 타고 구리를 가가지고 사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 빙수가 애플망고 빙수였고 망고 빙수예요 먹을만 했어요 맛있어요 그 집 빙수 잘해요 뭐 여러분은 설빙 아실 거라 믿어요 더울 때 아이스크림을 또 먹잖아요 그거는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빙수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금세 다시 먹고도 다시 더워지는데 빙수는 반 이상이 얼음이어가지고 그럴 걱정이 없는 것도 있어요 칼로리가 낮다는 거잖아요 칼로리가 좀 낮아요 빙수가 그래서 배가 찬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시원하고 기분 좋고 그럴 걱정이 없죠 웬만하면 빙수는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진동배 울리고 빙수 받아 오자마자 바로 먹는 게 좋아요 특히 얼음 입자가 고운 입자가 쪼꼬만 눈꽃 빙수가 진짜 작거든요 그런 걸수록 금방 녹아요 안 그래도 그냥 얼음 빙수 그냥 팥빙수도 먹다 보면 금방 녹잖아요 빨리 안 먹으면 나는 분명 우유 눈꽃 빙수를 먹으려고 카페에 왔는데 우유탕을 먹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남극 가면은 남극 아시죠 엄청 추운데 지금도 추운데 거긴 더 추워요 거기 남극 가면은 재빙기 다 필요 없고 그냥 눈 퍼가지고 토핑 준비해서 뿌려 드시면 된대요 남극은 진짜 깨끗한 청정 지역이어서 믿고 드셔도 되거든요 물론 추운 지방에서 굳이 빙수를 먹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추워 죽겠는데 거기가 영하 몇 도야 30도 넘지 않아 영하 40도인가 한번 검색해보자 남극 온도 남극 온도 남극 오늘 18도라는데 영하 18도 뭐지 뭐 이렇게 따뜻한 날도 있나봐요 근데 보통은 남극 최저 기온이 영하 90도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래요 남극이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어쨌든 남극 가게 되신다면 유명한 호스라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펭수 펭귄 식기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만나면은 여기로 후기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펭수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친구들이 좋아해서 펭귄 많잖아요 황제 펭귄 뭐 그런 거 많이 봤었는데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핑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핑구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 지금도 봐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핑구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핑구 세대가 아닌가요? 뭐 어디 세대야? 뭐 머털도사 세대야? 아니면은 텔레토비? 텔레토비는 좀 가까운데 음 아 그리고 훈련 갔다 오신 분들이 빙수에 환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군대에서는 군것질거리도 보급품으로 나오니까 재빙기에서 갈려져 나오는 빙수는 상상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거의 보기 힘들죠 겨울 군번이시면 빙수 좀 애매하겠는데 여름이시면은 친구분들 꼭 빙수 사먹이세요 빙수 뭐 빙수 아니어도 먹고 싶은 거 많겠지만 빙수 얘기하고 빙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팥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팥빙수 드시겠고 여름에 팥 상하기가 쉽잖아요 보관 잘못해서 팥 상해가지고 그 상한 팥 모르고 드셔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후각이 예민해가지고 바로 냄새 맡고 어 이거 상했다 아는데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괜히 식중도 걸리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제가 앞서 디저트에 관해서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커피랑 같이 먹기 좋은 것들 나는 티라미수 마카롱 쿠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카페에서 즐기기 좋은 것들이었죠 당 충전도 되고 근데 얘네가 그 케이크 한 조각이 그 마카롱 하나가 그 쿠키 여러 개가 배가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죠 안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커피랑 같이 먹기 좋고 배도 좀 채울 수 있을 만한 베이커리들이 있으니까 얘네를 좀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지금 제가 방금 먹은 게 있어요 가장 유명한 녀석인 베이글이 있어요 도넛 같이 생겼는데 도넛은 아니고요 베이글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거 베이글 녀석을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도넛인 줄 알고 한 입 먹었다가 도넛 특유의 달달한 맛은 어디 가고 담백한 맛도 있고 또 베이글이 좀 퍽퍽하고 쫄깃쫄깃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대체 이 밀가루를 왜 먹지 싶더라고요 그때는요 제가 그때 결정적인 것을 까먹었죠 크림치즈 발라 먹었어야 됐는데 베이글은 원래 밀가루 반죽을 끓는 물에 데치고 굽는 빵의 일종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빵을 숙성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왜 시간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반죽을 데친 것에서 유래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먹는 지금 먹고 있고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식 베이글은 숙성시킨 거예요 그 저것들은 그냥 기원이 된 걸로만 생각하고 숙성된 거 드시면 되세요 베이글은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어서 또 크림치즈 발라 먹으면 베이글 그냥 순상이잖아요 여러 재료 여러 재료 넣고 샌드위치처럼 먹어도 되고 하지만 저는 진짜 배고플 때 아니면 저는 담백한 맛 좋아하니까 그냥 먹을래요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조잡하게 안 넣고 그냥 먹을래요 진짜 여러분 크림치즈 베이글이랑 뜨거운 아메리카노 조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어디 가서 그렇게 드시면 뉴욕커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뉴욕에 베이글 굽는 집이 그렇게 많기도 하대요 폴리스 오피서들이 많이 드실 수도 있고 영화는 많이 봐가지고 어디서 베이글은 코스트코에서 묶음으로 파는 게 있는데 그거 저렴이고 가성비 좋아요 괜찮아요 그 블루베리 베이글이 상당히 향이 좀 강하거든요 코스트코 블루베리 베이글이 근데 잘 팔려요 왜냐고요 맛있으니까 비슷하게 담백한 베이커리로 치아바타라는 빵쪼가리가 있어요 되게 슬리퍼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그렇다고 신으시면 안 되고 애초에 발도 안 맞겠지만 치아바타는 밀가루 호모 물 소금 을 이용해서 만든 빵으로 이탈리아 건데 바게트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숙성을 좀 오래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얘는 생크림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게트는 어울리는데 음 어쨌든 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치아바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아바타에 들어가는 올리브유가 있는데 그게 빵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요 치아바타는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스튜에 찍어 먹거나 이것도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어요 근데 저라면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저는 담백한 거 좋아하니까요 음 근데 솔직히 치아바타가 부드럽다는 느낌보다는 쫄깃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빵은 그냥 뭐 잘 먹히잖아요 잘 먹을 수 있는데 치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빨로 쫙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뜯기는 빵을 부드럽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아 치아바타는 치킨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닭가슴살이나 케이준 치킨 같은 것도 괜찮지만 닭강정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한 끼 식사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메리카노 호록 해주면 좋고요 치아바타 그 테라루사 제가 말했었잖아요 거기 치아바타도 진짜 먹을만해요 저는 딱 플레인 담백한 거 하얀 거 뜯어 먹으면서 음 진짜 뜯어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오물 먹으면 아 맛있겠다 그리고 스콘 있죠 스콘이라는 게 있죠 자꾸 담백한 거 특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 저 알바했을 때 거기서 팔았던 스콘이 있는데 블루베리 초코칩 스콘 완전 좋아해요 스콘은 영국 대표 요리고 베이킹 소다나 파우더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려서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은 뭔가 좀 짜글짜글한 그런 모양이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그 밀가루 반죽 상태가 어떤 상태이면은 좀 약간 어 뭐라 표현하지 반죽이랑 밀가루가 좀 매끄럽게 섞인 느낌보다는 어 그게 어 부슬부슬한 덩어리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게 부풀면은 좀 짜글짜글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약간 슈우 같은 모양이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먹었던 블루베리 초코칩 스콘은 삼각김밥 모양이었고 그리고 스타벅스 거는 동글뱅이도 있고 뭐 또 네모난 것도 있어요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스콘이 사실 과자처럼 빠삭해가지고 이걸 왜 빵이라고 할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단짠이 살짝 느껴지는데 여기다가 과일잼 특히 딸기잼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또 여러분 스콘은 커피가 아니라 홍차랑 같이 먹어야 돼요 홍차랑 같이 드세요 스콘은 좀 뻑뻑한 식감이 있는데 그거를 홍차가 잘 잡아주거든요 잉글리쉬 브렉퍼스트나 얼그레이랑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스콘은 스콘은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나 초코침 넣은 거 말고도 아무것도 넣지 않은 플레인도 있고 플레인 그게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라는 걸 말해요 플레인 베이글도 뭐 없는 것처럼 플레인 스콘도 있고 또 코코넛 넣은 것도 있고 아니면 마늘이나 베이컨 넣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나중에 뭐 해외에 가시면 유럽쪽 가실 때 영국이 아니라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데 가시면 스콘을 보실 수도 있어요 스콘 만드는 게 쿠키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스콘은 밀가루랑 베이킹 파우더 섞은 다음에 거기다 또 버터를 섞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어떤 재질인지 말했었죠 스크램블 에그처럼 부슬부슬한 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탕이랑 우유 같이 넣고 섞어주고 반죽이 좀 부드러워졌다 싶으면은 섞었을 때 부드러워졌으면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두께는 2에서 3cm 정도로 밀어주고 펴주고 쿠키 커터 같은 걸로 반죽 찍어서 모양 내준 다음에 윗면에 계란물을 펴발라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워야죠 220도로 예열한 오븐에다가 오븐 있어야 돼요 오븐 15분 동안 구워주시고요 이제 그 반죽이 부풀면서 스콘이 되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얘기 들어보는데 저희 학교 제가 제빵가 친구들은 스콘이라던지 머핀 이런 거 구워낸다는데 아 마주치면 좋겠는데 어디서 수업한지도 모르겠고 학교에서 마주치지를 못해요 어디서 수업한지 모르니까 만약에 만나면 마주치면 요리한 거 실패한 거라도 내 입에 버려도 된다고 말할 텐데 근데 마주치지 못하고 졸업을 코앞에 앞두고 있고 조금 아쉽네요 뭐 교양수업 들을 때도 제가 제빵가 친구들을 그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본 적이 없긴 한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뭐 출석 부를 때 뭐 어디과 이렇게 부르니까 볼 줄 알았는데 베이컬이나 카페 쪽에서는 생크림이나 휘핑크림 생크림 다시 말해 휘핑크림 같은 말이에요 생크림 휘핑크림 생크림 휘핑크림을 안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분명 보셨을 거예요 휘핑크림은 커피 마실 때 위에 얹어주기도 하고 카페모카에는 대부분 휘핑크림이 올라간다 말했었죠 그리고 얼음이랑 같이 갈려져 나오는 음료 스무디처럼 나오는 블렌디드나 프라푸치노도 기본적으로는 휘핑크림이 올라가요 디저트인 케이크는 그냥 아예 휘핑크림으로 버무려져서 나오죠 버무려버리죠 휘핑크림으로 그 외에 여러 디저트도 휘핑크림이 있기도 하고요 바게트 썰어서 휘핑크림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짱짱 최고 그렇다고 지금 먹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녹음할 때 보는 이 메모를 그 메모를 치는데 베이글을 먹으면서 메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할 때는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리예요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가지고 크림치즈 발라서 열심히 베이글을 먹으면서 타이핑 치는데 솔직히 느끼해요 김치찌개나 콩나물 꼭 먹고 싶어요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휘핑크림은 섭씨 10도 이하의 차가운 온도에서 거품을 일으킨 것 그래서 휘핑 거품크림이라고 해요 고소하기도 하고 하얗고 예쁘니까 뭔가를 장식할 때 많이 이용하죠 근데 여러분 휘핑크림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나뉜는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휘핑크림이 두 가지로 나뉜다면 뭘로 나뉜까? 나뉘어지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바로 바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어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동물성 크림은 말 그대로 동물에게서 나오는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로 만든 크림이 맞고요 식물성 크림은 식물성 유지 즉 팝류와 같은 식품 첨가물을 가해서 가공된 것이에요 동물성은 고소한 맛이 식물성은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에요 휘핑크림은 기본적으로 느끼할 수밖에 없지만 둘 중에서 이게 더 느끼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느끼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동물성이 느끼할 것 같나요? 저는 처음에 식물성이 덜 느끼할 것 같았어요 뭔가 식물에서 채취한 거니까 그렇지 않나 싶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오히려 식물성 크림이 동물성 크림보다 더 느끼하고 동물성 크림이 식물성 크림보다 덜 느끼해요 그 이유가 식물성 크림은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트랜스 지방이 있고 동물성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식물성이 맛과 영양 풍미 면에서도 떨어져요 물론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는 거고 많이 널리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카페에서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하는 거고 비싸고 좋은 케이크를 보면 엔간하면 다 동물성 생크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갔는데 누가 이거 식물성 생크림을 쓰는 거라고 되게 좋은 듯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저렴한 생크림 쓴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 동물성 생크림을 먹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동물성 생크림 먹읍시다 우리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그러면 놀래요 그런 거를 묻느냐는 표정으로 네 저도 그래서 케이크 같은 거 살 때 물어봐요 생크림 케이크 특히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그런 것도 아냐고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동물성이라 하면 사고 식물성 진짜 그걸로 만든 거 느끼해요 특히 가맹점 싼데 케이크 싸게 파는 데는 특히 SP 뭐 FPC 거기 브랜드 있는데 거의 계열 회사는 생크림 너무 느끼해 한입 떠먹으면 물려 물려 SPC였나 네 어쨌든 그게 동물성 쓴 생크림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잘 깨뚫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안하시죠 말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가운데 의미 있는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적당히 듣고 나면 꽤 많이 알게 된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다리를 더 뻗으셔도 좋습니다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매번 써가면서 제가 녹음한 거 보는데 보면서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왜 왠지는 모르겠는데 텐션? 에너지가 다른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아니 그 제가 녹음 이거 녹음 전에는 밤이나 새벽 넘어서 녹음하는데 지금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두 시간가량 얼마 안 남은 이 꼭 끝에 머리 끝에 꼬리는 지금 낮에 나름 낮에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에너지가 다른가 봐요 아니 들어보는데 녹음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막 들을 때마다 갑자기 또 목소리 달라지고 목소리 달라져서 당황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음 대학생인데 커피는 먹어야겠고 네 매번 사 먹기에는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 그럴 때 한계가 있죠 돈이 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테이크아웃 카페를 이용합니다 가격이 저렴이거든요 가격이 저렴이거든요 간편하고 바로바로 나오고 테이크아웃은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아예 테이크어웨이 라고 말하는데 키맵에서는 또 투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캐리아웃 라고도 하고 네 테이크아웃이 편하니까 아웃이라고 할게요 원래 한국 찻집에서는 음식 포장해 주는 서비스가 없었는데 원래 없었는데 별다방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커피 전문점들이 전문점들이 인기를 끌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원래 커피가 비싼 이유가 사실은 원가도 그렇고 컵값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리세 있는 거예요 좋은 경치에 있을수록 또 그 특히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데일수록 자리가 원래 더 비싼 법이거든요 그런 분위기 있는 데에서 즐겨야 하는데 즐겨야 하는 것이 커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테이크아웃이 생겨서 커피를 앉아서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고 나가는 그런 제도가 갑자기 생기니까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에이 원래 처음에는 다 낯설고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에게 테이크아웃은 익숙해졌답니다 요즘은 가맹점이어도 또 제가 주문을 받을 때 받았을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포스기 앞에서 손님들이 서로 주문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들고 그냥 어디 공원 같은데 걷자 이러면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테이크아웃 잔에다 주세요 이러고요 적당히 좋은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이 계세요 제가 일했던 곳은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이 와서 막 열 잔씩 가져갈 때도 있고 그 캐리어 네 개짜리 캐리어나 다섯 개짜리 캐리어 양손 가득 들고 갈 때도 있고 그때 주말인데 왜 회사에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두 명이 와서 그 정도 사가시면 회사일로 오셔서 비즈니스적으로 오신 건가가 보다 해요 음 그래서 뭐 그 근데 언제는 어 한 명이 와서 그냥 한 명만 왔어요 근데 음료를 열다섯 잔을 주문해 회가는 거예요 열다섯 잔 정도 아니 상식적으로 그거는 혼자서 어떻게 열다섯 잔을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 음료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저랑 직원분들 직원분도 겨우 이렇게 음료 포장해서 들 수 있게 해드리고 그 사람 끙끙거리면서 나갈 때도 문 진짜 겨우 열고 가셨거든요 아 진짜 반성 좀 하세요 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들어요 이 라디오 듣고 계시면 다시는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진짜 너무해 어쨌든 그 사람이 쏟고 가시지 않았었기를 바라면서 대학교 대학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화냈어 화낸 거 아니에요 대학교 대학교 주변에도 테이크아웃 카페가 많아요 우리 학교 주변에도 커피 온리 커피만도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콧레드도 있고 딱 들어가면 거기는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자리는 없거든요 들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테이크아웃이 음료를 밖에서 먹는 거니까 이름 그대로 콧레드 같은 경우는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자리 정도는 있었어요 이제 무인 판매기에서 사람이 주문 받는 것도 아니고 자판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요즘은 맥도리아 같은 데도 다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알아서 메뉴 삑삑 누르고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번호표를 받고 삐리릭 삐리릭 막 이거 뭐 가게마다 다른데 이거는 햄버거 찜 소리인데 이거 뭐였지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러면서 어쨌든 뭐 그런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음료 만들기 시작하고 열심히 막 샷 내리고 스팀하고 시럽 펌핑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빨리 만들어요 엄청 빨라요 손이 그냥 기계적으로 슈슈슈슈슈슈 이렇게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 주문을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야 하니까 음 그 음료 완성되면은 제가 들고 있는 번호와 불러주고 그러면은 어 알아서 음료 자켓 제가 끼우고 그 음료 자켓이 뭐냐면 그 음료 그 씌우는 종이쪼가리 있잖아요 그 동그란 거 그거고요 그리고 뭐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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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고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음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많이 가니까 일하는 사람도 빨리 만들고 빨리 받아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기계가 그 가게가 시스템되어 있어요 점심시간에 가면요 12시 12시에서 1시쯤에 거기에 카페가 꽉 차요 그냥 대부분 우리 학교 학생들일 텐데 바깥까지 삐져나와 있고 그 가게 안에 의자나 책상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어 터져요 그러면은 들어갈 엄두가 안 나겠죠 커피 커피 먹고 싶었는데 딱 그 가게를 보면 엄두가 안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백백 이러면서 그러고 같은 마음인 거죠 저렴한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점심 먹고 또 단 게 땡기니까 졸리니까 그런 거겠죠 가실 거면 빨리 가야겠죠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 대신 테이크아웃 커피는 그 스탬프 같은 게 없어요 정립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커피 사면은 이만큼 포인트 정립 돼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커피를 사서 모으면은 뭐 혜택을 준다 음료 하나가 공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뭐 가격도 안 그래도 싼데 그것까지 하면 뭐 어디 이육이 남는 장사 하겠어요 2,3천 원대 가격으로 해주는 걸로 감사해야죠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싼 게 무조건 좋은 것만으로 생각할 수 없겠죠 솔직히 원두 퀄리티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원두 퀄리티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제가 거기서는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는 안 먹고 무조건 잔 거 카페 모카나 바닐라 라떼를 먹는 게 그 이유예요 커피 안 땡길 땐 아이스 초코 같은 거 먹고 그 초딩 입맛 그런 게 아니라 원두 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거 원두가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거의 품질이 진짜 안 좋은 원두를 쓰는 거죠 그 대신 모카나 바닐라 바닐라 시럽은 다른 카페에서 쓰는 비슷한 거를 써서 시럽은 맛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섞이면 어차피 원두 맛도 안 느껴지거니 해서 그 가격에 생각하면 맛있는 거죠 근데 아메리카노는 뭐 애초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카페라떼는 좀 심심하더라고요 뭔가 음 이제 테이크아웃 유명해가지고 대학생들은 특히 딱 그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음 교양 들으러 가야지 이런 캠퍼스 라이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요즘은 어 크게 테이크아웃 문화가 형성 형성되어 발음이 꼬이냐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음 어 이렇게 벌써 해가 지고 있어 나는 일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 시간이 빨라요 근데 테이크아웃 문화는 사실 예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에서 80년대 여러분들도 사실 그때가 군것질하면서 성장한 세대잖아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런 세대잖아요 달고나도 있고 그 뽑기 하는 거 막 이렇게 별모양 이렇게 어떻게 잘 해서 뽑으면 더 주고 그 달고나도 결국 들고 먹는 테이크아웃이고 또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먹는 군밤 뻥튀기 오징어도 테이크아웃이잖아요 뭐 어디 앉아서 뭐 이렇게 도로 한벅파에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달두고 가서 먹는 거니까 의미는 같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국의 테이크아웃 원조 원조 음식들이죠 아직도 휴게소에서는 테이크아웃이 계속 하고 있고 또 휴게소 가면 딱 알감자나 맥반석 오징어 뜯어주셔야죠 아 맥반석 오징어 맛있겠다 그 제가 갱언도를 자주 가요 할머니네 집 이어서 또 거기 가면 이제 가는 길에 가평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오징어 완전 맛있어요 짠덕짠덕 해가지고 아 먹고 싶다 오징어 오징어 안 먹었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이빨 안 좋다 해가지고 안 먹고 있는데 말린 거라도 고추장에서 찍어 먹고 싶네 아무튼 강릉 가는 길에는 또 인재 휴게소에 새로 생긴 데 있어요 내림천 휴게소라고 진짜 잘 지었거든요 그게 역시 대명이 지은 거여서 잘 지었는데 그게 양쪽으로 휴게소가 원래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 내림천 휴게소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양쪽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와 되게 기발하고 참신한 거 같아요 그게 건물이 진짜 신식 구조에서 뭐 이렇게 커피나 이런 것만 팔 줄 알았는데 진짜 휴게소에서 팔 수 있는 거는 다 팔고 있고 오 되게 괜찮은 휴게소인 거 같아요 휴게소 하니까 갑자기 나온 말인데 음 괜찮은 거 같아요 또 요즘은 휴게소 음식에 소떡소떡이나 그 소시지 떡 소시지 떡 이걸 번갈아 가면서 끼웠다고 해가지고 소떡소떡이거든요 위에 매콤한 칠리소스 좀 뿌려주고 아니면 컵빙수 같은 것도 나왔고요 대학교 안에도 카페가 있죠 그쵸 제가 다니는 학교를 오기 전 다른 여러 학교 대학교 입시시험 뭐 적성평가나 그 논술시험 보러 다녔을 때 논술시험이었나? 아닌데 내가 논술시험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시험을 보러 다녔을 때 카페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좀 예쁜 데도 많았고 대학교에 카페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고 그래도 학생들 입시 볼 때는 언니 오빠들 였겠네요 카페는 카페는 많고 자리는 넓은데도 언니 오빠들 많았고 뭐 이런 게 뭔가 캠퍼스 라이프구나 싶었죠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막 피아노나 전자 피아노인가 피아노나 앰프 이런 게 있어서 오 싶었죠 어느 저녁 무렵이 되면 페돌아 모자에다가 안경을 낀 어떤 학생이 친구 무리를 데리고 와서 노래하고 연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겠거니 싶었죠 그렇게 생각했죠 어쨌든 참 신선하였어요 대학교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말이죠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우리 학교 오게 됐는데 만족하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학교는 솔직히 대학교가 큰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무슨 땅 따묻기 식으로 건물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고 강의실이 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뭐 건널목에 강의실 있는 건 허다하고 누가 누리동이 어디야 하고 물어보면 아 4번 출구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해 하고 말해야지 알아들어요 그냥 방벽 일대를 다 차지하는 날은 여기를 바라야 하는 것인가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이죠 음 그래도 제가 나온 학교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작 학교 안에 있는 카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강의실 바로 옆에 카페가 있고 그런 거는 많긴 한데 그거 그게 대학교 안에 부속되어 있는 카페는 아니고 그냥 학교 옆에 있는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학교 옆에 있는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라고 해서 뭐가 다른 게 있냐 할 수 있는데 많이 다르죠 이벤트 같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카페가 유일한 그 하나밖에 없는 대학교 부속 카페가 신설 건물 3층에 있거든요 새로 젖은 건물 좀 새 새 거 같아 보이는 건물 3층에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데 어쨌든 카페가 그렇게 있고 어쨌든 제가 뭐 어떻게 거기 지나가는 길에 무슨 뽑기 같은 걸 하게 되었어요 뭐 그런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저 뽑는 거 진짜 잘 못하는데 아메리카노 뽑아서 기분 좋았다고요 또 혹시 몰라요 그런 데서 공연 같은 것도 할지 근데 카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좁은 것 같았어요 그 층에서 졸업 전시회도 같이 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서 자리는 턱없이 모잘라요 학교 안에 카페를 좀 더 만들어줬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카페뿐만 아니라 부족한 게 참 많은 데지만 학생도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 그런 것 같지만 뭐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쪽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쪽으로 생각하는 그날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시대 요즘에는 참 다양한 게 많죠 요즘은 이색저인 카페가 많이 나오고들 있잖아요 애견 카페나 고양이 카페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슬라임 카페 라이브 카페 만화 카페 또 보드게임과 VR 카페 같이 뭐뭐 붙은 카페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카페인데 음료는 맛이 돼 다른 이색적인 아이템을 접목한 그런 데가 많이 생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카페인 카페인 카페라는 것만큼 음료를 즐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하면서 그것만의 테마를 주어진 테마를 사장이 만들어 놓은 테마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려고 온 거고 또 낚시 카페도 있는 것 던데 정말 무슨 뭐 이색적인 그런 거는 미치도록 다양한 곳이 많지만 저는 제가 가본 곳 혹은 아는 위주로만 얘기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동물들 있는 카페를 털날리는 카페를 가봤어요 음료 마시면서 동물들 구경하고 또 같이 놀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털 개 많이 날려요 개 애견 카페면 멍멍이 있고 고양이 카페면 야옹이 있고 다 카페 주인이 키우는 아이들 인데 혹은 카페 에서 다 같이 키운다든지 내가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걔네한테 다가가지 않아도 가만히 어디 앉아가지고 음료를 마시고 있으면 그 아가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먼저 다가간 것보다 그냥 근처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세요? 뭐 고양이마다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굳이 걔네한테 관심이 많으면 나중에 지들이 먼저 와요 와냥 이러면서 와가지고 머리 부비고 네 걔네도 참 귀여운 생물체죠 너구리 카페도 있었는데 너구리 카페 가봤어요 참 당돌한 녀석이 음료를 탐내다가 아 걔네가 진짜 조심 안하면 음료 마시거든요 걔네가 진짜 워낙 비글들 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 친구 바지에다가 음료를 쏟아가지고 바지를 새로 사게 만들고 그런 깜찍한 짓을 했죠 아무튼 음료 마시면서 동물 보는 거예요 거기 관계자분들이 당부 하기는 해요 동물들 음료 마시지 않게 조심해라 특히 강아지들은 초콜릿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걔네한테 그게 우리는 맛있게 먹을진 몰라도 걔네한테는 초콜릿이 청산가리 같은 거여서 조심해야 돼요 네 동물들 예쁘게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동물들은 스트레스 안 받을까 싶어요 당연히 받겠죠 그래도 사람들 많이 오가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들이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걔네가 사람 좋아요 하면서 직접 말하고 따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익을 위해서 사람 손을 정말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음 그게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 싹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음 너무 진지했나 그 다음에는 만화카페를 갔어요 만화카페 만화보는 카페 진짜 가서 만화보는 거예요 만화책 많고 뭐 그냥 소설책도 있지만 책들이 웬만하면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책들은 아니고 진짜 만화책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몇 시간 이용권 이렇게 끊으면 어떤 데는 음료도 같이 포함시켜서 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 이용하는 방식이 PC박처럼 2시간 이용 3시간 이용을 끊으면 도서관 같이 만화책이 막 꽂혀있고 또 앉아서 볼 수 있는 자리도 좋아요 의자도 있고 아예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엎드리거나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지불하는 돈에는 만화책의 저작권이자 이용료 그리고 자리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릴 때는 만화책 진짜 좋아해서 친구랑 신촌 가서 노래방 갔다가 밥 먹고 그랬다가 바로 야 거의 가자 하고 가는 단골코스가 만화카페였죠 막 그 전에는 서로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딱 만화카페 들어가는 순간 서로 말 안하고 만화책 읽다가 또 졸음도 쏟아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꿀잠 자다 나오고 해 떠 있을 때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해 져 있고 네 그랬었죠 그 대학교 친구 중에서는 한 명은 가서 자다가 오는 애 있어요 진짜 만화책 뭐 이렇게 적당한 거 들고 들어가는데 그러고 있다 자요 숙박비 내려 만화카페 오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포근하니까 뭐 이렇게 자기는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진짜 만화책 읽으면서 휴대전화로 시계 확인할 때마다 한두 시간이 훅훅 지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름 잘한다는 편으로 잘하고 나니까 요즘 에도 올 해에도 갔었거든요 친구랑 음 친구 이랑 근데 딱 앉아서 만화책을 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웹툰이야 뭐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재밌게 보는데 그래서 웹툰 잔행본을 펴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 앉아서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막 그림이랑 말풍선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책이 그리운 거예요 글이 빼곡하게 쓰여있고 따옴표 있는 그 책 그냥 책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때 좀 저 자신한테도 충격 받았고 그랬어요 친구가 갑자기 제가 멀뚱멀뚱 앉아있으니까 너 왜 그래 그랬는데 제가 그걸 설명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말았죠 아니면 뭐 다음에 만화카페를 갈 일이 있으면 내가 읽던 책을 따로 들고 가던지 해야겠어요 거기서 읽으면 되니까 아무튼 만화카페는 데이트하기에도 좋은 장소예요 계속해서 이색적인 카페에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이 요즘 역주행하고 있더라고요 슬라임 아시죠 그 물 같은데 물 같지 않은 그 고체도 아닌 뭣도 아닌 그 놈 그거 슬라임 예전에 어릴 때 진짜 이건 진짜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문방구에서 그때는 문방구라고 불렀죠 다이소가 아니라 문방구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문방구에서 액체괴물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 갖고 놀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었어요 몸에 몸에 안 좋은 거라고 그거 바람물질 있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아 불량품은 나쁘구나 하면서 관뒀는데 음 어느 순간 보니까 유튜브에 슬라임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예전에 내가 갖고 놀던 게 이렇게 다시 역주행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신기했고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었네요 그래서 옛날 그대로 진짜 액체괴물인 액괴도 있었고 또 투명한 클리어 슬라임이 있더라고요 포슬포슬한 클라우드 슬라임도 있고 진짜 별이벌 슬라임이 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어 슬라임 특히 색깔 있고 반짝거리는 거를 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막 콱콱콱 누르기도 하고 막 좌바 늘리고 막 그러면서 서서히 기포가 차올라서 불투명해지는 과정이 좋더라고요 원래 클리어가 투명한데 그게 계속 만지면은 기포가 차올라서 불투명해져요 그 과정이 그렇게 돼가는 과정이 왠지 좀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플레이 하지는 않고 사서 하면은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보고요 지금 바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슬라임 카페라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카페니까 음료 마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진짜 가면은 딱 그냥 카페거든요 근데 한쪽에 슬라임이 쫙 비치되어 있고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베이스를 고른 다음에 비즈 같은 토핑 무슨 파츠라고 하네 그거를 골라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플레이 하는 동안은 음료를 마실 수가 있겠어요 손에 묻고 그럴 텐데 사실 커피는 카페 커피는 슬라임 카페 커피는 부모님들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이 슬라임을 골라가지고 빡 집중하면은 엄청 조용해지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엄청 집중해서 조용하게 슬라임을 갖고 놀고 있는 동안은 부모님들은 옆에서 음료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거죠 아이들 옆에 두고도 잘 지켜볼 수 있고 애들도 잘 놀아줄 수 있으니까 키즈카페 못지않게 슬라임 카페는 인기가 많아요 아 근데 아까 그 액괴에 막 바람물질 뭐 있다고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 요즘도 막 슬라임 에서 이런 물질이 검출되었다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 걱정하실 거 없고 무슨 검증된 슬라임 있어요 그게 뭐라 하냐면 검증 검증된 슬라임 있는데 안전 검증 됐다고 그 국가안전 기준 통관 그런 슬라임 그게 뜬 그거 로고 뜬 게 있어요 KCL 검사서 뭐 그런 거 보시면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제 보드게임 카페 에는 아이들에서 좀 더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카페 저까지 포함해서 그 위에까지 쭉 다 해도 돼 30대 아저씨가 해도 돼 솔직히 마찬가지로 카페 인데 보드게임 을 하는 거예요 보드게임 이 뭔지는 아세요 뭐 요즘은 다 컴퓨터 게임 하는데 알겠나 컴퓨터 PC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로 뭐 롤이나 오버워치 뭐 배틀가라운드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스타크래프트도 했었고 근데 그거의 원조가 보드게임 이라고요 더 재밌어요 그 보드게임은 사람들이랑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건데 종이판이나 나무판으로 된 놀이기구를 딱 둘러앉아서 주변에 둘러앉아가지고 직접 대화하면서 즐기는 놀이여서 이게 원한다면 게임은 규칙이 안 바뀌잖아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니까 뭐 노 빠꾸 이러면서 안 봐줘 이러는데 여기는 바꿀 수 있어요 규칙을 그리고 게임은 재밌는 게 벌칙을 정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끼리 벌칙을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스릴이 깨야 되잖아요 유명한 게 젠가라는 게임 있잖아요 잘 꽂아서 잘 빼야 하는 젠가 심장 쫄리는 게임 그리고 또 카드 주사위를 이용한 모두의 마블의 원조 모두의 마블의 아버지 되시는 브루마블도 있고 또 루미큐브도 재밌고 다빈치 코드도 있고 온갖 물리적인 도구를 다 이용 하는 거예요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보드게임 카페 같은 데가 없어서 뭐 보드게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초대해놓고 같이 하고요 요즘 세상 좋아졌어요 어디 가서 몇천 원만 내고 또 대화하면서 같이 하고 보니까 일단은 놀다가 갑자기 게임하러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친구들 친구들 각 지역에서 사는 애들 서울에 모여가지고 노는 애들한테 이쪽 집에 가서 놀면은 아닌데 그냥 밥 먹는 식당 근처에 보드게임 카페가 있다면 거기 가서 노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또 또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놀고 그러니까 같이 얘기 수다도 하니까 음료도 마시게 되고 여럿이서 다양한 보드게임 즐기고 말이에요 또 직원들이 친절하게 규칙을 설명해줘서 초심자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직원분 입장에서는 정말 수백수만가지 보드게임의 규칙을 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대단해 뭐 다시 말하자면 실내에서 즐길 수 있고 피지컬이 필요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라서 한때는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게임은 하도 몰입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정파괴라는 게임도 있었고요 서로 속상한 마음 들게 만드는 게임도 있었대요 저는 그런거 전혀 신경 안쓰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어떤 친구 멘탈이 썰려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 친구들에게 해주는 말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런 말도 있고 진짜 게임 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면 안돼 그게 뭐 거기에 안에서만 한정된 거고 그게 진짜 우리 현실성을 반영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잠깐 하는 거에 그 찰나 하는 거에 서로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놀이 문화가 한정적일 때는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 세상은 재밌는 게 엄청나게 많아서 거품이 많이 꺼진 상태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아직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보드게임 카페를 지방 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편이죠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방에서는 솔직히 돈을 벌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보드게임을 보드게임 카페를 차리면서 돈을 벌기 좋은 수단은 아니에요 그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편이 아니어서 회전율도 느리고 뭐 어디까지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본인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보드게임 카페 사장인데 난 진짜 획기적인 걸 들고 있다 하면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누구든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벌써 끝이려고요 4시간 뒤로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뒤쪽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긴 콘텐츠의 장점이죠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2 2 1 2 2 2 2 1 1 2 2 2 3 2 2 2 그냥 이 주제가 좋아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좋아서 이야기하고 좋으니까 듣는 덕후지성 프로그램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제가 아무리 카페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여도 여전히 힘든 사람이 계시겠죠. 그 힘, 누가 힘드냐고요? 바로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 카페인에 너무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해당 사항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카페인에 반응 너무 잘한다고 앞서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는 진정 커피를 마실 방법이 없을까? 카페인 심하니까 커피 못 마시잖아요. 마시기 힘들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런 라디오가 대체 무슨 도움이 돼? 하겠지만 뭐 여태 잘 들어놓고 그런 우리도 있고 카페인에 그저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커피는 마시고 싶지만 카페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라디오를 들어온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바로 지카페인 영어 DE가 DE가 바로 뭐뭐가 없는 상태 뭐뭐가 아닌 상태라는 거를 뜻하는 거는 아시죠? 말 그대로 카페인이 없는 상태를 지카페인이라고 해요. 지카페인 그쵸? 카페인이 없는 커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카페인이 커피고요. 카페인에 민감하고 카페인에 취약하고 또 오늘만큼은 카페인이 별로 안 땡길 때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지카페인 커피를 이용하면 돼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피에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카페인은 중추신경에 자극을 준다고 했었죠. 그쵸? 졸음을 쫓아낸다든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게 해준다든지 해서 말 그대로 사람을 각성시키잖아요. 카페인은 한 잔인 200mm, 한 잔 기준으로 약 대략 50에서 150mg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커피에 카페인이 이만큼 들어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커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생산지 또는 커피콩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들어있는 양, 함유량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했었죠. 커피 그냥 내두면 카페인도 빠져나간다고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뭐 가만히 냅둔다든지 뭐 콜드브루를 통해서 숙성을 더 시킨다든지 그런 온도도 포함되는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원두콩 중에 아라비카 커피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라비카 커피콩이 브라질,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로보스타 커피콩보다 아라비아 커피콩이 아라비카 커피콩이 로보스타 커피콩보다 카페인이 적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커피콩을 생산지도 생산지지만 커피콩을 어떻게 볶아내느냐 그리고 그 볶아내서 갈아서 압축한 커피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카페인의 향유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다 콜드브루를 얘기했어야 되는구나. 그쵸. 그 내려가지고 숙성시키면 또한 카페인이 많아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커피콩 속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는 해냅니다. 우리가 아니겠죠. 어떤 과학자들이 하겠죠. 그 일은 커피의 맛과 향은 즐기되 카페인을 섭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본에 싶은 사람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쳤어요.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물을 이용하거나 녹이거나 이산화탄소 추출법 등이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물을 이용한 방법만 말할게요. 아직 볶지 않은 콩 있잖아요. 커피콩 생두를 일정한 양을 물에 담가서 불려 놓으면요. 수용성 화학물이 짙은 물에 녹아서 우러난대요. 그 수용성 화학물 우러난 거기서 카페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카페인은 실온 기준으로 물 100ml에서 2.2g이 녹습니다. 그런 카페인이 끓는 물 바글바글 끓는 그 뜨거운 물에서는 약 30배 정도 더 잘 녹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우려내지요. 어쨌든 아까 말했던 녹아서 우러낸 용액을 활성탄소를 채운 관을 통과시켜서 그냥 관을 통과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일 수 있는 관을 통과시켜서 카페인을 분리해서 빼내버리면 카페인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성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카페인만 내보낸 거고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녹아나오게 된 거고 커피 맛이랑 향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페인을 빼낸 과정을 녹여서 빼낸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물기있는 물에 담가놨으니까 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커피콩을 말려서 물을 증발시키든지 해서 물을 빼내고 그 말려놓은 원래대로 돌아온 커피콩을 원래 매뉴얼대로 로스팅해주면 볶아주면 카페인 없는 원두 디카페인 원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던 카페도 디카페인 원두가 있었고 사용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디카페인 원두를 실제로 이렇게 손에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원두랑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생겼어요. 뽑는 과정은 똑같이 거쳤으니까 물론 제가 원두에서 카페인 추출하는 디카페인 원두 만드는 과정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카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원두 유통 쪽 그런 데서 가서 견학을 해서 봐야겠죠. 유튜브 영상에도 있으려나? 유튜브 영상에 디카페인 원두가 있나? 요즘 유튜브 영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제가 스팀도 유튜브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로 보라고 했었잖아요. 궁금하시면 이거 유튜브에 디카페인 원두 이렇게 치면 디카페인 원두 만드는 법 치면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되겠네. 직접 만든 그게 하는 과정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라디오에 설명한 것들 중에서 좀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막연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이용하시면서 제가 했던 말들 떠올리면서 그렇게 활용하셔서 커피 지식을 넓히시고요.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추출된 카페인 있잖아요. 우린 디카페인 원두는 얻어냈으나 그 빼낸 카페인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버려요. 버리지 않고 제약회사로 보내줘요. 카페인도 자원이니까 카페인도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안 버려요. 물이 아닌 다른 걸로 카페인을 녹이는 방법도 있어요. 카페인을 추출한 다른 방법 바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건데 너무 과학적이어서 그냥 생략할게요.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너무 이거 설명하면 진짜 우리 카페 라디오 하는 게 아니라 사이언스 라디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이산화탄소는 매우 좋은 용매여서 쓰이는 건가 보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디카페인 된 원두가 디카페인 된 원두가 완전한 카페인이 다 빠져나갔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커피 원두에는 카페인이 0%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카페인 이라고 해도 10mg의 카페인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완전히 빠져나간 건 그렇게는 못 하죠. 그래도 국제 기준으로 무려 97% 카페인이 빠져나간 커피인 만큼 부담은 확실히 덜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10mg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돼요. 부담은 없다 해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게 저처럼 카페인 민감쓰한 사람은 저녁에 6시 넘어간 저녁에 디카페인 커피를 그게 설령 디카페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10mg의 카페인은 섭취한 거니까 물을 많이 안 마시면 마찬가지로 그냥 커피를 마신 것과 마찬가지로 밤잠을 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게다가 카페인이 빠졌다고 해서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노릇이니까 덜해면 덜했지 막 그렇게 까지 헬시한 건강한 커피는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커피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잖아. 그래도 먹을 거잖아. 커피 어떻게 포기해.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지식 ASMR 8 hours of everything 여러분 커피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어떤 곳은 가맹점이라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직영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카페 면접 볼 때 면접관이 그분이 뭐 점장님이나 메이저 되시는 분이라 해도 어쨌든 면접관이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꼭 물어보는 게 여기가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 에 대해서는 물어봐요. 그게 근무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우선 이 두 차이점을 알아보자면 직영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매장은 본사 거고 본사 소유고 매니저나 점장을 보내서 매니저나 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보내서 매장을 관리하게 해요. 그러면서 월급을 주고 마치 땅주인 같은 느낌이에요. 프랜차이즈가 땅주인이야. 반대로 가맹점은 개인이 어떤 사람이 좀 돈 있는 사람이 땅주인으로 부터 땅을 사서 프랜차이즈로 부터 매장을 계약해서 개인이 창업하는 거예요. 본인이 땅주인이 되는 거고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과 직영점은 매장 환경도 달라요. 물론 손님으로서 그 매장에 들어가면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텝이라면 알바생이라면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다르다는 거를 특히 내가 직영점이랑 가맹점을 둘 다 해봤다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복장 규정도 그렇고 테스트 정기적으로 시험 같은 것도 봐야 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어디 안에 들어가서 마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사에서 사람 보내서 매장 점검하러 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격하죠. 본사에서 매장 관리를 빡세게 시켜요. 그런 철저한 점이 장점으로 되는 것도 있죠. 급여 관련된 거는 진짜 확실하게 처리해줘요. 딱 며칠에 월급이 들어온다 이런 게 있죠.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고 계산이 진짜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 개인 사장애 같은 경우는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월급을 안 주거나 미루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영점은 그런 거 없어요. 프랜차이즈 회사는 그런 거 없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가맹점은 사장 재량인 부분이 아무래도 많겠죠. 사장 바이 사장 이라고 어떤 사장님을 만날지 에 따라서 내 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가맹점과 직영점 차이는 이 정도 얘기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더 없어요. 많이 알았어. 프랜차이즈는 제가 앞에서 개인 카페를 같이 놓고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프랜차이즈 생각해보면 계열이 되게 많잖아요. 회사가 진짜 많잖아.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보면 기프티콘 커피 기프티콘 인데 뭔가 회사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로고가 많잖아요. 나는 엄마야? 왜 이래? 어 나는 대로변에 서있는데 사방에 여러 회사의 카페들이 많다면 내가 거기서 카페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어딜 가야 되지? 어디가 괜찮지? 이런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좀 메인 주된 회사들을 주된 회사들을 주된 회사들을 한 여섯 개 정도를 특징을 한번 특징을 정리하려고 해요. 전에는 T 회사 투썸은 T 회사 이디아를 2 회사 이렇게 간략하게 말했었지만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댈게요. 이디아는 이디아 스타벅스는 스버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제가 좀 가본 프랜차이즈 아는 프랜차이즈를 몇 개 재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회사들에 대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하나 절대 넣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회사를 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들을 정리한 것이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스타벅스부터 별다방이라 불리기도 하는 그 인테리어 딱 보면 초록색인 그 무슨 이너 그림 그려져 있고 되게 초록초록한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의 특징이라면 사람들이 기프티콘을 많이 사게 돼요. 선물이나 기프티콘 누구에게 커피를 줘야겠다 싶으면 바로 스타벅스를 많이 주죠. 그만큼 사방에 많이 있고요.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음료는 스타벅스를 대표하는 음료는 뭐니뭐니의 또 자바칩 프라푸치노 이게 발음이 힘드냐 자바칩 프라푸치노 가 있어요. 그게 자바칩이 그 통 초콜릿을 이렇게 갈아 넣은 거 초콜릿을 갈아 제낀 그런 음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푸치노는 얼음같이 갈려진 음료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또한 스타벅스는 금액을 충전해놓은 스타벅스 카드를 등록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매우 커요. 그 카드를 핸드폰에 등록해놓고 이렇게 쓰면 그거 차이가 좀 커요. 그냥 돈으로 지불하는 거랑 저도 스타벅스 카드를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친오빠가 안 쓴다길래 오빠 거를 가져다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금액을 좀 더 충전해가지고 그린 회원까지만 올려놓고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린 회원이 되면은 생일 쿠폰이 나가거든요.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12월 13일인데 제 생일이 12월 20일이에요. 딱 일주일 뒤거든요. 와 사실 쿠폰 미리 나가긴 했지만 그리고 이디아 커피가 있죠. 프랜차이즈 계속 소개할게요. 이디아 커피가 있죠. 이디아는 카페가 그 가게가 큰 편은 아니에요. 안 크니까 그만큼 작은 매장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커피가 웬만한 프랜차이즈 점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죠. 이 장점이 있기에 제가 중학생 때 이디아 자주 가서 무난한 핫초코를 좀 시켜 먹었었죠. 휘핑 올려가지고 이디아의 시그니처로 알려진 음료는 토피넛 라떼 가 있는데 고소한 맛이 일품이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음료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픈데 오늘 노래를 좀 무리해서 불렀더니 노래 그냥 혼자 코너 가서 취미로 부르거든요. 그냥 다들 코너 요즘 즐기잖아요. 그걸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어쩌다 보니까 열네개를 불러가지고 목이 좀 많이 위태위태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어 이디아 얘기했었죠? 이디아 했고 세 번째 투썸 플레이스 투썸 플레이스는 디저트 카페예요.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바로 티라미수죠. 실제로 투썸 플레이스의 로고가 돼 티라미수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투썸의 티라미수는 티라미수 전문점 못지않게 티라미수 전문점 꼴리지 않게 괜찮아요. 되게 가격 대비가 괜찮고 되게 맛있는데 음료들도 무난한 편이에요. 제가 티라미수 좋아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투썸의 티라미수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어. 티라미수가 꼭 티라미수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케이크들도 많아서 생일 케이크도 투썸에서 사요. 그 그거 그 투썸은 투썸 케이크는 예약이 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그 투썸 플레이스 홈페이지 간 메뉴가 쫙 있잖아요. 거기서 케이크 괜찮은 거 보셨으면 그 여러분의 회사나 학교나 집에 가까운 매장에서 픽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매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능 여부 가능한지 케이크 괜찮 되는지 이게 물은 다음에 예약 날짜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받아갈 시간을 정하고 내가 몇 시에 퇴근해서 이렇게 몇 시에 받아갈 거다 한 7시 반 이렇게 예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투썸에서 진열된 케이크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져요. 잘 아시겠죠? 네 번째 할리스 커피 할리스는 친구가 진짜 많이 애용하는 커피예요. 집 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막 엄청 다녀요. 막 텀블러도 사가지고 그거 로고 박힌 텀블러도 사가지고 다니고 근데 요즘 들고 다닌 거 못 봤어요. 그 텀블러 어디 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할리스는 대체로 건물을 크게 크게 짓는 편이에요. 막 3층 까지 3층에서 4층 까지 있고 그리고 할리스는 멤버십에 좀 철저하고 보상이 확실하게 잡혀있어요. 크라운 48개를 모아서 크라운이 도장 같은 거에서 그거 모아서 가장 높은 등급인 레드 빨간색 등급이 되면 음료 무료 사이즈업을 포함해가지고 혜택이 혜택들이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된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네 그렇대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 할리스 로고가 좀 왕관 모양인데 이쁘던데 네 네 다섯 번째 아 이거 40분 채울 수 있나 요거프레소입니다. 드라는 보셨나요? 요거프레소? 뭔가 이름만 딱 들어도 요거트 관련된 음료 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요거트 프랜소가 카페 이름인데 카페도 카페지만 요거트를 베이스로 한 음료가 많아서 네 많아요. 또한 매달 신메뉴가 새로운 메뉴가 매달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본인 재량이고요. 디저트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커피 맛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커피는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편에 속한답니다. 대표적인 메뉴는 메리 시리즈 중에서 메리 딸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요거프레소 중에서 대표하는 메뉴고 그렇답니다. 인테리어는 진한 빨간색 간판이 많거든요. 어떤 곳은 초록색의 포인트인 구형 간판을 이용한 사용하는 가게도 간혹 있긴 해요. 혹시 요거프레소인데 간판이 초록색이다 싶은데는 아 저기는 구형 간판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빈을 소개할게요. 커피빈 엔티 리프 한국에서 주식회사 커피빈 코리아가 미국 본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 곳인데요. 이거 TMI였나? 커피빈 앤 티 리프 티 리프는 찻잎이죠. 한글로 이름대로 차도 차도 다양한 스위트 티와 티 라떼를 판매하고 있어요. 커피빈은 여기 시그니처 음료는 헤이즐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걸 주문했는데 음료를 받았어. 근데 라떼 색깔을 라떼를 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메리카노가 맞아요. 커피빈은 시럽을 안 쓰고 파우더를 대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나온 거 맞아요. 음료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있고 멤버십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까지 여섯 가지 프랜차이즈 알아봤는데 이거 외에도 제가 서술하지 못한 여러 프랜차이즈가 다양하게 생기고 잡혀져 있고 그런 편입니다. 그 메가커피도 프랜차이즈인가? 그 메가커피라고 이름 말 그대로 되게 메가 메가 한 커피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음료를 시키면 내 팔뚝 만한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언제 다 먹지 하지만 저는 책을 읽다 보면 다 먹어지더라고요. 메가커피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아우 목이 맛이 가기 시작한다. 메가커피가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생길 것 같고 거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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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프라페라고 있는데 되게 색깔 영롱하고 예뻐요. 되게 이뻐요. 음료가 눈으로만 봐도 맛있어. 좀 맛은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나고 엑설런트 알죠? 그거 갈아 제끼 맛 약간 좀 시큼한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맛있죠. 그렇게 동네에 커피집을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커피집이 진짜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대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 친구한테 한 말인데 한국엔 왜 커피숍이랑 셀폰 대리점밖에 없어요? 하고 이렇게 말했었대요.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좀 의아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커피를 좋아하는 저에게로서는 아주 큰 환영이지만요. 카페만큼 책 읽기 좋은 곳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카페만큼 책 읽기 좋은 곳이 없구만요. 음 그렇습니다. 네네네. 음... 디카페인 커피빈이랑 스타벅스가 디카페인이 돼요. 다른 매장은 디카페인을 얘기했었는데 많이 얘기한 데... 많이 디카페인을 사용한 데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음... 8시간의 수면, 8시간의 노동, 그리고 8시간의 쉼표. 8시간의 수면, 8시간의 노동, 그리고 8시간의 쉼표. 지식 ASMR 8시간의 노동, 그리고 8시간의 쉼표. 눈치채기 6시간, 그리고 8시간의 쉼표. 고용한 삶을 사용할 때, 눈치채기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들어 보셨나요? 라이브 카페 작은 카페에서 큰 카페까지 아울러서 말 그대로 공연을 하는 카페이지요. 물론 라이브 카페는 대부분 늦은 시간까지 하는 술집이 많지만 정말 커피만 파는 곳도 있어요. 제가 기타를 치기 전 사실 지금은 안 치고 있어요. 지금은 지문 그대로 다 살아있고 예전에 한때 열심히 쳤을 때는 진짜 지문이 마르고 닳도록 쳤었던 게 있었는데 저 진도 진짜 많이 나갔었거든요. 기타학원 다닌 지 한 2개월인가 1개월 다녔었는데 그 기타 선생님이 진짜 좋은 분이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배운 만큼 진도 나가셔서 비브라토까지 나갔었어요. 클래식 기타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라이브 카페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잘 지내실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무튼 간에 어릴 때 우쿠렐레를 배웠었는데요. 우쿠렐레는 기타보다 훨씬 작은 악기예요. 되게 작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그냥 바로 들 수 있는 가볍게 들 수 있는 그런 악기예요. 뭔가 어디 휴양지 같은 하와이 가서 화환 쓰고 띵가띵가 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악기예요. 그 교회 문화센터에서 제가 어렸을 때인데 거기서 저렴하게 강의를 하길래 받았었거든요. 그룹 레슨으로 했었는데 한 4명? 5명?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잠깐 했었는데 뭔가 그때는 우쿠렐레 가방 메고 다니는 것도 저한테는 참 크고 큰 거 같고 그랬죠. 저한테 뭔가 그때 그게 뭔가 있어보였어요. 겉멋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요즘은 카메라 가방이나 기타 가방 훨씬 더 큰 거 있는데 뭐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카페에서 공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저도 공연할 뻔했었는데 입시생이었나? 3학년이여서 중3이여서 중3이었나 고3이었나 빠지고 카페에 갔죠. 그 카페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라이브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뭐 공연을 하겠다 하면은 어 오케이 해주고 수락해주고 그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서 이제 이때 공연을 한다 이렇게 공지도 해주고 그런 데였는데 와 그때 선생님을 포함한 팀이 막 진짜 하와이 분위기 나는 옷차림으로 공연을 하시는데 노래도 하시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작은 축제 같은 느낌이었죠. 재밌게 즐기고 재밌었어요. 그냥 박수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런 게 바로 라이브 카페예요. 라이브 카페를 통해서 하루를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공간이에요. 라이브 카페가 공연도 다 같이 떼창 부르고 막 그런 것처럼 카페는 일부러 인테리어를 묘하게 아늑하게 연출시키고 사람들을 커피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가장 편한 분위기에 녹아내리게 합니다. 정말 내가 그 분위기에 녹아서 인수분해되는 그런 느낌같이 말이죠. 서로 마음이 통해야 음악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카페에서는 가수는 노래 부르는 사람 연주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래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의 통기타와 나의 울림통을 내놓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자신만 있다면 무대에 오르면 돼요. 노래하겠다고 하면 돼요. 어 저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하면서 조용히 딱 앉으면 딱 거기 서면 사람들은 박수로 맞이해 줄 겁니다. 노래를 부르며 박수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라이브 카페는 전문 가수들만이 공연하는 공간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카페에도 만약에 공간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같이 노래할 사람이 있고 같이 즐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라이브 카페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카페에 루프탑이라고 옥상 있잖아요. 옥상 거기다가 자리를 놓고 그런데 루프탑이라거든요. 루프탑이 루프탑 루프탑이 루프가 영어로 지붕이잖아요. 루프탑이 영어로 지붕인데 건물의 옥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리 잡은 공간에서도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하늘이 보이면 그만큼 느낌이 더욱 더 생생하잖아요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Y책을 그렇게 읽었었는데 Y책 뭔지 아시죠? Y책 학습만 한데 그거 진짜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딱 들고 간 책 그 학습만화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정보통신이라는 대목에서 저는 인체도 좋아했고 미생물도 좋아했었는데 정보통신도 재밌었거든요 그 대목에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bout Future 놀랍게도 그게 지금 아, 그 미래에 관련된 얘기가 미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얘네가 엄지랑 꼼지가 탐험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미래에서 자신들이 미래의 과학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걔네가 뭔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과거의 얘네한테 자기를 구해달라 이래가지고 시간여행 미래로 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가지고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놀랍게도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실제로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로봇들 많이 나오는데 진짜 막 로봇 청소기도 있는데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 놀아주는 그런 기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시리, 시리야 그거 인공지능 그것도 있고 좀 멍청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화장실만 또 해도 자동으로 물 내리는 거랑 자동으로 핸드웟이 나오는 거 그리고 쇼핑이 온라인 쇼핑으로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화장품 가게가 싹 다 읍서져 가고 있는데 그게 다 그 이유인 거죠 쇼핑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온라인으로 시키는 거예요 온라인에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클릭만 하면은 집 앞으로 배송되는데 굿웨어 오프라인 쇼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생긴 거는 얼마 안 됐어요 뭐 예시가 Y책이 아니더라도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잖아요 카페 중에서 VR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카페라서 당연히 음료 순위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가봤고 근데 음료 마실 정신은 없어요 1분 1초가 아깝더라고요 탈출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탈출이 아닌데 VR 카페를 하는데 가상현실 하느라 체험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게임하기 바빠요 거기서 게임하기 바빠요 진짜 헬멧 같은 걸 쓰면은 내가 어떤 세상에 들어가 있는데 막 그 공간이 바뀌어요 1분 1초가 아깝다고요 리듬 게임도 있고 별의별 게임이 다 있어요 활 쏘는 것도 있고 스키 타는 것도 있고 과일 썰어내는 것도 있고 프루츠 닌자 그거는 스마트폰 게임에서도 옛날에 많이 했었죠 좀비 게임도 있고 제일 유명한 게 고소공포층 테스트하는 케이크 줍기에서 시작하는 리듬 게임이 있잖아요 내가 왜 케이크 줍기를 리듬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지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케이크 줍기 하는 게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진짜 그거 하고 있는데 툭 밀면 겁 많은 친구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그거 케이크 줍기 하고 있는데 옆에서 툭 밀면 상상만 해도 웃기네 진짜 눈앞으로 뭔가 훅훅 날아들어가지고 그런 게 막 그걸 헬멧을 쓰고 있으면은 그런 게 보이는 반면에 근데 이제 헬멧을 안 쓰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그 친구가 그걸 그 헬멧 쓰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진짜 바보 같아요 혼자 허공을 휘젓고 막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 안 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임에 어떤 게임에 몰입을 하면은 진짜 생동감 있으니까 막 소리까지 지르게 되는데 그럼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바보에서 미친 사람으로 그 VR 무슨 탑승하는 것도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있는데 그 뭐 배 같은 거 타는 거는 재밌는데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뭐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VR 쓰고 롤러코스터 타고 타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시간 아까워요 타지 마세요 아니 돈 아까워 돈이 아까워 그냥 그 돈 주고 그 놀이기구 잠깐 탈 바에는 놀이동산 가셔서 자유이용권 끊고 놀이기구 타세요 놀이동산에도 요즘 VR 쓰고 한다고 하던데 그냥 VR 체험만 하세요 궁금하시면 해보셔도 좋고 그 외에도 방탈출 카페가 있어요 입장료가 2만 얼마였나 좀 가격이 후덜덜하긴 한데 그만큼 방에 준비된 게 소품 같은 게 트릭 같은 게 많나 봐요 실제로 나가는 거 걸리는 게 한두 시간 걸린다고 들었었고요 여기는 말은 방탈출 카페라고 말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음료를 판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짧게 얘기할 거예요 방탈출 카페는 셜록 아시죠? 추리 소설 그게 유명해지면서 추리 및 단서 발견 퍼즐 풀어서 밀실을 탈출하게 되는 게 방탈출의 주된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아까 보드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그 보드게임이 현실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로 반영되어가지고 우리가 생동감 있게 보드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게임 카페 사람이 좀 준 건가? 어쨌든 행동하고 머리를 써서 탈출하는 것이 방탈출 카페의 주된 목적이에요 뭐 탈출하고 싶은 거 이용 하실 생각 있으시면 한번 가보셔요 이게 근데 카페마다 갭 차이가 좀 있어요 편차가 커요 어떤 카페에 가든지 다 그렇겠지만 편차가 좀 커요 어떤 카페는 여러 방이 방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문을 차례차례 차례차례 열리도록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한 시공간적 퍼즐을 풀 수 있게 해놓은 반면에 어떤 방은 무슨 노래방 하나 정도 되는 공간에 사람들을 밀어넣고 자물쇠 따는 거 그거 하나가 전부인 공간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카페 바이 카페 방탈출 카페마다 다르니까 가실 마음이 혹시 혹여나 있으시다면 블로그의 후기를 통해서 인테리어가 어떤지 사람들의 평이 어떤지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시는 편이 좋아요 그게 좋은데 또 그러려고 블로그가 있는 거니까 블로그에는 광고 업체들로 붙여 받은 광고가 많잖아요 또 약을 파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고 또 진솔하게 자기 후기를 남긴 사람도 습겨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서 전문 블로거의 글을 잘 보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이색 카페 얘기 많이 했으니까 곧 크리스마스 니까 참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랄게요 어쨌든 카페라는 게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게 카페잖아요 우리 약속을 잡을 때 어디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만남의 장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 카페에서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약속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뭐 이도 저도 못하겠을 때 날도 추우니까 날도 더우니까 시간을 적당히 때우기도 좋은 장소 이고 말이죠 카페는 카페의 원래 정의는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레스토랑 이라고 커피를 카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커피를 카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 커피를 파는 집으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진 카페라는 곳은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요즘도 점점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처음에는 서양풍의 작지만 소박하지만 고급스런 바 형태의 술집을 카페라고 불렀는데 불렀는데 어느 날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사이버 공간 속에 동호회 모임이나 그 공간 자체를 카페라고 부르기도 하였죠 카페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카페 참 많이 가입 하였는데요 수업이나 그런 거 있을 때 톡방도 좋긴 하지만 게시글 같은 거 다운받고 그런 거 있으면 다운받을 파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 카페가 더 편해요 아직은 요즘 카카오톡도 잘 되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가 글 올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편하거든요 어쨌든 비슷한 관심이나 취미를 가진 동일한 카테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뜻이 담긴 의미로 카페가 그렇게 불렸었죠 또 요즘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색적인 테마 카페 중에서 VR 카페도 그렇고 보드게임 카페 슬라임 카페 등등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시간 보내면서 즐기는 화합의 장소를 카페라고 일컫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할 거고 문화는 역동적으로 막 움직일 것이며 또 나아갈 것이며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르면 카페는 또 다른 의미를 품게 될지도 몰라요 마치 커피가 에스프레소만이 존재하였던 커피가 카페라떼도 생기고 아메리카노도 생기고 카페모카 바닐라라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아인슈페너 더치커피 등등 또 다른 메뉴가 생기고 그렇게 다양한 메뉴로 파생되듯이 말이죠 그것도 다 시간이 필요했음에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해보자 하면서 생긴 것들이잖아요 커피라고 일컫는 명사들이 참 많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일컫기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즐거우셨나요? 저는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웠는데 저도 나름 떨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다시 말해 키워드를 통해서 글을 써놓고 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 이렇게 써놓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서 녹음하면서 또 쓰고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대본 읽듯이 쭉 읽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읽었어요 정말 떨리고 긴장해서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는데 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걸로 할래요 그래서 처음에 모니터링 내 거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말을 빠르게 해서 과연 이거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걱정이 참 많이 됐었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말투나 톤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비하면 지금은 이렇게 의자도 자세도 바꿔가면서 편하게 얘기하는데 마키아토 커피에 점을 찍듯이 이제는 제 이야기에도 점을 찍어보려고 해요 문장은 점을 찍으면 끝나듯이 말이죠 처음엔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거 하느라 힘든 일도 많았고 좀 힘들었죠 뭐 재밌는데 힘들고 재밌는데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종강은 안 했거든요 아직 종강을 마치지 않은 대학생인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도 계속 다니고 있고 뭐 팀플도 있고 할 일이 좀 많았죠 뭐 일정 참 졸업전시회를 최근에 마쳤었는데 저는 그게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졸업전시회는 그거 졸업 준비하는 거 작품 준비하는 거 편집하고 책 편집 직접 하고 너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어서 그때도 진짜 밤새고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에 아니야 그래도 이거 다 완성하고 졸전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이랬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바빴고 졸전하는 동안도 정신 없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못 불렀고 여전히 바빠있는 저를 보면서 그래도 저는 이거 정말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느껴서 밤마다 시간 내서 했어요 밤에 녹음되는 게 더 조용하고 그렇거든요 또 우리 식구들은 모이면 되게 시끄러워지니까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조곤조곤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지 싶었어요 어떤 날은 4시까지 깨가지고 키워드 준비하고 하다가 다시 침대에 쓰러진 날도 있었고 그랬죠 저는 해야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조금이라도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 독하게 붙잡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그 마감하는 마감이라고 해야 됐나 그것도 좀 촉박한데 최대한 어떻게 더 늘려달라고 부탁해가면서 녹음해봤어요 진짜 저 때문에 좌절스러웠던 순간도 있었고요 맨 첫 번째 그 맨 첫 번째 뭐였지 이거 어 기억도 안 나 어 맨 첫 번째 제가 막 카페인 얘기하고 거기 막 노래 부르고 막 거기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부분은 어 처음에 준비했을 때 어 다 써놓고 말하면은 다 써놓고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은 어림잡아서 두 시간은 될 거야 하고 싶었던 게 녹음하니까 세상에 2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시간 녹음해야 될 것을 20분이 20분밖에 안 돼 그때는 진짜 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죠 아니 이대로 앞으로 8시간 아니 7시간 40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아 진짜 어떡하지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게 해주신 교수님이 밤에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다시 해보라고 그러면은 된다고 말을 천천히 해서 녹음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정말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녹화한 것도 다시 해서 말하고 싶은 거 더 늘리고 더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 늘리니까 더 붙이고 싶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더 덧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진짜 늘어났어요 말을 더 천천히 하고 하니까 막 물론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20, 30분 나름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분량이 각각 원래 20분 뭐 이렇게 20몇 분 이랬었거든요 진짜 어 그런 어 그런 분량이 각각 한 시간으로 늘릴 수 있었죠 뭐 두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와 자그마치 한 시간 네 뭐 그랬답니다 이제는 어 이제는 제가 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 키워드는 생각해보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할 거니까 어쩌면 내용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음 어 시간은 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욕심 안 부리기로 했어요 무얼 하든 사람은 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되고 느긋한 것은 정말 좋지만 또 느긋한 게 좋다고 해서 늘어지지는 말고 탄력은 있어야 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시간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고요 진짜 만족합니다 뭐든지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커피 그리고 커피를 아울러서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제 경험 삼아서 얘기한 부분도 많았지만 제 경험이 많았지만 뭐 계속 얘기하면서 이랬었잖아요 뭐 커피 뭐 이렇게 해서 아 나는 이럴 때 이랬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았지만 이걸 좀 더 여러분에게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싶었고 좀 알았으면 바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직접 조사해서 넣었어요 직접 조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요 참 지식이란 게 바다같이 무한정 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근데 바다가 넓다고 해서 그 어장을 잡느니 마느니 하는 거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다가 있다 해도 갈지 안 갈지 정하는 건 나의 몫이니까 저는 커피를 얘기했으니까 이 영상의 주제는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이겠죠 커피를 알든 무얼 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고 한정되어 있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늙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보면 손과 얼굴에 주름이 져있을 거고 또 눈도 그렇고 눈가도 그렇고 머리도 하얘질 거고 그러면은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고 썩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뜨거운 커피도 갓 내린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물 100도에 내린 아메리카노인데 그것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식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식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점점 깨달아갈 때 그리고 그게 더 가까이 와닿았을 때는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물론 제 잘못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멈추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컵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물이 절반 채워져 있을 때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물이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탄해서 물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남아있는 거에서 내 자신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배워보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맛보고 가볼 수 있는 곳은 다 가보고 또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눈은 가능한 크게 뜨고 말이에요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시고요 제가 맨 앞에서 내 속을 태우는 그려 뭐 갑자기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노래를 갑자기 음 내 속을 태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식는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 뿐이에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하셨고 내일도 수고할 나를 위해 화이팅해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경험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 느끼고 교수님도 감사드려요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도 제가 감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참 새롭네요 저는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예상해본 때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거든요 다들 다들 제 언니 오빠들도 있을 거고 40대도 있을 거고 그 연령층은 정말 다양할 텐데 그분들이 모여서 제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귀를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더 하고 싶은 말은 사실 16시간이 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듣는 시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커피 맛있게 드시고요 커피는 적당히 늘 마셔주시고 앞에서 말했듯이 적당히 중요하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즐겨주세요 저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커피처럼 인생도 적당히 재밌게 즐기기를 즐기는 삶을 살길 바라요 모두 힘든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화이팅 힘내요 여러분 안녕 안녕 8 Hours of Everyt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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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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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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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